커피 입して 있습니다. 커피 나눠주시고 고히 나눠주고 에어컨 내리고 고추 와 빅사이즈네 좋아 헐헤헤헤헤헤 구겨구 ot 최소수 이거 나중에 켜야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있다기果 Como했었다면 건 하나씩сон 아, 네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셨죠? 제가 이분을 원래 2년 전에 모시려고 하다가 뭔가 좀 잘 안돼가지고 이제야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갈로아 작가님이시고요. 현재 웹툰 작가이자 현재 생명 생명과학 생명과학 석박사 아니, 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과자를 생명과학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대학원생이자 또 레진코믹스에서도 연재를 하시고 또 곤충과 공룡으로 낸 그 학습만화도 이제 그리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본에서 1등도 하시고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미쳤다. 미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친분이죠? 미친분이죠. 미쳐버린 분이죠. 그러니까요. 적대 타이밍이 아, 감사합니다. 포카측 거절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해볼텐데 군대 진중문고에도 나왔어요? 아, 네네네. 이건 미친거야. 짬도 못들어갔는데. 그럼 미친거지. 짬 못들어갔으면 끝난거야 사실. 군대에 사실 우선적으로 재미 정도가 비슷하다면 짬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곤충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뭐 그거로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아, 되게 감사드더라고요. 진중문고에도 보신 분이 많다고요? 이야. 그래요. 아무튼 참 대단한 분이고 네. 그 최근에는 뭐 이렇게 또 막 공룡이나 뭐 다른 뭐 부분에 또 관심있는 분야가 있나요? 아, 요즘은 이제 대학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제가 닉네임이 갈로아잖아요? 갈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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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아도 곤충이름이죠? 네 곤충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영어로 갈로이스던데? 아, 그게 프랑스 이름을 따온거에요. 아아 프랑스 갈로이스라고 쓰고 프랑스 이름으로 하면 갈로아라고 읽어요. 근데 그게 갈로아라고 갈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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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발음으로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랐는데 요번에 그 저 연구실에 프랑스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니까 갈로아라고 읽더라고요. 갈로아 갈로아라고 쓰는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네요? 그게 이게 원래 모든 곤충이름이 그런데 이게 일본어 번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아아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갈로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갈로아 블레라고 붙인게 아아 일본에서 가로아무시 가로아무시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 가로아무시 되게 이제 번역이 한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갈로아블레라고 부르는거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아 이거 이쁘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따온건데 네. 근데 갈로아 되게 조금만 불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거의 멸종되어 가고 있고 아이고 전세계 한 30종 밖에 없고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잡으려면 센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몇번 하다가 아 이거 힘들다 해가지고 갈로아의 친척 중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에요. 아아 네. 메뚜기를 열심히 잡고 다루다니면서 네. 보기 때문에 좀 메뚜기를 열심히 그냥 보고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러면 공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메뚜기 네. 요즘 메뚜기에 그러니까 최애곤충은 메뚜기 최애곤충은 메뚜기 네. 여러 종류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셔츠는 나비도감이죠? 아. 아. 그러네. 메뚜기가 섭섭해하겠는데요? 아. 메뚜기 티셔츠도 있습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는 깔루아 밀크? 아. 깔루아 밀크 좋죠. 아. 가장 좋아하는 전대물은 역시 가멜라이더. 가멜라이더 맞습니까? 가멜라이더. 가멜라이더. 그래서 내년에 개봉하는 신 가멜라이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요? 무려 안노 감독을 하고 치신 지가 않는다길래요. 대단한 분이 감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오늘은 공룡도 하시고 곤충도 하시고 하시지만 곤충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충. 아무래도 곤충이 더 전공이신가요? 네. 더 전공이고 물론 그 화석 곤충을 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찍힌 짱 또래 보고 있는 짱 또래 시키는 화석을 보기 때문에 뭐 거기 화석계계랑 고생물 공룡계를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곤충이다 보니까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럼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은 네.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메뚜기인데 네. 오늘날 메뚜기도 하고 화석 메뚜기도 합니다. 화석 메뚜기라는 거는 그 옛날 고대 그 메뚜기들 네. 돌에 찍혀있는 화석이 찍힌 메뚜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화석이 찍힌 메뚜기도 하고 네. 오늘 날 사라있는 메뚜기도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속도 화석 메뚜기 보다보면 공룡을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 네. 또 공룡들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공룡 발자국이랑 같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공룡 발자국이랑 같이 네.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분명히 포식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점점 커지잖아요. 막 공룡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점점 화석도 보다보면 그게 이제 생태계의 끝이 복잡한 거죠. 그럼 곤충만 보시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연결된 거 막 나무이끼 타듯이 그냥 타고타고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끝이 없습니다. 인간도 연구하시고 아. 인간은 알 수 없죠. 작가님 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웹툰 그리시다가 네. 어떻게 갑자기 박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아. 그. 원래부터 네.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 생각을 했고 네. 그 전에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아. 그 대학원 가기 전에 빨리 만화를 그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바로 만화를 그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만화 그리면서 준비해 와서 데뷔하고 했지 뭐. 그냥 옛날부터 그냥 아 연구를 위해서 당연히 대학원 가고 이 생각을 했던 거고 아. 원래 원래 덕업 일치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이상적인 그거네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시고 그 곤충 그 만화 연재하신 거 페이스북 연재하신 거는 그럼 몇 살 때부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그냥 그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네. 제가 그냥 곤충 좋아하고 뭐. 뭐야.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제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만화로 요약해 봐야지 하면서 그려. 서 이렇게 연재했던 거예요. 그림 원래 그냥 잘 그리셨고. 그림. 아 잘 그리지 않습니다. 되게.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연습하면서 되게 들었던 거 같아요. 아. 뭔지 좀 보여달라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그 보면 아 이거 할 텐데. 하나만 뭐. 네. 인터넷에서 하나 해서 보여드릴까요? 만화로 배우는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 곤충의 진화 만화로 배우는 공룡의 생태 그림을 진짜 이쁘게 그리시거든요. 깔끔하게. 아 근데 오늘 PPT에 제 그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캐릭터 보여주시면 아마 알걸? 저 저 저. 빡빡이. 빡빡이에. 아 그래 제가 빡빡이 오너캐를 쓰는데 그 대머리 오너캐를 쓰는데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어? 기만이라는 것을 들통났기 때문에 지금. 그러네. 빡. 이거 지금 빡빡머리 그 오너캐데. 에? 주영민 작가님 이런 거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되게 풍성. 사실 알고 보니까 풍성충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대머리 유일신인데. 왜 그거. 캐릭터 뺏어가요. 캐릭터 뺏어가려고 그랬어. 유일신이라니. 그 항상 하는. 캐릭터 뺏어가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 뺏어가려고 그래. 그. 딱. 가발이란 걸 딱 보여줘야지 이게. 이게. 담겨있었는데. 근데. 다 그게 아니라. 가발. 저 곤충 그린 그린 게 대박이야. 진짜. 너무 이뻐. 그. 진실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족. 분들이 일단은. 다. 탈모거든요. 그니까. 아. 그. 집안의 아버지부터. 어. 큰. 삼촌들. 다 탈모신걸 보면서. 칼라님도. 진행. 저. 저 엄청. 저. 엄청 심해가지고. 어. 이건 약으로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저도. 최근에 약으로 많이 복구한 거거든요. 옛날에 그 돌숭이. LA 돌숭이 사태 있죠. 알아요? 모르실 거 아마. LA 돌숭이 사태라고. 머리 짧게 밀었던 여기 탈모. 이만큼. 원형 탈모. 밝혀져가지고. 세간에 논란이 됐거든요. 화제가 되고. 그쵸. 약 먹고 복구했는데 다시 이제 다시 돌아왔어. 몇 년 못 버티고. 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 LA. LA. 약 먹은 상태가 LA 돌숭이 정도로 오고있어. LA로 돌아왔다는 거죠? 저도 약 끄니까 다시 이게 돌아왔. 딱 없어졌는데 다시 약 먹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약을 먹어도. 서서히 깎여서. 네. 결국은 가게 돼요. 그쪽으로 가요. 그니까. 지향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운명의 딱 지향점. 딱 거기를 향해서 속도만 느릴 뿐이지. 그렇잖아. 결국은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있다. 근데 원래 이제 만화 같은 거 봐도 이제 박사님들은. 그래서. 좋아. 그리고 또 권위가 생겨. 권위가 생겨. 그걸 보면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를 한 번 밀었어요. 아. 미루고 다녔는데 그때 만든 캐릭터예요. 아. 그때 만드셨군요. 그때 만드셨군요. 원어케. 원어케라고요? 기분 좋아보인다고요? 저는 기분 항상 좋은데요? 아. 근데 오늘 유독 왜 기분. 아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아니. 제가 예전부터 모시고 싶은 귀한 분이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제 머리를 다 알잖아요. 근데. 어차피 탈보가 진행될 거 알아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80인데. 네. 적어도. 제가 지금. 적어도 한. 그. 20 중부터 이제 머리 빨리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머리 있는 것보다 없는 상태로 많이 살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머리 단. 원어케를. 네. 계속 쓰는 거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중에 원어케를 바꾸는 것도. 사람들한테. 미리 바꾸나. 미리 바꾸나. 미리. 미리 미리. 네. 그래서 멀리 미래를 보고. 아. 원어케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손실이 커요. 네. 그래서. 처음 부터. 그래서. 좀 많이 벗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 염두에 두고. 네. 염두에 두고. 벗겨진다는 걸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그렇죠. 벗겨진 캐릭터를 원어케로. 그렇죠. 좋습니다. 장말도 주고 미래를 보았지. 주우민 장관님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 짬 그릴 때 왜. 미리 안 내놨어요. 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아니 짬 그릴 때. 아 조짐 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조짐 있었어. 진짜 몰랐어. 뭘 몰라. 진짜 모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 영상 공연은 조짐 있었는데. 나 옛날에 막. 나 장발로 막 다녔어요. 진짜 막.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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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근데 그땐 짬이 아니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그땐 짬 아니잖아. 아. 이제 알아. 이제 알아. 방송한지 애써 모른 척. 애써 모른 척. 지금은 방송한지 한 16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좋아하시고. 또 본인도 재능충이고. 아 재능충이고. 네. 말라를 너무 재밌게 그리죠. 그러니까 보면은. 패러디도 패러디인데. 기본적으로 패러디만 막 이렇게 막 바른다고 재밌어지지 않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스토리랑. 그렇죠. 어떤 그게. 내용이. 네. 알고 계신 게 좀 많으니까. 네. 확실히 전달이 또렷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은 두루뭉실하게 가거든요. 제가 위플래시. 위펄래시 할 때. 가끔 그런 정보 전달 만화들이 오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 갈로아님 만화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똑같아. 거의 그냥. 어 왜 추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의 그냥 그거구나. 그냥 바이블이야. 바이블. 아. 예시 예시. 아이고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서. 맞아. 내가 만화를 봤는데. DC에서 히켈 많이 올라오시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출판하시기 전에도. 그때 깜짝 놀랐어 진짜. 음. DC산 만화가 재밌어. 그리고 레진에서도 하셨습니다. SF 만화로. 그걸 또. SF 또 만화 상을 받았어요. 그쵸. 왜냐면. 곤충공룡 만화를 그렸지만. 원래 이. 과학쟁이들은 다. 이 우주를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결국은. 결국은. 네. 다들 이렇게 막. 세금 코스모스 같은 거 보면서. 아. 우주. 똥이 찬구만. 이러면서.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주뽕 담아서. SF 만화도 그랬었죠. 그게 데뷔작이에요. 아. 우주뽕을 담아가지고. 괴도님 강연 보셨나요? 아. 봤죠. 절대 풀타임으로 볼 순 없겠지만. 아. 어때요. 좀. 아. 여전하시구만. 여전하시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네네네네. 또 과학자 풀이 좁아가지고. 네. 어디서 뵀어요? 어디서.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한 번. 아. 여전하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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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식의 밤에서도 뵀었어요? 네. 지식의 밤에서 뵀시고. 과장창 할 때도 뵀시고. 지식의 밤. 지인이시면 좀. 그. 조언 좀. 이번 기회 좀 해주세요. 긴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긴 게 능사는 아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좀. 아. 멈출 수 없어. 내 말은 안 들어 이제. 근데 갈로하님 PPT가 90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은 거지? 오늘? 그치. 사실 PPT 장수는. 어떻게 템포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래요? 사실 그쵸. 사진만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해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갈로하님이 이제 평소에도 대중 강연을 종종 하시는데. 네. 자주 하시는데. 오늘은. 이 방송만을 위해서 새로운 PPT를 또 다시 만드셨대요. 우려먹을 수 없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려먹을 수 없다고. 우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음. 많이 우리셔도 되는데. 아무튼 특별한 PPT. 네. 오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PPT로 가볼까요? 네. 좋다. 좋아. 아. 미쳤다. 저희 호칭을 작가님으로 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아 네네. 남기시면 돼요. 뭐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안무 곤충말 대잔치고요. 아. 곤충말 대잔치. 아니 뭐 곤충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곤충이. 아이 그. 전세계 한 95만 정도 되는데. 이거. 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힘들고 엄청 그랬어요. 역사도 한 5, 4학년 되니까. 뭐. 정리한다 해도 뭐. 평생 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타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재밌는. 곤충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여기. 그. 그 뭐야. 여기 지금. 타이틀에 나온. 대표적인 곤충 3개에 대해서 좀 준비하긴 했어요. 오. 색깔이 멋있어요. 네. 첫 번째는 메뚜이고요. 첫 번째가 메뚜이에요? 네. 메뚜이에요. 메뚜이고요. 두 번째는 소똥구리고요. 소똥구리. 세 번째는 개미거든요. 개미에요? 저 개미에요. 화석 속에 있는 개미인데. 이상하게 생겼죠. 턱이 막. 지옥개미 헬엔트라고 불리는 개미인데. 헬엔트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각각의 곤충들이 각각. 저마다의 진화사를 포함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고. 네. 재밌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각각 소개하면. 좀 곤충을 다 이렇게. 거찾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치를. 곤충 갈끼요? 배치를 저 노란색으로 일부러 좀 넣으셨나요? 오른쪽을. 오른쪽이요? 뭐요? 오른쪽 그 노란빛깔이잖아요. 오른쪽이. 그렇죠. 헬엔트가. 네. 그래서 빨, 초, 노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처럼 스타팅처럼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냥 본능으로 한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간 거 같네요. 스타팅 딱 하신 건 줄 알았어. 불, 풀 해가지고. 신호등처럼? 네. 신호등처럼. 네. 조그만 거 있어요. 네. 그 솜서구 메뚜기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허접하지만. 외부에서는 저렇게 멋있습니다. 아. 스킨을 다르게 입었구나. 네. 입었습니다. 스킨 다릅니다. 해외 스킨입니다. 어. 저 쇳동구리도. 네. 솟동구리라고 읽어야 되나요? 솟동구리도.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진짜 이쁘다. 그렇죠. 이쁘죠. 해외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옆에 거도 개미도. 네. 옛날에 멸종한 건 또 이상하잖아요. 옛날 게 이상한 게 또 많잖아요. 공룡만 봐도 봐요. 스테고사로스 보면 등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동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구조들이. 네. 동물 곤충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갈로아님이 슬슬 말씀하시면서 또 신나셨어요. 곤충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만 하셔도 신나신가 봐요. 네. 과학자 2. 전공 얘기하면 신남. 지 혼자 신남. 갈로아는 곤충만 봐도 흥겹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혼자 신나는데 뭐. 아니 저는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왔어요. 달아올랐다고 지금. 달아오릅니다. 근데 그전에 그거 한번 보려고요. 최창미님 방송에 곤충들이 좀 나왔어요. 맞아요. 그것들을 리뷰한 걸 먼저 해보려고요. 준비해왔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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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전 특허로 해주셨네. 그래서 맨 처음 침착 곤충기에 일단 하늘소가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되게 큰 거. 하늘소. 하늘소가 나왔는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어 이거 하늘소인데? 이랬는데. 얘는 종명이 하늘소예요. 그냥. 아아. 이름이 그냥 종명이 하늘소예요. 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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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하늘소가 아니고 그냥 하늘소. 네 그냥 하늘소. 미친. 네.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플레인이야 플레인. 그냥 분명히 하늘소에서. 너무 좀 슴슴하다. 아주 그래도 훌륭한 동정이었습니다. 근데 저거 찍었을 때.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이 하늘소가. 아 그러게요. 보셨죠. 하늘소 아파트. 거기에. 그. 바글바글. 바글바글하게 엄청 모였었고. 여기 얘네들이 다. 깨져가지고 죽은 것도 꽤 있었고. 네.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진 건지. 아.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 곤충은. 네. 사실 곤충의 대량 발생은 꽤 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모호한 답밖에.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좀 그래요. 왜냐면. 그냥 그거예요. 환경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얘들이 많이 부화했고. 애가 생존이 잘 됐고. 많이 부화했고. 뭐 그렇게 많이 났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맞아지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니까. 많이 다양하니까. 딱. 베이비부머. 우리가 병원 가면은. 아.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냥 진통제 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어.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늘소를 평소에 본 적이 없으니까. 멋있어. 어. 되게 멋있고 했는데. 그리고 얘네가 좀 약간. 되게 건조해 보인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아. 이런 게 막 나무같이. 금속같이. 이게. 뭔가 수분이 전혀 안 느껴지고. 말라 비틀진 것 같이 딱 느껴졌는데. 막 움직여. 그러니까. 운동 엄청한. 이소룡 같은. 압축실전 압축근육. 아.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퍼석퍼석하고. 습기가 없는. 그러니까 막 무슨. 울듬에 있는. 무슨. 거석상이 막 움직이는. 갑자기 막. 그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알고 보니까. 해충이라면서요. 어. 해충이죠. 왜냐면 얘는 살아있는 나무를 파먹기 때문에. 수액을요? 아니요. 수액이. 수액이. 수액을. 보통. 사슴보이 이런건 평화로롭게 수액을 먹는데. 얘는 수액을 먹는데. 얘네 유충이. 네. 나무를 파먹는구나. 나무를 그냥. 나무를 그냥. 아. 애기가 애 애기가. 네. 이 하늘소는 괜찮아. 이 하늘소는 괜찮은데. 이 중에. 하늘소 중에 유리알락 하늘소가. 네. 어. 우마님이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아. 약간 그 뭐지. 보충제 이래가지고 막. 하늘소가. 단백질 보호충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알락하는소는 막. 지금 미국 가가지고. 네. 지금 미국 나무를 다 쓰러뜨리고 있어요. 아. 완전 그 막.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구나. 괜히 막 좀 약간.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 아. 우리나라에. 가물치가. 가물치가 생태계를 한종이 됐대. 막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신줄순모기가. 저기 유럽에서. 이거래. 막 이러면은. 나 괜히 막 자랑스럽잖아. 그거 이제 유학. 유학 가가지고. 최근에 또 뭐지. 퍼포먼스 보여주면. 맞아요. 최근에 또. 장수말벌이. 네. 미국에 간거에요. 장수말벌이. 그냥. 끝판왕 아니에요? 아시안킬로 호넷이. 아시안킬로 호넷이. 아시안킬로 호넷! 또 아니면. 또 누구한테? 처음에. 만 다리 머드 호넷! 아우 만 다리 머드 호넷! 하다가 애들이 지금. 저한테도 매일에 왔어요. 미국hum청학교에서. 어떻게 했잖아? 얘네 국명을 멀다,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하는데 이제 연구해봤는데 진짜 얘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장난 아닌데 또 재밌는 거는 얘네 말고 동남아 쪽에서 검정말벌이라는 다른 검은등말벌이라고 해가지고 유익종이 유럽에서 엄청 많이 퍼지는데 한국에선 안 퍼져요. 그 이유가 이제 장성말벌 전체적인 너무 세가지고 그렇구나. 왜 취하냐고. 한국이 지옥불반도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미국 딴 데 가면 장난이겠죠. 우리나라 곤충은 아무래도 좀 수수하고 좀 작고 개체가 아무래도 덩치도 작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좀 포악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식이 그냥 수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수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요. 우리나라에 사는 애들은 어... 사계절을 버티는 애들이에요. 아아아아아아 당경질 당했어. 그만! 그만 뽕 맞아! 왜 뽕 맞아? 다른 해외 곤충은 한강국에 오면은 겨울을 못 버티고 죽는데 우리나라 곤충이 자란 거를 왜 자기가 뽕을 맞냐고 우리 장성말벌은 캐나다에 가도 버티고 있잖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나도 사계절을 느끼니까 하하하하 캐나다에서 날아다닌 겁니다. 캐나다에서 왜 다같이 동지애를 느끼냐고 아 우리는 같이 사계절을 어? 난 어? 아니 저는 이제 막 한국 여치는 되게 약하게 생겼는데 막 미국 여친 막 자이언트 웨타 이런 애들 미친놈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여친 왜 이렇게 약해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약해? 있었어. 그 개 고려한 킬로우네시 같다! 아 이름도 되게 멋있어. 장수 네 그렇죠. 장구이죠 장구. 그렇죠. 그리고 얘가 제가 막 설명할 때 이랬거든요. 어 얘 되게 세보인다. 턱이 되게 세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곤충계에서 뭐 잘 먹어줄 거야 했는데 막 족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세요. 세요? 세 편이에요? 싸움 별로 안하겠지만 그 일단은 체급이 있는데 체급이 있는데 얘네가 일단 산란할 때 저 턱으로 생나물 아다다다닥 구멍 뚫기 때문에 엄청 세고 얘네가 그 안에서 생나물을 먹고 사라잖아요. 나중에 나올 때도 그냥 나물 뜯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와아 그래서 다른 곱치왕 싸울 때 내가 사슴블레랑 싸운다 하면 저 물리면 사슴블레 다리가 잘리기 때문에 아 사슴블레가 리치로 이렇게 사슴블레는 사슴블레는 정정당당하게 잡아서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장수풍뎅이도 뿔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져버려 있죠. 얘네는 절단해버리니까 아 근데 가까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만 피하면은 끝난다는 거야. 사슴블레도 이거 하면 절단되던데 아구가 쎄가지고 잘하면 사슴블레도 진짜 장난 아닌데 빡 하면 그냥 빠찍 그냥 해버려. 그리고 곤충 이거 넘기면은 나는 그냥 곤충 가벼워서 안 아플 것 같은데 얘네는 타격이 되게 있나봐. 근데 곤충들은 대부분 이렇게 싸울 상황이 오면 안 싸우고 도망갑니다. 아 그렇구나. 나중에 보여줄 것 같은 곤충들도 이제 싸우면은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싸워요. 그래. 쟤는 한 번 뚫리면 치명적이잖아요. 한 번 뚫리면 맞아요. 그게 왜골격의 단점이에요. 우리는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처가 나면은 이거 아물잖아요. 그런데 곤충은 거치 딱딱한 대신에 한 번 상처가 나면은 뭐 아물지를 못하죠. 그게 치명적이에요. 왜골격이 되면은 아내가 액이 되잖아요. 약간. 그렇죠. 흐르무져가지고 이거 뚫리면은 그냥 흐르러 나오더라고. 질질을 세면서 그냥 병원근에 그냥 죽어버리고 죽죠. 또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보죠. 그다음에 하루살이 나왔어요. continuous 하...얘는 이 navy가 하루살이에요? 네. 몰랐어요? 호르르 호르르 ali 아 나 이렇게 크게 본건 처음이야. 중에 아 엄청 많이 나오죠. 충주 논밭에 엄청 많아져요. 근데 얘네도 재미있는 게 얘네가 가장 원시적인 비행을 했던 곤충이에요. 원시적인 비행이요? 원시적으로 생겼어. 생긴 것도 가장 최초로 비행을 했던 곤충이에요. 곤충분 아니라 가장 최초로 비행을 했던 생물이에요. 곤충계 라이트 형제라고 그러면 곤충계도 아니고 생물에서 생물을 지어서 최초로 인정해요. 되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루살이 보면 징그럽긴 하지만 딱 그 생각을 하면 뿅이 차오르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생물들 있잖아요. 새. 그전에는 잉룡이 있었죠. 최근에 박쥐도 나왔죠. 그리고 여러 곤충이 날지만 하루살이가 가장 첫... 뭔가 이렇게 공중이 지나간 게 처음이라는 거죠? 네. 옛날에는 더 컸을까요? 옛날에도 작았어요. 옛날에도 작았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얘네 떼로 막 날아가지고 옛날 사람도 궁금했거든요. 얘네가 과거에도 이렇게 떼로 날았을까? 했는데 지난주인가 화석이 나왔어요. 지라기 때 지라기 화석의 돌에 얘네가 떼로 빠글빠글빠글빠한 거예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실제로 과거에도 떼로 빠글빠글 날았구나. 공룡 시절에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가 빠글빠글하고 징그럽지만 가장 오래전에 하늘을 나갔던. 하루살이. 정말로 하루삽니까? 아 그게 재미있는 게. 네. 컷 같은 경우는 하루 살아요. 짝짓기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지? 암컷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까지 버티고요. 꽤 사네요. 근데 얘네가 웃긴 게 유충 수명이 3년에서 5년이에요. 에? 그러니까 매미 같은 거야. 사실은 애벌레 시절이 거의 원래 인생이야. 애벌레 시절이 얘네 인생이야. 그러네요. 얘 마지막에 그냥 한 번. 마지막 피난이네요. 괜히 우리는 인간의 시점으로 봐서 막 매미의 생을 막 되게 막 막 그렁그렁하게 쳐다보는데 매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속에 있는 게 매미야 사실. 그치. 군뱅이가 본체지. 네. 그래서 얘네 인생은 물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 있을 때는 진짜 많거든요. 쟤네가. 공기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딱히 담으러 다르죠. 그래가지고 있으면 방충막이 으그르그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안 움직여. 보면은 이제 껍다고 벗고 나간 애들. 껍질에 허물. 아 허물만 있어요? 허물도 막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근데 얘네가 진짜 대단한 게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한 게 최초로 날았잖아. 생물 최초로. 네. 근데 안 나대. 아. 내가 최초로 날았다는 걸 자랑하지 않아? 그냥. 아 뭐해. 하루살이 꺼져. 막 한 번 막 퍽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한 번 더 허세를 부르죠. 4학년 전부터. 자랑도 안 했어. 그럴만한 게 최초로 날았기 때문에 잘 나질 못해요. 아. 비행술이 허접해요. 아. 아니 진화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이제 막 요즘 곤충들은 막 1인 8이 보면요. 팔이 비행술 최고지. 그렇죠. 목이 잡으려 해봐요. 한 번이지. 막 팍 해도 막 뒤로 날고 앞으로 날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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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전에는 곤충은 날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게 두 갠데 하나는 돌조미라는 곤충이고 돌조미요? 하나는 존벌레인데 돌조미요? 돌조미 여기도 많은데? 짭조미 돌조미 돌조미 뭐죠? 아, 핫스스턴 좋아하시는 분들 돌조미라고요? 돌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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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와 여기 아니, 너무 하시네 나도 돌조미 출신이지 돌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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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조 곱둥이라던지, 우와 곱둥이네 원시적인 녀석이라면서 곱둥이를 초등학교 3학 때 처음 보고 우와 너무 멋있다 하면서 잡았다고요? 잡아서 길렀거든요. 곱둥이를요? 잘 길러서 애정을 이어하고 있는데 이어간다고요? 올해 11월에 곱둥이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곱둥이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연가시 덕분에 연가시 덕분에 그래서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라면서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건 아니야 뭘 바뀌어 바뀐 유명해진 거죠 그냥? 악명이 그리고 다 공고히 됐지 게임에 곱둥이 업데이트부터 해서 곱둥이 노래도 나오고 전형적인 스캐빈저잖아요? 파워는 센데 기동력이다 엉구멍 가서 뺏어먹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기한하고 살 때 곱둥이 많았거든요? 아 거기 반지하니까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곱둥이 딱 보면 이랬어 어 메뚜기다 귀엽다 아니 아니야 진짜 이상해 반투명하고 처음엔 어 메뚜기다 해서 갔다가 본능적으로 즐겁다는 걸 알아 그렇게 와서 어허 어렸을 때 정보가 없었는데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멋있다 이건 취존해야 돼 근데 근데 이쁜 곱둥이 외국엔 이쁜 곱둥이들도 있어요 이쁜 곱둥이도 있어요? 검색할까? 검색하면 이쁜 곱둥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가.. 가.. 제가 드릴게요 이쁜 곱둥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정보? 이거 좀 못보시면은 일단 돌리시고 저희가 되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맛좀.. 아 멋있는 멋있는 텍사스 캐머 캐머 크리켓 멋있어요 이거 잘하신다 멋있다 멋있죠? 어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살이 많아요? 그니까요 아 근데 확대하니까 왼쪽 이건 싫다 이건 싫다 이건 변형적인 이건 멋있다 땅굴 파고면서 탱커처럼 생겼죠 얘는 살이 되게 많아 보이네요 그쵸 저거는 군용 뭐 그거 어 군용 아니에요? 아 멋있습니다 그 같다 배트맨 텀블러 같다 배우신 분들이네 아르가니저 곱둥이 그러니까 곱진인가 딱 봐도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생겼어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등줄박 각신 이거 우리 하늘소 아파트에서 다 등장했던 애들 네네 계속 가평 가평이 나왔던 것들 얘는 나방이죠? 진짜 멋있어. 멋있어. 나방 멋있어. 얘 보고 그때 무슨 스텔스 전투기 갔다 했잖아요. 영어 이름도 호크모스예요. 무슨 뜻이죠? 네. 모스가 그 나방. 호크. 호크모스. 되게 멋있고요. 멋있다 진짜. 아니면 또 다른 영어 이름은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 왜 스핑크스일까요? 네모? 세모? 아니 그건 아니고. 스핑크스가 애초에 막 날고 막 달리다리고 여러 가지. 스핑크스 같아 진짜. 좀 기계한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맨 처음에 카르폰 린네라는 학자가 생물을 나눴는데 나비를 나눌 때 나비, 나방, 박각실을 이렇게 따로 넣었어요. 박각실 따로 뺐군요. 네. 이젠 나방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박각실으로 특이하게 튀기고 멋있는 나방인데 얘도 보면 이제 막 기다란 대룡잎 같고 이렇게 막 날면서 이제 정말 정말 잘 날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나방이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각실이랑 나방의 차이를 잘 몰라요. 아. 일단 박각실이 나방 안에 포함된 거예요? 네. 박각실은 어떤 뭐 특별한 또 뭐 더 있나요? 나방에 뭐가? 왜 다르게 처음에 분류를 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막 정말 굳이 따지자면 그냥 정말 여기 진짜 재미없는 거네요. 그냥 날개 여기 막 보이죠? 날개 매탈치. 이 형태가 달라요. 아. 그리고 이 체형? 네. 체형이 조금 달라요. 두 개 떡벗어져 있어요 얘네. 그렇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나방에 이 눈, 카와이한 눈하고 여기 더듬이. 오동통한 여기랑 더듬이 그 뭐지? 고사리 같은 더듬이. 맞아 맞아. 나는 나방이 좋아해. 근데 얘네가 내가 좀 싫은 부분은 가루를 너무 날려가지고 그게 좀 싫다 할까? 하지만 귀엽습니다. 군대 가면은 되게 큰 나방이 한 마리씩 있어요. 있죠. 많이 있죠. 산골짝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친화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방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진짜 에피소드 하나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아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듣지 마세요. 안 들으실 분들은 듣지 마세요. 내가 좀 비유가 안 좋다. 듣지 마세요. 얘기해 보세요. 다 끝나면 이렇게 손을 들을게요. 네. 군대에서 훈련소 갔는데 훈련소가 이제 배기보충대 가서 그 23사단 훈련소로 갔어요. 훈련을 봤는데 강원도에요? 네. 제가 5월 근본이잖아요. 그럼 갔으면 어때요? 여름이잖아요. 벌레만 캤지. 훈련소 여름이란 말이에요. 막 더워. 선풍기 막 돌아가고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나와봐 이런 엄청 큰 나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으아악! 해서 막 이렇게 했어. 막 나방이 갈 필요 못 잡아. 얘도 당황했어 지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니까 반겨줄 줄 알았는데 빛 보고 왔는데 밖에는 어둡고 우리 청소할 테니까 밖에는 어둡고 안에는 불이 있어서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빡 아악! 저희가 일단 빡 펄어야 돼요. 근데 강아지 비글처럼 어! 그러다 얘가 나방이 원래 잘 날라요? 네? 잘 날라요? 네 잘 날라요. 얘가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래서 아니 뭐 늙은 나방이에요. 비틀비틀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래. 그러다가 선풍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반가워 하고 데려가서 내보내면 끝난 전쟁인데 으아악! 이러니까 군인 40명의 으아악!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어? 21살, 22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막 애기들이니까 다 으아악! 이러니까 얘가 막 갈 필요 못 잡다가 선풍기 천장에 달린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했어요? 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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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블로그 그것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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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뿌려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좀 안타깝게 아 그렇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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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각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거 아! 톱하늘소! 톱하늘소! 네 톱하늘소! 이거 남이섬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짝짓기 하던 수상한 미래 되게 장수 안수 닮은 같은 악과이기도 하고 네 하는데 풍뎅이라고 말씀하셨어서요. 찍어서 맞아요. 풍뎅이들이 이러고 있다. 이제 풍뎅이라고 하면 이제 딱장벌레이긴 한데 네? 풍뎅이는 아니긴 하죠. 풍뎅이는 이제 풍뎅이랑 하늘소는 좀 별개의 딱장벌레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풍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 하늘소나 하고 있습니다. 출연명도 적어놓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연명과 실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아니 학명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저 학명이 붙은 연도인 거죠? 그렇죠. 황명은 성명과 종명 아조명 그 다음에 붙인 사람 이름과 그 이름 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857년 토판을 써. 진짜 딱장벌레가 너무 이뻐요. 아 이쁘죠. 로봇 같잖아요. 이거는 진짜 표본으로 해놓고 싶을 정도로 하세요. 브러치로 해요 브러치. 아 근데 하기에는 제가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 또 보고 내놓으면 얘 또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그죠? 수자씨는 진짜로 브러치를 매미 껍데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했어? 그냥. 근데 잘 안 봤어요? 그 철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산책할 때 그냥. 아 그냥. 얘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아 이뻐서? 네 이뻐서. 그래서 옛날에 달팽이 키웠잖아요. 죽었어요 얘가. 근데 껍데기가. 복쪽이 복쪽이. 아프리카 왕달팽이. 근데 껍데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크고. 이걸 잘 말려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껍데기를 보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 또 길렀던 정이 있는데 내가 아 달팽이면은 또 이렇게 막 그렇게 껍데기만 남았을 때 있기도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막 복잡해져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생긴 게 너무 이뻐 얘는. 딱정볼래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탁 탁 탁 해가지고 표본으로 해가지고 딱 감상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 안 들 때 이제 그냥 잡아서 바로. 아. 정 들기 전에. 얼른. 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찍으신 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 팔랑나비가 있는데 메뚜기나비라고 부르시는 거 봤어요. 아 메뚜기나비. 왜 메뚜기나비라고 했어요? 얘가 막 폴짝폴짝 뛰었어. 약간 무거운 것 같이 폴짝. 몸이 되게 크다. 맞아요. 몸이 되게 크다. 날개에 비해서 몸이 크죠. 팔랑나비죠. 맞고 꽃내가 나가는데 꿀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얘는. 꿀벌은 벌인데 얘가 이제 얘가 파리거든요. 파리에 가깝다고 그랬어. 맞아. 파리인데 아니 이거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벌레의 의도에 완벽하게 속으신 기억이기 때문에 의지에 속아버렸구만. 그렇죠. 맞아 맞아. 그 완전 속은 거야. 성공한 거네. 얘는 기분 좋겠네. 얘는 기분 좋죠. 꿀벌라고 하면 얘는 오히려 그거야. 그렇죠. 성공한 거죠. 히히. 기분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근데 그 아 개누님이 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니요.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갖고 오긴 했어요. 자세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속는 게 그렇죠. 꿀벌이 워낙 위협적인 폭키자다 보니까 많은 건축이 따라하는데 이 꽃등에 뿐만 파리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파리도 이제 감촉한 건 더 감촉하긴 한데 얘 등이에요? 파리. 파리에요? 아 눈이 커. 맞죠. 눈이 크면 파리라기로 했어. 눈이 크고 사실 제일 명확한 구분법은 날개가 파리는 두 장이라는 게 특징인데 아 맞아 맞아. 바로 직관적인 특징은 파리는 더듬이가 짧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도점이죠. 더듬이. 앞에 더듬이가 되게 작죠. 네네. 벌은 확실히 길거든요. 그걸 딱 보면 이제 딱 처음에 딱 쫄죠. 버린가 하면 이제 더듬이가 짧아요. 에이 하면서 그냥 탁 손으로 그냥 자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인데 에잇. 잠깐. 아 버린 자랑 아니네. 딱 파리로 괜찮다고요? 네네. 근데 근데 보통 반대인데 아 파리잖아. 아 버리잖아. 이게 아니고 이게 뭐지? 근데 그 곤충이 눈이 꼭 이렇게 되는 애들이다. 저 눈이 너무 무서워요. 그치? 사마귀눈.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 정체는 나방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더듬이가 나방이더라고. 대굴박이. 항상 나방의 특징은 요 더듬이. 정확하게 접근했네요. 뭐야. 뭐하고 놀까요. 뭐하고 놀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방도 이게 워낙 그 뭐야. 벌레에 이태하면 생존하기가 높으니까 이렇게 넘겨 뭐더라. 유리날개. 유리나방. 유리나방 쪽이 많은데 눈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왜이런거냐면 저도 궁금해서 해부를 해봤어요 한번. 유리나방. 해부해보면 이게 검은게 시신경이에요. 시신경. 그래서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조리조리 보면은 검은색이 저를 따라와요. 아아. 해보셨어요 한번?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아니요. 본래 눈이 있으면은 검은게 보이면 이렇게 막 검은게 따라와요. 아 날 보고있다고요? 네네네네. 너무 무서워요.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애기채에 있고 여기 다시 검은게 시신경이에요. 저를 보는건 아니고 그냥 보는 방향에 따라 그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느끼는거죠? 따라오는 거죠. 네네네. 디스크같이 구멍 뚫린 구조가 있고 아아. 저기 검은 시신경이 들어있습니다. 저 눈동자 같으니까 일단. 그쵸. 특히 사막이 되게 심해요. 그쵸. 사막이 되게 심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공격 안받으려고. 네 이렇게 일단. 나 위험한 놈이요? 네. 위험할 것 같아 보이니까. 날개가 근데 너무 안나방 같다. 그쵸. 허리도요. 그니까요. 진짜 노력했다 얘네. 털도 없고. 노력했죠. 얘는 많이 변했나보다. 그쵸. 이런 놈들이 살아남은거죠. 멋있어 얘는 또. 멋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등이 저거 뭐야? 얘는 하늘소. 하늘소다 하늘소. 맞네 맞네. 더듬이가. 하늘소입니다. 더듬이로 봐야겠다. 파리도 더듬이로 봐야되네. 더듬이로 봐야되네. 더듬이는 왜 잘 안변하지? 어? 그러게요. 어. 더듬이는 꼭. 근데 더듬.. 근데 그건 생각해도 돼요. 더듬이는 기능이 확실하니까. 음. 기능이 있잖아요. 레이더. 초관을 방향해주게 확실해. 초관 송션이 바로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하.. 근데 벌은 되게 기분 좋겠어요. 다들 지 흉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러니까. 벌이 좀 약간 그 이 동네에 좀 약간 위험한 놈. 네. 위험한 놈. 다들 어설프게 그 일진 흉내를 내는거죠. 네. 똑같이 노스페이스 입고. 똑같이. 사실 그냥 다 다른 애들인데. 그렇죠. 노스페이스 다 똑같이 입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톰브라운. 톰브라운 입어. 다 똑같이. 어? 잠깐만. 얘는 뒷다리가 메뚜스러운데? 메뚜이다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죠. 멀리서 보면은 진짜 벌 같아요. 진짜요. 이런 메뚜기도 있습니다. 얼굴이 좀 메뚜기 얼굴이긴 하다. 상이. 아니 색깔도 너무 나시방 위험한 놈이여. 위험한 놈이요. 네. 그래서. 색깔도 두가지로 했어. 그니까요. 별놈들이 벌을 많이 따라합니다. 아. 벌을 진짜 많이 따라. 네. 어? 이거 알람나방인데? 알람나방. 출연자 명아. 출연 명아는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출연 같은 명아. 이미 제목이 있으니까? 네. 알람나방. 알람나방은 메미다방 동료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메미다방은 엄청 유명한 해충이에요. 아 그래요. 얘가 그 쌈바 벌레인가요? 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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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선충인가? 이렇게 막 털 달린. 쌈바 벌레를 모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 쌈바 벌레. 신세계. 되게. 딱 보면 아시는데. 되게 유명한 벌레인가요? 한번 보여주면 안 해? 걔가 혹시 얘 꼬만가 해서. 그거랑 이어지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워낙 유명해요. 쌈바 벌레는 침 나요. 그냥. 저희가 그냥 명칭 지은 거는. 쌈바 벌레. 요거 요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쌈바 벌레는. 네. 쌈바 벌레. 쟤는. 쟤는 노린제 쪽이고요. 요거 요거. 쟤는 노린제 쪽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쟤는 약충. 그니까. 오 예요 예예. 네. 쟤는. 네. 쟤는 다른 애들. 매미충. 저희가 왜 쌈바 벌레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쌈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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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끝에 왁스 같은 게 이렇게 분비돼가지고. 네. 점점 자란다면서 그렇죠? 점점 자라요. 네. 근데 쟤는 크면 노린제 같은 게 매미충 같은 게 되고요. 지금도 또 많아졌어요. 네네. 지금 한창 나올 거죠. 얘가 시즌별로 엄청 많아진다. 뭐 이런 옷이죠. 이런 옷. 네. 그렇죠.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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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옷을 중점적으로. 이런 느낌.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아 재밌다 이거. 매미나방이군요. 재밌다. 이 친구도 되게 많아요. 얘네 개네요. 그. 송충이는 실제로 이제 그 솔라방의 유충을 얘기하는 거지만. 네. 우리가 흔히 지금 엄청 송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네. 엄청 많아진 그 이상한 송충이 같은 것들. 걔네들이 다 매미나방 유충이거든요. 아 되게 많아요 얘네. 지금 막 벽에. 불 드글드글한 애들만. 맞아요. 대량 발생했죠. 그래서. 얘네들. 얘네들. 매미나방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았기 때문에. 네. 매미나방 나왔고. 재밌다. 그 다음에. 야. 효열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효열문 개미아파트. 게다가 파리매가 나왔고. 파리매. 쟤는 이제. 파리 중에서도 아주 이제. 일진인. 엄청난 그. 매에요? 파리매를 해서. 정말 매처럼 사냥해요. 아. 날아가가지고. 검색해봤잖아. 진짜 얘.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사냥 기술 고급이에요. 사냥 기술 고급이에요. 사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썩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한다고요? 네. 날아가가지고. 진짜. 파리가 장난 아니게. 사냥을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그. 아까 벌따라는. 그. 그. 곤충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 파리 따라하는 곤충들도 있거든요. 파리를 왜 따라하냐면. 네. 파리가 워낙 잘나라서. 애초에 새들이. 그냥 싱이 많아요. 너무 기동력이 좋다 보니까. 포기하게 만들라고. 그냥 새들이 그냥 공격을 안하거든요. 그 이점이기 때문에. 파리를 따라하는 곤충이 있는데. 그 기동력을 갖고. 파리매가 사냥을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네. 퓨어어. 네. 파리매가 나왔고. 진짜 멋있어. 보고있어요. 어우 나는. 난. 처음 아줬어요. 난. 똥만 먹는 줄 알았어. 그리고. 곰개미가 나왔어요. 곰개미는. 이렇게 되게. 화질부지였지만. 여기 배 끝에. 털 색깔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렇게. 화질이 낮은데도. 알아내셨어요? 네 앞으로 더 화질 더 남은 것도 있는데 다 동정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아 여기 썸네일이랑 다르더라고요 썸네일에 나온 개미랑 영상에는 개미랑 참을 수 없잖아요 아 이건 일본 왕개미구나 일본 왕개미를 지금 곰개미라고 하더니 뭐야 썸네일에서는 이 영상은 여기 안 나오는데 썸네일에 있는 개미는 일본 왕개미에요 일본 왕개미는 여기 일본 맨 주작했네 아니 저기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것도 효열문에서 찍긴 찍었는데 영상 다 찍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게 안 돼가지고 근처에서 따로도 또 한 번 찍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일본 왕개미가 찍혔나봐요 그래서 차이점은 얘는 가슴 모양이나 광택 쪽에 다릅니다 그래서 한 정도 추가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다음에 이거 얘네 진짜 신기했어요 개미때 되게 엄청난 얘는 한 30m 정도 됐었지 그때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제일 고난이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저렇게 개미때 좀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물뚱개니 아니면 민냄새개미랑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제일 좀 잘난 걸 확대해보면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딘데? 머리가 여기가 되게 수박씨가 뭐야? 상당히 둥글고 여기 광택이 좀 잘 보이죠? 뭐가 상당히 둥글고 머리가 둥글고 광택이 보고 어디가 아니에요? 배가 굉장히 광택이 두드러져요 그다음에 가슴이랑 배 사이가 좀 거리가 있어요 같은 거 보다? 그러면 두배자루마디 개미 아빠라서 이건 그물등개미로 대통령을 했고요 그물등개미 이 그물등개미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이한 게 얘네는 여왕이 거의 없어요 여왕이 없다고요? 여왕이 거의 없고 일개미가 알을 낳아요 일개미가 알을 낳아요? 그냥 우리가 개미사회 하면 당연히 개미는 여왕개미 있고 일개미 있고 그 사회를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개미사회는 진짜 대항한 민지추위개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그냥 향기개미들이 알을 막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가요? 네네네 그게 그냥 뜨글뜨글한 거고요 그리고 개들의 행렬은 정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왜 행렬을 이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그물등개미는 이유가 있나요? 이사 가는 거였나? 조금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행렬을 되게 길게 만들어지는 게 항상 길게 관찰되긴 해요 아 그게 그물등개미 귀성개였나 보지요 나도 옛날에 봤는데 개미가 여왕개미가 대장이 아니더라고 누가 대장이에요? 그냥 그 역할을 맡은 거야 산란 역할을 아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어 네 그렇죠 개미가 개미사회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개미왕국 그래서 여왕탑 해가지고 일개미 이렇게 여러 체제를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은근 개미왕국하다 보니까 약간 인간사회식 체제 의미화해서 대입을 하려는데 그게 아니죠 개미 여왕은 그냥 알을 낳는 역할일 뿐이고 개미 일꾼들은 정말 그 일만 하는 거고 개미사회 시스템은 그런 중앙집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그냥 역할을 붙잡는 거예요? 그 네 약간 거대한 다세포생물 같은 시스템이에요 해파리같이 네 어떤 중앙에 어떤 궁추신경인 게 아니라 어떤 모여있는 해파리 같은 그렇다 또 인간의 눈으로 우리는 그냥 왕이니까 여왕이니까 막 받치고 막 받들고 그치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 여왕이 좀 끔찍하게 개미 키우다 보면 뭘 보냐면 여왕이 막 좀 탈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여왕 팔다리를 잘라요 어디가냐고 지금 알라야죠 어디가야죠 알라는 기계 만들고 알라는 기계 만들어요 그러면 여왕이 이렇게 알만 낳고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여왕이 꼴이 말도 아니라 여왕이 대장이 아니고 그리고 대장이 아니에요 포켓몬 보면은 그 그냥 새끌로버리에서 여왕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봤어요 음 여왕이 알 잘 못 나오면은 버려 맞아요 새로 암컷 일개미 다 암컷이잖아요 암컷 일개미에서 뽑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여왕을 처형하는 데도 있고 그 여왕이 일개미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왕 개미가 팔자 좋은 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여왕 개미 그것도 재밌는 게 여왕 개미가 노야야 노야야 여왕 개미는 그냥 집에서 일만 하잖아요 알만 낳잖아요 그래서 뇌가 되게 단순해요 그렇겠죠 일개미 나가서 막 바뀐 거 보고 적고 파악 했잖아요 그래서 뇌가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여왕 개미가 다시 일개미가 되잖아요 뇌가 커져요 음 다소요 이게 되게 드문 경우에요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뇌가 다시 원래 있던 뇌가 태화하면서 단순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뇌 단순했던 뇌가 복잡해지는 과정은 굉장히 드문 과정이거든요 그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갑자기 커지면서 복잡해지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게 되게 특이한 경우에요 그런 걸 이대에서 연구하죠 개미를 갖고 일단 옛날에 숫개미 날아다니다가 결혼 비행하고 버려지잖아 숫개미 너무 불쌍해 여왕개미가 다 해먹고 그런데 아니야 여왕개미도 불쌍해 또 인간의 눈을 받구만 그리고 암컷개미는 암컷개미대로 불쌍하고 내가 봤을 때는 개미는 조직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올인 개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미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진 게 제가 중학교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는 소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벨로캉이라는 왕국이 나와 그런데 거기 여왕개미가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개미 집 둥치를 만들거든 자기 알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그걸 보면 이입이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인간의 눈으로 완전 인간의 눈으로 봤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알라는 기계였구나 에드몽 웰지 자기 부서에 맞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불쌍하고 뭐 말고도 없지 사실 그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오면 이상한 얘기 되게 많아요 병정개미는 막 그냥 일개미 낫는 것보다 에너지가 한 몇 배로 든대 근데 얘네가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데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거리가 막 부족해 지금 막 일개미 일개미가 다 죽었어 그럼 얘네도 일을 한대 병정개미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진짜 무슨 게임 같아 그것도 병정은 전투력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일을 일할 수 가끔 어떤 애들은 엄청난 전투력이 가끔 탱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개미가 무조건 붙어서 먹여주고 해줘야 돼 아 얘는 싸움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군체 내에서 일개미 대 병정의 비율 관리도 중요해요 아 완전 그게 병정수의 페로몬에 의해서 그게 되게 컨트롤되고 장난 아니에요 SCB 수 유지하는 것처럼 전략게임이네 완전 완전 전략게임이에요 진짜 병정개미 똥도 다 닦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병정개미마다 일개미들이 연말에 다 붙어있어요 유지비가 엄청 개미를 보면 그 소설에서 제일 판타지적인 장면이 뭐냐면 턱만 엄청 큰 개미가 있어요 걔네 다리가 6개잖아 일개미들이 하나씩 잡아 그 돌진해 전차야 그걸로 다 작살내요 그냥 병기구나 병기 존재 이유가 아니라 병기야 아무튼 이건 그물든 개미 개미 얘기만 해도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태같이 침착&침폴곤충에 나온 장소가 6곳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장소를 잘 기지하셨더라고요 옛날 곤충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장소를 잘 기지 않으셨는데 장소를 되게 알 수 없는 곳은 고기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루살이 파리목 딱장불레목 나비목 나방도 나비목이 들어가고 개미는 벌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총 10종류의 10종류나 나왔어요 10종류의 곤충이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이제 이걸 이제 원그래프로 딱 나오면 이렇게 다 비율이 나와요 네 그 딱장벌레 나비 대부분 나비 파리 벌 딱장벌레가 나오는데 요게 오늘날 그 기재된 곤충의 분포와 매우 비슷합니다 연구 네 그래서 빅 포라고 있어요 나비, 파리, 벌, 딱정벌레 얘네가 오늘날 곤충이 다쳐당인데 그 비율 그대로 Renacrimcask 아 진짜 신기하네요 곤충들이 등장했어요 BJ 업중에 그 이유는 얘네들이 원래는 특히 나비는 별 볼일 없는 곤충인데 Why do you think 얘네가 그렇게 까지 지금 빅 4가 된 이유는 그 꽃의 등장과 함께 수분 매개를 해서 막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림을 갖고 왔는데 백악기 때 이제 백악기 때 이제 꽃이 나왔거든요.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아, 네. 직접 그렸던 거예요. 너무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셔. 동영시대 때 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곤충들이 이 꽃과 함께 수분 매개를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달한 걸 이제 그 결과물이 침표를 곤충인 게 또 이제 딱 비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야,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진짜 잘 그리셔. 도감에 실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갈러아닌 그 공룡 복원도? 아,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어, 근데 네? 침풀 곤충기에는 10종류의 곤충과 총 6종의 장소가 나왔지만 네? 곤충은 아직 92만 5천 종이 있고요. 아이고, 90만 그리고 장소는, 장소도 6종이 아니라 아, 90만 무궁무지한 장소의 곤충이 살아요. 그래서 아직 침풀 곤충기에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남아있다는 걸 좀 보기도 하고요. 92만 개 남았다, 야. 92만 개는 장소도 6종으로 끝나지 않나요? 사실 제가 따로 찍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동안에도 막. 꿀벌. 요즘에 꿀벌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다리에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아, 네. 뭔지 알죠? 잔뜩 붙어가지고 그런 거 막 찍어놨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올렸거든요? 그니까 계속 꾸준히 찍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저도 또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동네 거 좀 찍어봐야겠다. 되게 많은데. 여기서 뭐 열대우림에 당연히 곤충들이 남아있고요. 열대우림에는 정말 뭐 매일매일 곤충이 해로운 게 발견되고 있고 뭐, 얘들은 뭐 어디까지 사냐면요. 막, 저 나무 위에 이렇게 비검에 물이 고이거든요? 고이 물에만 사는 곤충도 있어요. 아아. 물관계 같은 물에만 사는 곤충이잖아요. 그런 게 막 그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어떻게 생겼을까? 네, 그런 데만 살아요. 고이 물. 네, 고이 물. 저 위 고이 물죠. 저 위 고이 물. 가장 위 고이 물. 진짜 고이. 그런 데만 사는 곤충들도 있고. 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별개인데 웅덩이 생기면 개구리 생기잖아요. 네. 그게 왜, 어떻게 개구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개구리가 오는 거죠. 알, 알. 개구리가 와서 거의 다 알 낳고 거기서 또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파트에 개구리가 생기는, 그럼 멀리서 개구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까지? 네네네. 어떻게 왔대, 개는? 물냄새를 맡고 온 건가? 뭐 묻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길바닥에서. 근데 여기서 개구리가 살만한 곳은 상당히 멀 텐데 어떻게 뛰어와서 여기다 개구리 알을 낳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우는지? 나무 같은 거 옮겨 심을 때 거기에 알이 묻어서 올 수도 있거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알이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건전 환경에서. 네네. 그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나는 항상 궁금해서 그래요. 음. 저는 그냥 얼마든지 퍼져서 올 수도 있다가 흰 줄 순모기는 우리나라 폐타이어에 묻어서 갔대. 네. 아, 그래. 그렇게? 그리고 전 예전에 옛날에 한번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 하고 하늘 찍었는데 나중에 모기 연구한테 물어보니까 어, 그렇게 많이 퍼진대요. 비행기에. 비행기 타고. 미친 무인손차. 심지어 심지어 계속 사람들한테 커피 공급 받으면서. 와. 아, 그러네. 네. 여기 식량 잣량 실어놓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죠. 어떻게든 퍼진다니까. 모기 미친놈. 네. 모기 미친놈이라고요? 그리고 동굴. 동굴에도 막 다양한 벌레가 살죠. 동굴에는 막 그 뭐야. 막 눈 없어진 공품도 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동굴에 박쥐들이 네. 이렇게 산 똥만 먹고 사는 막 곤충들도 있거든요. 박쥐똥만 먹어요? 박쥐똥만 먹고 사는 곤충도 있고. 되게 재밌는 건 또 이제 곱둥이가. 곱둥이. 네. 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원신을 옛날에 영어로 케이브벤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동굴에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동굴에 살면서 곱둥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곱둥주의 사진. 그린 게 있구나. 네. 곱둥이를 32,000년 전에 그린 게 있어요. 곱둥이 그렸어요. 바위에다가. 되게 잘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렸죠. 잘 그렸는데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그린 건데 나온 건데 그린 걸 보면 똑같아요. 똑같네요. 진짜. 이 지역에 사는 곱둥이랑. 얼마나 많았으면 그렸겠어요. 그럼 얘는 얘대로 또 안 변했다. 얘는 얘대로. 네. 3만 년 정도니까. 많이 안 변했어. 근데 대박인 게 여기 끝에 산란간 있는 거랑 눈 위치랑 등 이 각도랑 뒷다리의 각도도. 뒷다리 여기 가시 있거든요. 아니요. 똑같아요. 짤쟁이의 원조예요. 짤쟁이. 짤쟁이 원조네. 그래서 야. 이 건축 짤쟁이 원조 님이 있구나. 고대 갈러와라고 지금. 이거 막 그렸을 때는 여기 다른 다리도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좀 얕게 그리면 이렇게 좀 약간 덮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얼마나 그. 원신들. 원신들. 공을 사면서. 곤충을 봤을까. 이래서 해둘게. 원신들은 얘네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해충으로 봤을까요. 먹었을 것 같은데. 먹었을 것 같은데. 먹었을 것 같아. 그때 막 먹을 게. 먹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뿔. 뿔에다가 그린 거야. 뿔. 들소뼈래요. 뼈. 뼈에다가 그린 것도. 잘 그렸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펜으로 그린 거랑 달라. 그러니까요. 이건 이렇게. 새겨야 돼가지고. 훨씬 더. 그리기 어려웠을까. 그다음에 사막에 가도. 네. 이게 막 굴러다니잖아요. 네. 사막에 가도 이렇게. 곤충들이 사는데. 제일 유명한 게. 빡장불래들이. 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네. 새벽역 이슬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슬을 왜 모아요? 먹으려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되게 작은가 보다. 모래알이 저 정도로 크게 나오면. 그쵸. 요만해요. 듀운에 나오잖아. 이런 장면. 오오오오. 오. 맞아맞아. 새벽역에 이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바로 자기 입에.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게. 다리를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똥구리. 새벽. 뭐야. 사막에 산 소똥구리. 별의별 방법으로. 사막에 생존하죠. 그래서 이제. 사막에 산 소똥구리는 막. 은하수 보고. 이렇게 길을 찾거든요. 다른 곤충들은. 은하수를 본다고요? 네네네. 다른 곤충들은 막. 햇볕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하는데. 그. 사막에 사는 이제. 소똥구리는 이제. 은하수를 보면서. 이제. 길을 찾아요. 제갈량이네. 제갈량. 천문을 보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사막에 사는 개미들은. 이제. 별짓 다 하는데. 뭐예요 저게. 꿀단지개미라 해가지고. 얘는 좀 네임드야. 얘는 네임드죠. 거기 나와. 개미소설에도 나와. 그렇죠. 개미들. 근데. 그 개미소설은 프랑스인데. 어떻게 프랑스에. 꿀단지개미같은. 근데. 얘는 뭐. 호주, 아프리카, 미국. 같은 사막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좀 먹을 게 없다. 싶으면. 개미들 좀 먹으면. 배 부러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놈 그냥. 저 사막. 저 집에 이렇게. 대기타게 한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좀. 구했다 싶으면. 얘를 입에 다 넣는 거죠. 와. 얘는 생체 수납장이야 그냥. 생체 수납장. 진짜로.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 지역 온 주민들이 이거 먹는다 해요. 맛있대요. 그래서 먹고 싶고. 달겠죠? 달겠죠. 맞아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먹는 거. 되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막 사는 개미들이 또 재밌는 게. 뭐. 여러 가지 지술하지만. 아까. 그. 곤충들. 심하거든요. 안 싸우는 게 심하다고. 아니면 싸우는 게 심하다고. 안 싸우는 게. 왜냐하면. 사막은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네. 싸우다가 다치고. 수가 쫄면. 거기로 파멸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살아남았냐면. 얘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네. 숙개미들끼리 그냥. 턱을 벌고. 딱 서로 이렇게 대치해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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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하다가. 딱 대치하다가. 누가 더 많죠. 그러면. 아이고 졌다. 하고 돈 그냥. 아. 그냥 쪽수. 쪽수. 쪽수 카운터만 해보고. 시뮬레이션만 돌리놓고 머릿속으로. 아. 쪽수 카운터만 해보고. 아이고 다음 것도 가요. 시뮬레이션 짱이죠. 괜찮네요. 그거. 그렇게 전투를 해요. 어차피 싸우면 지니까. 어차피 싸우면 지고. 다치지 말자. 서로 싸우다가. 박살나면. 어차피 사막형에서 지를 파멸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 하마들도 입 대보고. 그냥 딱. 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까요. 설치 안 보고 그냥. 근데 얘네는 정말 카운트죠. 숫자가 카운트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네. 영호회 많아. 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고. 싸우지도 않고. 개미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적분도 하거든요. 적분. 적분을 한다고요? 수확? 네. 그러니까 사막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은. 달리는 것도 네 다리만 서서 이상하게 달리는데. 최소한의 시간만 밖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찾아요. 네. 먹이를 찾으면은. 그 굴까지 돌아올 때는. 최단 거위로 바로 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얼마큼 갖고. 꺾고. 얼마 갖고 갖고. 얼마 갖고. 꺾고. 걷건지를 생각해서. 돌아와요. 야. 얘는 배우고 본능이잖아요 그냥. 네. 그게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게 돼요. 날 적분 못하는데. 개미 이하네. 그래서 적분개미라고 많이 부르는데. 개미도 하는 걸 왜 못해. 형 해요? 적분? 못하. 맞는 거죠 그렇죠. 형도 못하잖아. 못해. 이상한 짓들이 이제. 사막 같은 두 편 환경에서는 개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서. 하아. 하아. 남극. 북극 같은. 극지방에도. 극지방에도 곤충이 있습니까? 삽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소는. 그러니까. 극지연구소 대부분이 막. 저렇게. 뭐야. 대기나 이렇게. 지질을 연구하는데. 네. 한국이랑. 일본 미국 한국이 생물까지 연구를 해요. 네. 우리나라는 심지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극까지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북극에 뭐가 있냐. 사진을 보면. 거미. 나비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아. 북극에도. 그렇게 추운데. 북극점에서 400km 떨어진. 가장 북극점 지역에도. 나비가 날아다녀요. 아니 어떻게 있는 거죠? 가동이 되나 보네. 모기도 많아요. 어떻게 왔지? 모기 많고. 막.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얼핏. 추워지면 그냥 벌레 다 그냥 우스스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장물 것도. 명상에. 꽃. 꽃이 있어요 이쪽에? 꽃이 있어요. 아. 꽃도 피고. 알로라나비. 좀. 징그러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날개 없는 파리들도 살고요. 지금 이거 한 마디예요? 아니요. 짝짓기 하고 있는 두 마디. 날개 없는 파리들. 꼬리끼리 붙었잖아. 꼬리끼리 붙었잖아. 짝짓기 하고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은 아니지만. 제 닉네임 갈로아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갈로아예요. 아. 얼음 위에 있죠? 이렇게 추운데 적용한 공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위에 적용하면은 일단은. 뭐. 마땅한 표시자가 없잖아요. 뭐 이런 데서. 막. 날아다니면서 새도 없고 막 이러니까. 네네. 이런 데서 하는 공춘들이 있는 거죠. 진짜 이렇게 얼음 위에다 딱 깔고 보니까. 네. 되게. 비싼 새우 같다. 음. 좀 약간 등껍질이나 이런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가재? 비싼 가재 이런 느낌들도 있고. 네. 잠깐님. 가끔 곤충 보면은. 저렇게 꼬리 두 갈래로 갈라진 애들 있잖아요. 네네. 저건 무슨 뭐 기능이 있는 겁니까? 아. 저거 미모. 아 저게. 미모예요 저게? 아. 꼬리 털. 네네. 아 근데. 저게. 원래 다리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다리였고요. 네. 근데. 원래 모든 절지 동물이 마디에 다리 있고 마디에 다리 있고. 그러니까 진해같이. 네네. 마디에 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줄이면서 각 다리를 전문화 시켰고. 필요한 다리를 제거했거든요. 아. 가장 원시적인 곤충인 돌 좀 보면. 아 그렇구나. 이 다리마다 옛날 옛날 다리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여기에도 옛날 다리였던 건데요. 아. 요게 이제 지금은 애를 뒤에 있는 더듬이 같이 센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원시적인 애들한테 남아있고. 네. 딱정벌레같이 굉장히 이제 좀. 뭐야 복잡하게 진한 애들은 그걸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배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얘가 다 좁혀진 거예요. 마디가 원래는 다 비슷한 크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만 딱 압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자바라처럼? 그렇죠 그렇죠. 자바라처럼 이렇게. 원래는 다 진해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해같은 모습에 되게 기본 모듈에. 평범한 꽤 똑같이 생긴 다리가 다 있다가.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남기고. 없애고. 합치고. 합치고. 이렇게 쪼물쪼물 만든 거예요. 압축. 그 덱 압축하는 것처럼. 그 마치. 그 사람 이빨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물고기 때도 보면. 되게 물고기 이빨 보시면 촘촘한 이빨 맛. 어우 네 맞아요. 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빨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몇 개의 앞니와 확실하게. 기능하는 그 송굽니. 그렇죠. 그 다음에 찜는 어금니. 이렇게 몇 개만 남겨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그렇게 지나가려는 거죠. 그렇구나. 신비하다.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네. 그 다음에 바다에도 곤충이 있는데요. 바.. 바다에도요? 네. 바다에도 곤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왜 바다에 곤충이 없나요? 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약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곤충은 갑각류에서 진화를 했어요. 네. 갑각류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아. 바다에 살던 게. 나온 게 곤충이에요. 아. 아. 바다에 곤충이 없어요? 아니 그 바다에 살던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써 한 거고. 바다 버전의 갑각류가 이미 여기. 엄청나게 지금 바다를 점령하고 있죠. 갑각류는. 바다에서 할 거 다 하고. 혹시 답답하시나요?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아니 작가님. 그러면은. 네. 랍스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꼽둥이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 그 되게 약간. 개나 이런 거에 약간. 거미 같다라고 하면. 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개를 봤을 때 거미 같다고. 한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랍스터도 옛날에 산대 안 먹었잖아요. 아. 옛날에 안 먹었대. 먹었지 얼마 안 됐대. 개도 약간 좀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개도 딱 보면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갑각류가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갑각. 곤충은 갑각류에서 생활했어요. 새우도 징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왜 곤충이 없나요 하면. 네. 원래 바다에서 점령할 게 다 나오고. 나온 게 곤충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고. 아하. 또 하나는. 반대 바다에 사는 곤충이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간 곤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 바다에 사는 곤충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바다에 사는 곤충. 뭐 이런 게 있는데. 소금쟁이 아니에요? 네. 소금쟁이인데. 네.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소금쟁이들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요? 네. 이거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상상도가 나온 건데. 아. 사진이 왜 없어요? 표분만 엄청 많아요.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떻게 찍습니까? 아. 실존하긴 하는 거예요? 네. 실존해요. 아. 그리고 약간 오징어배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날라온대요. 근데 이제. 이름이 자비에른데? 아. 이거는 찍은 사람. 찍은 사람. 그린 사람. 그린 사람. 네. 프라이트. 네. 하고. 그래서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게 있고. 얘는 일본 밑에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야망을 갖고 있고요. 야망이요? 야망. 네.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뭐예요? 나일도래라고. 뭘 붙여놨네? 나일도래요? 나일도래라고. 도라인처럼? 그 나방의 친척인데. 나방의 친척이에요 이게? 물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물가에 가면 이렇게 물을 둬보면. 되게 먼 친척인가 보네요? 네네네. 그 이렇게 물가 가보면 이제 이렇게 돌이랑 나뭇가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해조류를 엮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얘네는 이제 뭐 호주랑 뉴질랜드 사는 애들인데. 네. 얘네들이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얘네는 심지어 알을 어디다 놨냐. 그러니까 불가사리한테는 안 돼요. 불가사리 몸에요? 네네네. 그럼 불가사리한테 허락 안 받고? 네네. 그렇겠죠. 허락 안 받지. 너무하네. 그래서 이런 바다에 사는 곤충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날두래. 우리나라에는 또 그. 네. 또 그냥 바다가에서. 바다에 사는 나방 애벌레도 있고. 바다에 살면서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하는 귀뚜라미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귀뚜라미가 있다고요? 귀뚜라미. 바다 방울벌레라고. 바다 방울벌레. 그. 그 뭐야. 좀 한국 이런데. 그 뭐죠. 저. 방파제? 이런 데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냥 말로만 들으면. 뭔 소리. 거짓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니까. 방울벌레가 있는데. 네. 걔를 좀 놀라며. 바다에 뜰기 같은 게 막 헤엄칩니다. 아 웃긴다. 얘네. 바다 방울벌레. 아니 소금물에서도 사는구나. 바다. 바다. 원래. 벌레들은 좀. 소금에 좀 취약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책 말라버리고 막. 근데. 아니군요. 그. 우리나라. 모기 중에도. 토고순복이 이런 애들. 바다 물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니까. 애초에. 염분에 사는 곤충도 꽤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용암지대에 사는 곤충도 있어요. 용암에 산다고요. 네. 어떻게. 어떻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 그거. 용암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손. 이거. 이거처럼 하는 거 아냐 얘도. 용암으로. 뭔지 알아요. 그 영상. 이게 뭐예요. 귀뚜라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다 귀뚜라미랑 되게 가까운 애들인데. 용암이 뿜어지고 식은 지역에 바로 살아요. 바로 나타나죠. 바로 나타나요. 아직 따뜻할 때요. 네네. 거기서 미네랄만 먹고요. 아 여기는 거. 네. 미네랄 먹어요. 미네랄 먹다가. 그. 미네랄 먹다가. 쩌그네 쩌그네. 얘네가 좀. 식물이 자라고. 뭐가 좀. 식겠다 싶으면은. 바로 다시 새로운 용암지 들어가요. 아. 식물. 태. 하고 바로 용암 먹어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는 어디서 사냐면. 하와이에만 나와요. 거기 화산섬이니까. 계속 분출되고 있는. 그런 해선 곳에서만 등장한 귀뚜라미에요. 이야. 얘네는 진짜. 용암에 모든 걸 걸었네. 네. 용암 없어지면 얘네도 살기 힘들겠네요. 그렇겠죠. 이야. 진짜 신기하다. 용암이 분출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어떤. 땅속에 있는 신선한 거. 갓 나온. 땅만 미네랄만 먹고 사는 거야 진짜. 갓 분출된. 그렇죠. 이런 이상한 데에서만. 저희도 미모가 있네요. 그렇죠. 아 귀여워요. 한번 들으니까 이제 부린다 저런게. 태화된 달이. 태화된 달이. 이제는 이제 미모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배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좋다. 네. 와아 금본이다. 와아 너무 멋있다 진짜. 네. 그래서 곤충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고래 사나.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지금. 그러니까 막. 용암지대에서 살고. 엄청 많잖아요. 막.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 딱딱한 외골격 때문에. 하아. 갑각류부터 더 나아가 절치동물을. 조상인 절치동물로서 물려받은. 네. 저 딱딱한 외골격. 네. 네. 때문에 일단 생존력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얼마 딱딱하냐면은. 네. 우리나라 바구미 같은 애들은. 네. 권총 표만을 되게 핀 꽂잖아요. 네. 핀 꽂다가 핀이 부서져요. 아아. 그 틈으로 넣어야죠. 네? 틈으로 넣어도 부서져요? 틈으로 넣으면은. 핀이 부러져. 안 돼요? 네네. 아 틈으로 넣으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박아야 돼가지고. 날개 쪽지에다가 해서 이제. 타면 이렇게. 그냥 핀이 부러질 때가 있어요. 바구미는 이름도 엄청 딱딱해 보여요. 뭔가. 방어적이 막 오래난 느낌이야. 그리고. 그럼 어떻게 뚫어야 돼요? 잘? 잘. 그리고 얘네는 되게 재밌는 게. 코카소스 상품 때는 여기. 뭐지? 그 여기 사이에 손톱 넣으면 손톱 깎이는 거 아세요? 아 손톱을 깎을 수 있다고요? 네네네. 아 얘가 이렇게 적으면서. 이 주름으로요? 얘네가 번데기 때 이렇게 있다가. 네. 만약에. 그. 계도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상한 파리들이나 벌 날라와서. 번데기에 막. 알려라.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거 많이 하죠. 그런데 붙으려고 할 때 얘가. 이걸 팍팍 꺾어서 이렇게. 그. 방어를 해요. 얘도 방어법이 있구나. 네. 방어법이 있건데. 네. 방어법이 있건데. 네. 그만큼 튼튼하다. 방어력이 있었네. 얘네도 그냥 마냥 당하고 있을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튼튼한. 일단 외골격이기 때문에. 중충이기 때문에. 쭈형. 여기 목덜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릴 것 같은데 쭈형도. 지금 보면. 있거든요. 손 들면 잘리는 부분. 있어 있어 있어. 네.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엄청 작아요. 원축이. 일단 엄청 작은 걸로 유명하지만. 진짜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단세포 생물보다 작은 벌 사진인데. 아. 같은. 사이즈에요? 스케일로 갖고 있는데. 저만한 벌레가 있다고요? 근데 얘는 단세포고. 얘는 단세포고. 네. 옆에는 짚순벌레고. 옆에는 벌인데요. 이렇게 작은 곤충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신기해요. 아니. 그러면. 요만한. 조그만 사이즈. 세포 구성으로. 다 된단 말이야. 뭐. 애들이 막. 신경이 다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신기했는데. 와. 요렇게 조그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온갖 구석구석에 살 수 있죠. 우리는 막. 사람은 나무 하나만 있으면 뭐. 나무 하나만 뭘 할 수 있겠냐면은. 곤충은 나무 하나만 있으면 이파리 안에 살고. 그러게요. 뿌리에만 살고. 나무 틈에 살고. 생 안에 살고. 죽음의 썩은 데 살고. 뭐. 별 곳을 다. 생태적 늦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얘는 이제. 다른 곤충 안에 살고. 그런 곤충 안에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작다 보니까 이제. 온갖 곳에서 이제. 생태적 늦을 차지할 수 있고. 적은. 제한된 그. 자원이라 해도. 네. 그걸 다 활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작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네요. 이점으로 이제. 자극할 수 있었죠. 아니 얘는 날개 자체가 아예 무슨. 실. 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냥 먼지처럼 떠다니면. 그렇죠 그렇죠. 무슨 배드민턴. 오우 네. 그거 뗀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 아냐. 그것만으로도. 얘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팔랑팔랑하면 충분히. 충분히. 양녀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케이. 케이 댕기머리가 있네요 얘가. 케이 댕기머리가. 더듬이죠. 더듬이죠 더듬. 있을 건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여섯 개 다 있고. 이게 세포가. 되게 다 세포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단세포인데 이만큼 크잖아요. 네. 그럼 얘는 거의 세포계의 서울이네. 엄청 크잖아요. 그럴 수 있. 오히려 그렇게 해볼 수도 있죠. 조그만한 씨나 군이 좀 모인 느낌이라면. 쉽게. 아. 뭘 먹고 사네요. 얘는 다른 곤충 안에 들어가 삽니다. 네. 그냥 뭐 먼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 몰라. 맞아. 가끔 이럴 때. 가만히 있어. 기어가는 느낌 들지 않아. 근데 우리 몸 안에 산다는. 그 사람들 보면. 맨날 그. 광고하는. 모낭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 협강류거든요. 거미 쪽이에요. 아. 거미에요? 네. 근데 걔 살짝 가면. 협강류. 거미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작은 절지 동물은. 네. 존재합니다. 더 싫어. 더 싫다고요. 인간 몸에.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거미 거미. 보이지 않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없는 게 더 신기해. 사실 이렇게 넓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것도. 굉장히 유리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죠? 순서죠? 네. 순서죠. 공충은 이렇게. 맨날 그. 순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완전. 탈바꿈 말아. 탈바꿈. 포켓몬의 이제. 진아 같이. 탈바꿈을 하는데. 요게 이제. 굉장한 이점인데. 왜냐면은. 요. 요. 요게 이제. 거의 변신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다른 생물한테 볼 수 없는 특징인데. 요걸 함으로써.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투잡 같은 건데. 네. 이 짓 하다가 저 짓 하다 보니까. 네. 그 바뀌는 환경에서. 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풀만 먹어요. 네. 풀만 먹다가. 풀 쪽이 아작나면은. 그냥. 멸망인데. 네. 얘가. 풀 먹다가 나중에 커서. 그. 꽃을 먹는데. 네. 환경이 바뀔 때. 뭐. 꽃 먹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게 좀. 그나마. 괜찮은 거죠.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그. 뭐지. 그. 부모랑. 네. 자식이 한치 다르다 보니까. 부모랑 자식이 경쟁을 안 하거든요. 아. 먹이도 다르고. 네네. 생태가 다르니까요. 그렇네. 메뚜기 같은 경우는. 이런. 완전 변태무충이 아니여가지고. 네. 부모가 먹던 풀을. 애도 먹어. 자식도 먹어요. 아. 그러니까 풀내에서 부모랑 애. 경쟁이 들어가요. 아. 이런 애들은. 아. 그러네. 침착맨은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소영이가 먹는 과자를. 저는 이제 과자 안 먹거든요. 침착맨도 먹으니까. 이제. 겹친다고요. 그렇죠. 나 이거 소영이가 과자 먹어. 소영아 갖고 와봐. 소영아 일로 와봐. 소영아 일로 와봐. 아빠 왜 이러면. 아. 갖고 와봐. 왜 이러면. 너무 겹쳐 너무 겹쳐. 아빠 한 입.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내가 한 입. 하하하. 근데 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둘이 안 겹치는 전략이 얼마나 성공 중이었던 게. 요런. 완전 변태 곤충이. 곤충이 85%예요. 완전 변태가 85%나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뭐 메뚜기. 매미. 뭐 이런 애들은 불완전 변태인데. 네. 변덱이 없는 애들. 네네. 그런 애들은. 되게 곤충의 일부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곤충은 다 이런 완전 변태 곤충이기 때문에. 와. 되게 성공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좀 약간 그. 저는 이건 좀 약간 의아한 게. 네. 얘는 풀을 먹고 얘는 이제 꿀을 먹어요. 네. 나비는. 근데 꿀만 있으면은 얘가 좀 생존하기 좋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그 한 사이클을 가려면 얘는 오히려 두 개로 나눠지면. 네. 풀도 있어야 하고 꿀도 있어야 되는 그런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여분을 생각하면. 어. 그냥 두 개가 다 있어야 얘네가 유지가 되니까. 이 사이클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좀 불리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또 하나 또 단일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하나 그. 그냥 그거에 대한 반박은 아닌데. 또 하나의. 얘네가 또 어디. 생선을 위한 점은. 네. 번데기 시절을 겪잖아요. 네. 환경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번데기로 죽치면 돼요. 또. 네. 죽칠 수도 있어요? 번데기로 이렇게. 번데기로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존버 가는 이야기를. 오늘날. 그. 오늘날. 그 많은 곤충들이. 겨울에. 번데기로 이렇게 많이. 많이. 아. 존버하는구나. 존버를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한 3월쯤에 지금이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약간 체온계도 있나 보다 기온계나 체온계가 있나 아 걔네들 다 체온을 알죠 아니면 뭐 새가 지나가다가 쨍쨍하면 야 지금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나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온도 온도에 따라 하긴 하지만 여튼 요정력이 되게 성공적이긴 했어요 이런 거는 진짜로 그거 같아 조명 칭창민 님이 옛날에 그거 하나 보지 않았어요? 저 번데기 반으로 가르거나 뭐 하나 연결해 놓거나 뭐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채팅창에도 나왔어요 난 이제 이거 보면 그 실험 밖에 생각 안 난다는 분이 있었어 안에 뭐 구슬 넣거나 번데기를 잘라가지고 다른 거랑 붙이는 게 많고 반으로 연결해가지고 두 개 했는데 다 우월할까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막 검색해보시면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재밌죠 유리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진짜 해볼려니까 안되던데 해보셨어요? 해볼려니까 안되던데 번데기에다가 뭔가를 가하면 다 죽더라고요 아 번데기가 그렇게 좀 민감하군요 되게 특이하게 했나보다 옛날 사람들의 고등의 기술이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번데기 안에 그 한번 실 치고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원래 애벌레는 다 녹아가지고 다시 그 틀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좀 뭔가 변화해가지고 나오나요? 그게 신기하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그... 그... 아 뭐라 해야되냐 녹아서 액체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니까 그게... 그... 그렇게 좀 유명해졌죠 갑자기 그니까 안에서 더 녹아서 뭐 다시 재구성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관이 붙은 채로 되겠지 아무그래도 네 그러지 않고 그... 그냥... 우리... 깨구리... 올챙이가 개구리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조금씩 변하고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네 개구리가... 나리가 나듯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그... 꼬리가 줄어들듯이 그냥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녹아서 재구성되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 여기서 욕이 되는 게 사람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너무 극적이니까 그런데... 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다 네 그리고 저... 애벌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음... 성충에 뭐가 될 부분들 다 이미 들어있어요 아... 자리가 이미... 여긴 날개가 될 거고 네 다 있어요 하... 성충 때부터... 애벌레는 다 찍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데기 때 그런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100% 실험 또 들었겠는데 나비... 날개 되는 부분 살짝 상처 줘가지고 어떻게... 우아 되나 아니 하루면로 다 까봤겠지 뭐 그걸 애벌레 때 가해줘도 변화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비가 됐을 때 나비가 뭐... 잘 안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그렇죠. 애벌레 때 그걸 가해도 돼요 아... 애벌레 때 해도... 이미 자리에... 여기가 날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요... 완전 몇 해 장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하루살이 나왔는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곤충이 이렇게까지... 95만 종이나... 그러니까... 동물이 120만 종이에요 네 동물이 120만 종인데 곤충이 95만이에요 하... 음... 곤충이 얼마나 많아 그쵸 식물이 50만 종인데 음... 근데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선생님은... 네 곤충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곤충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아... 곤충 되고 싶다 옛날에... 정말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어떤... 어떤 곤충이요? ... 멕뚜기 아... 멕뚜기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말 꺼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곤충이 이렇게 성공한 거는 네? 비행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다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비행... 비행이... 아무도 비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비행하지 않았어요 사실 거의 치트킥급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날지 않는 맵에서 혼자 날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블루오션이지 블루오션 핵 쓰는 거잖아요 혼자서 벽이 걷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곤충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되게 원시적인 비행 곤충을 좀 처음 가장 볼게 이제서가 시작하는데 메뚜기입니다. 지금까지 맛보기였어요. 맛보기였습니다. 한시간 반했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요. 되게 옛날부터 등장했어요. 지금부터 한 3억 5천년 전? 3억 5천년 전에 등장했고요. 옛날에 메뚜기가 이상하게 살았는데 이런 티타노프테라라고 한 이거는 2억 4천년 전에 살았던 직접 그리셨네요 이것도? 직접 그렸던 거예요. 눈물에 나왔던 건데 날개 핑계 40cm 때는 엄청 커다란 40cm요? 거의 세네요? 그렇죠. 그림 너무 좋다. 이런 메뚜기도 세놨고 공룡시대 때 잠깐만 작가님. 저 날개 어떻게 그렸어요? 잘. 잘. 잘 그리면 돼요. 못 그리면 안 되고. 얘는 근데 도마뱀 같은 걸 잡아먹고 작은 도마뱀까지 먹을 정도. 도롱룡 같은 거 좀 사냥하고. 앞에는 앞에는 좀 사막이 같고. 사막이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무적 아니에요? 얼굴은 얼굴은 좀 메뚜기고 날개는 또 막 크고 상하게 생긴 날개는. 뒤에는 뭐 집게벌레 같기도 하고. 네. 괴물 같은 메뚜기도 있었고. 미쳤다 진짜. 그럼 여기가 좀 약간 이것도 미모라고 봐야 되나요? 아 네. 밑에 산란관이랑 끝에 미모가 있었죠. 오 산란관. 산란관. 그리고 또 공룡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고 와. 이것도 그렸던 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룡시대 때도 이런 건축이 메뚜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옛날에 수영하던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희한한 메뚜기들이 살았어요. 옛날에. 수영을 하던 메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리 끝에 갈키 같은 게 있어요. 페달 같이.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메뚜기에. 미쳤네요. 그렇게 수영하는 메뚜기가 있는데 이게 화석 메뚜기가 나와요. 근데 호숫가에 나오고 공룡발자국 7000개랑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날 메뚜기들도 이렇게 포지차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화석 메뚜기는 그러면 누굴 피해 도망갔을까 하면은 이제 공룡을 피해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그렸고 했는데 근데 이제 메뚜기는 오늘날도 이상한 게 많거든요. 얘 뭐예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모메뚜기라고 우리나라에도 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상한 건 안죠. 모메뚜기요? 네 모메뚜기. 모메뚜기. 그게 무슨 뭐 자예요 그게? 창 같은 건가? 마름모 할 때 뭐 아 그 뭐 각지다 뭐 그래서 이렇게 네모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산 갔을 때 보면 득산로 같은데 이렇게 조금맣게 뛰어다녀요. 나 진짜 조금맣어요. 이거는 건담으로 치면 뒤에 부스터팩 달아준 거네. 뒤에 추가팩 달아준 거네. 어떤 거지? 왜 달았지? 이런 메뚜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수영하거든요 얘도. 아 수영을 해요? 네 수영을 해가지고 이런 가시들은 나중에 물고기들한테 안 먹히려고 그 갑각류나 아 안 먹히려고 네 갑각류나 다른 절주동물 봐도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메뚜기한테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어팩이죠. 방어팩. 참기면 아픈 네. 멋있다. 못 먹히게 하려고 이런 구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한 뭐예요 이게? 아프리카에 사는 메뚜기인데요. 의태죠? 아 뭐요? 의태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얘네가 저 거대한 배로 배를 진동해서 한 2km까지 소리내려고 저렇게 아 울림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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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악기가 된다. 네 본인이 악기 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재즈 메뚜기. 이게 재즈이네요 이게. 재즈 메뚜기. 재밌는 게 얘네가 이제 수컷이 부어억 오면은 이게 암컷이 찾아오는데 코넨 리스폰스 그거 재즈야 이게 스윈이야. 부우 대답해주고 네 근데 그 조그만 수컷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작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울다가 좀 좀 잘 커다란 수컷이 부어억 오면은 암컷이 막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조그만 수컷이 그냥 그 다른 암컷들을 그냥 채가요. 아아 아이고 아이고 땀 존줄 시켜주네. 큰애네. 얘 혼자 으아 이 킬로미터 부어억 하면은 부어억 막 이러거든요. 잘 쓰네. 네 그러면 다른 수컷들이 이렇게 파 남잡이 보이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원시적인 메뚜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포식자한테 너무 잘 드러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색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을려나? 색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럽다. 저런 소리가 좀 위험하긴 해요. 부어 하는 게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죽여달라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 옛날 군축 상관없었는데 네. 그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어떻게 우는지도 아는데요. 화석에 찍힌 메뚜기만 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아 그 소리가 이렇게 나겠구나. 네. 인간도 성대 모양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화석 모양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이랑 오늘날이랑 이제 화석에서 찍힌 메뚜기랑 달라요. 울음소리가. 왜냐하면 오늘날 메뚜기는 많이 사려요. 오히려 소리가 안 내요? 네. 왜냐하면 박쥐 때문에. 초음파에 아니 그 걸리니까요? 예를 들면 뿡 하면 우리는 괜찮지만 조금만 남쪽으로만 가도 박쥐가 엄청 많고요. 이 메뚜기 울음소리에 박쥐들이 듣고 그냥 와서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뚜기들은 그걸 위해서 막 안 울거나 이렇게 됐어? 조용히 하게 됐어? 박쥐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항상 우는 영역대가 있고 박쥐가 그걸 들고 알거든요? 그 때문에 메뚜기가 초음파 영역대로 막 울어버리거나 막 별짓을 다 해요. 영화 있잖아.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네. 그거요. 그거 있어. 아무튼 있어. 뭐요? Quiet Place. Quiet Place. 그러니까 메뚜기 Quiet Place 된 거야. 박쥐땜에. 얘네는 한국 오면 되겠다. 박쥐 별로 없으니까. K-드림. 근데 얘는 이런 친구들은요. 되게 궁금한데 배 안 저 안에가 그냥 비어있는 건가요? 그냥 공명통인가요? 아니면 비어있어요. 아 저 얘 있어요. 공갈빵처럼요? 네. 표본이 있는데 공갈빵처럼 비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메뚜기도 있어요. 자벌레 아니에요? 대벌레 같은 메뚜기예요. 자벌레 같은 메뚜기. 얘네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얘도 대벌레 너무 좋은 전략이잖아요.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남까지 갔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메뚜기도 그지 세요. 그지 세요. 일단 메뚜기도 있고 아이고 이거 징그러운 거 주의주의주의 가장 커다란 가장 무거운 곤충이 메뚜기에 있어요. 이 친구예요? 네. 이 친구예요. 자이언트 웨타. 아 자이언트 웨타? 네. 자이언트 웨타. 그 뭐야. 가장 무거운 곤충을 항상 두고 그 골리앗 꽃무지 꽃무지 중에 있어요. 골리앗 꽃무지랑 자이언트 웨타를 두고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한 100g에서 80g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엄청 크죠. 묵직하네요. 근데 얘네는 지금 멸종위기종이에요. 왜냐면 원래 호주에 살았는데 호주에 사람들이 오면서 들어온 쥐가 다쳐먹었어요. 네. 다쳐먹었어요. 애초에 얘네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도 뉴질랜드에 쥐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얘네 메뚜기가 쥐 역할을 다시 난 거예요. 또 영국이니? 그렇기 때문에 쥐만한 메뚜기가 나온 거죠. 쥐만한 메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쥐가 나오니까 얘네가 얘네 서식을 다 차지하고 얘네를 먹다 보니까는 얘네가 거의 멸종인이 돼가지고 뉴질랜드 어떻게 하냐면 쥐가 아예 없는 섬에다가 얘네를 그냥 복원하고 있어요. 아 거기다 풀어놔가지고 쥐하고 도출만 한 적이 없는 곳에 네네네. 쥐 때문에 멸종한 게 엄청 많아요. 쥐가 진짜 센가봐. 네. 세요. 심지어 얘네는 껌이고 호주에 로드하우 섬이라고 했었거든요. 거기는 쥐 때문에 고유 새가 한 7종인가 8종인가 퍼졌거든요. 막 새가 새가 멸종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긴 인간 세상에 이 악물고 버티는 거 보면 쥐가 엄청 세지. 알 다 먹어서요? 알 파먹고 알 파먹고 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쥐 없는 섬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럼 영국인들은 또 의기양양했을까요? 아니 또 우리 우리의 쥐가 그러면 또 고양이 데려온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이야. 그런데 그런다고 멸타가 사라지지. 그게 멸망이에요. 로드하우 섬도 쥐가 쥐 때문에 너무 골드막을 썩으니까 뭔 짓을 했냐면 그 짓을 했어요. 그 부엉이를 데려왔어요. 올빼미가? 그러니까 사냥용 올빼미를 데려왔는데 그게 또 토종새를 또 멸종시켜가지고 연쇄작용으로 다 데려와가지고 자꾸 뭘 데려온다니까 말라 안 돼요. 웃겨요. 그렇습니다. 옛날 일이죠.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어이구 뭐예요? 이런 사막에 사는 곤충이에요? 여기에 테이프가 있나요? 메뚜기네요. 저거 먹는 테이프인데? 저도 얘 표본이 있는데 하여튼 스키즈닥틀러라고 우리나라 이름도 없는데 사막에 이런 이상한 진짜 정체도 모를 메뚜기에서 꼬리가 이렇게 막 휘어져 말려있죠. 카멜레온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합성한 것 같아. 그쵸. 이상해요. 그 저 뭐야 파키스탄 이쪽 중동 사막에만 사는 들인데 사막에 이렇게 사는 이상한 메뚜기들도 있습니다. 작가님 작가님 이런 표본은 어디서 구해요? 수입이 이렇게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 이베에다가 이베이에 있어요? 이베이에 찾다가 이베이 없으면 다른 데다 찾고 최근에 제가 꼽둥이 좋아한다 했잖아요. 꼽둥이? 그쵸. 누가 남극권 섬에는 꼽둥이 1배에 올린 거예요. 2배에? 네. 2배에. 남극에 사는 꼽둥이입니다. 제시요. 이렇게? 네네. 와 이거 사야지 해가지고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근데 저 방에 아무도 안 살 줄 알고 네. 50달러 박아놓고 네.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한 시에 끝나가지고 상임이 차렸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끝나기 20초 전에 20초 전에 70, 80, 90, 120, 100, 1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쳤다. 하고 100초 딱 불렀는데 누가 155에 사간 거예요. 누가 꼽둥이를 155에 태워하면서 막 혼자서 막 떨면서 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보고 나시나 여러 명이 그러니까요. 누가 꼽둥이를 꼽둥이 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야 있네요 있어. 누가 꼽둥이 있겠지. 인구가 70억인데. 선생님대로 몇 분 전에 와가지고 또 확인하셨네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요. 끝나기 몇 분 전부터 보면서 하다가 얼마까지 가능했어요? 네? 얼마까지는 해보려고 했어요. 200까지 늘려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꼽둥이에 200을 태워? 그러면 곱둥이 하나 갖고서 제가 저렇게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이야 또 그런 세계가 있구나. 남극곱둥이. 아이고 메뚜기 떄네요. 메뚜기 떄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메뚜기가 있지만 메뚜기에서 가장 특이한 놈들은 이렇게 이제 무리지는 애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재앙이죠. 삼국지에서 어떤 건다. 헐죠. 헐 제 뜨죠. 그래서 메뚜기를 뜻하는 되게 다양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를 오소프테라라고 라툰을 부르고 황충. 황제의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로 파타.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즈터가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는데 항상 예전부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그때 궁금했는데 아무 차도 안 나와요. 예전에 여기도 나왔던 국민수 선생님을 한번 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보니까 바로 읽더라고요. 읽어주셨어요? 뭐예요? 세네캠 이러면서 세네캠 되게 이집스 없다.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세네캠이라고 이집트에서 세네캠이라고 세네캠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그레사하퍼 로커스트라고 하는데 로커스트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 메뚜기는 혹시 메뚜기인지 아세요? 왜? 메뚜기예요? 메에서 뛰는 애. 맞아요. 산에서 뛰는 메뚜기? 네. 메뚜기.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뭐. 거기서 그러지 뭐. 메뚜기입니다. 풀 묻히는 애 그러면. 풀 풀. 풀에 묻히는 애. 진짜? 맞아요? 네. 풀에 묻혀있어서. 뻔하지 마. 풀에서 묻히니까 풀 묻히겠지 뭐. 그렇죠 뭐. 풀에서 뛰면 풀뜨기지 뭐. 미쳤다 미쳤어. 뭐야. 로커스트가 이제 그 무리지는 메뚜기를 뜻하거든요. 네. 근데 뜻이 불탄 자리라는 뜻이에요. 불탄 자리. 네. 불탄 자리. 그런데 얘네가 그냥 한번 무리져서 쭉 하면 불탄 것처럼 다 엎어져가지고 로커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워3의 그 뭐지? 이렇게 아누바라 로커스트 웜. 로커스트 웜이란 뜻이 있어요? 로커스트 수웜. 로커스트 수웜. 수웜이란. 얘 막 주변에 막 파리떼 막 돌면서 메뚜기 돌면서. 그렇군요. 로커스트 수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사람도 지금 사람도 사이 듣게 해 지금. 보면 되게 힘들게 즐겁게 떠다니지만 즐거워 보이지만 아니 즐거워 보이지만 아니 사람이 너무 저기 하면은 이렇게 웃음이 헛웃음 나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날라는데 지금 이게 메뚜기예요? 네 메뚜기예요. 이게 그 메뚜기 이렇게 무리져서 쭉 날다가 이렇게 막 쉬는구나. 쉬려고 이렇게 나무가 앉아요. 그럼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갸우뚱해요. 저거 봐. 저거 봐. 저 어떻게 해 저거. 저 저거 어떻게 해봐. 네 갸우뚱하고 다시 날면은 하늘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싫어. 하늘 덮고 삼국지에서 이거 한번 뜨면은 농어 빨간색 되잖아. 식량 다 날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황사처럼 이렇게 근데 가까이 보면 벌레야. 그렇죠. 가까이 벌레죠. 아니 얘네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게 예산일은 아니죠. 보면은 옛날에도 있고 깡패네? 사람 패네 막. 심지어 무슨 패고 있어. 카메라 찍고 있어요. 뺏어가지고. 풍자만 하구나. 그러게요. 옛날 그렇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황충 때가 있자. 이렇게 됐다. 관서에 황충이 있자. 해에서와 같이 구휼하도록 하기요. 깡패나 깡패네. 이렇게 떴고 우리나라 최근 2014년에도 2014년에도 한번 나갔어요. 해남에 풀무치 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8년 전에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습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저 박사님이잖아요. 우박사님. 할리우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제 주라기 골드에도 갑자기 떼가 나와가지고 외나우지 않아서 봤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공룡으로. 공룡을 다 한 거야? 뇌절의 뇌절이었으니까. 반응이 안 좋았나요? 매우 안 좋아해요. 매우. 곤충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온가요? 아니면 스토리가? 아니면 스토리가? 스토리야. 아니, 주라기 월드가 좀 많이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억지로 연장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데 메뚜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스톤에도 막 이런 카드가 있죠. 메뚜기 때 저 개사기 저거. 아, 개사기예요? 이야. 개사기. 먹고 해서 나오는데 메뚜기가 이렇게 때를 지를 수 있는 이유가 메뚜기가 폼체인지가 돼요. 폼체인지요? 네, 폼체인지가 돼요. 원래는 저 윗같이 일반형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얘네가 때를 지으면 아래처럼 변해요. 아, 때를 지으면 황건적이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아니, 왜요? 창천이사. 네. 일단은 뭐 메뚜기면 동류마다 다른데 풍무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예요. 황천당림. 얘네가 이제 장래 미생 장래 미생물을 계속 페로몬을 뿜는데 네. 페로몬을 그냥 뿜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특정 밀도로 계속 모이게 되면 그 페로몬의 이제 역치가 딱 높아지죠. 아! 그러면 확가닥하는 거예요 이제? 네, 확가닥하면서 이제 세로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길어지고 눈이 커지고 행동이 바뀌고 색이 바뀌고 면역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완전히 그냥 성질이 바뀌는군요?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은 얘네는 평범하게 살면서 서로 두면 서로 이렇게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거의 승용도 안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잘 날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 날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옆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아... 집단 관계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비유하냐면 실제로 눈이 나오는데 그 물리에서 입자들 용종류랑 되게 비슷해요.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 옆에도 움직이고 옆에도 움직이고 옆에도 움직이고 얘가 날기 시작하면 얘도 날고 날고 이유도 없어 그냥? 날기 시작을 합니다. 날면은 자기 자리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날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영동에 미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한 명 쳐다보면은 뭐야 뭐야 하고 막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집단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왜 이렇게 된다고요? 막 갑자기 막 이게 막 올라가느냐고? 역시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왜 이게 올라가느냐고 왜 이렇게 하냐면 얘네가 일단은 갑자기 밀도가 많아짐 때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먹을 게 없어진 건가? 네. 먹을 게 없어질 때 저품이면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숫자가 많아졌을 때 이 짓을 하는 건데 원래 원래 이 환경에서는 저렇게 살면은 생존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을 때는 저렇게 통제된 딱딱딱 서로 서로 맞춰가면서 여기 이속에서 다 먹고 여기 이속에서 다 먹고 이렇게 하면은 집단은 다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야 형님 멋있다. 얘네한테 그 어떤 그 천라지망세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딱 모드가. 네. 위초에서 자기네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약탈 모드. 약탈 모드. 천라지망세 딱 켜고 전체 한 군체가 돼가지고 우리 딱 우리 지금 머리무수가 단독 행동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은 집단 행동으로 가자. 딱 올라와가지고요? 스팀 올라와가지고 야마 돌아가지고. 저까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살다가 황건당으로 살다가 다시 이렇게 극한 농민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아! 한 번 황건당이 되면 그런데 그 뭐야 그 대신에 이제 그 만노러서 다음 새끼 다음 새끼한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재미있는 건 그 얘가 이제 그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새끼를 적게 놔요. 아! 그걸 컨트롤해요. 다음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나면 또 고생하니까 많이 나면 고생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아. 네네네. 밸런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나오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와야지 넉넉하게 이렇게 영역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왜 가끔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예요. 안을 막 낳는데 이게 비가 와야지 이렇게 부활하거든요? 네.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와서 알이 났어요. 네. 비가 안 온 거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아니 났다가 로또처럼 로또처럼 알이 막 났다가 종잎은 계속 쌓여요. 났다가 묶고 더블 묶고 더블 비가 확 내려요. 무악 태어나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 살아야죠. 하... 그러면 저렇게 직사일 모두 저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한 20년 주기로 대량 발생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는 거랑 겹치는 거잖아요. 그게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대량 발생했어요. 네. 그게 아마 주라기 월드에 영향을 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이번에 코로나 겹쳐가지고 아프리카 헬이었대요. 정말. 진짜 힘들었겠는데요. 얘네는 그 뭐야 알 낳아도 몇 년 가는 게 또 신기하다. 네네. 지독하다 얘네. 건조해서 그런가. 건조해서. 얘네... 얘네도 나 이게 좀 약간 이거 진짜 드라마 같아. 한 번 스위치 키면 얘네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거야.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알면서 딱 키는 키는 장면이 너무 극적이야. 딱 스위치 몸에 딱 스위치 딱 키야지만 살 수 있다. 딱 판단 쓰면 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메뚜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 써봅시다. 이거 수류가 너무 재밌네.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가지 뛰긴 뛰어. 가지 뛰어. 색깔은 저세기야. 얘네는 영혼자. 와. 재밌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애가 영혼적인 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엄청 잘 나거든요. 네. 그렇게 잘나는 보도가 되는데 얼마나 잘나냐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데요. 미쳤다. 54년에는 얘네가 나가서 영국까지 올라갔고요. 저게 어떻게 갔어요? 저게 어떻게 건넜어? 네. 88년도에는 미국까지 갔었고요. 콜롬버스냐고. 네. 대세관을 건너는데 몇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께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프리카께 미국 건너서 현재 미국에서 종분화가 돼 있어요. 아예. 몇만 년 전에는. 어떻게 간 건가요? 저거. 처음 주변에 처음 이렇게. 아니 쉬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날아요? 계속 날아요. 아니잖아. 얘네 거의 새 수준으로 날아요. 계속 계속. 오히려 가벼우니까. 디리도 타고. 디리도 타고. 디리도 타고. 디리도 타고. 오히려 가벼우니까. 아. 엄청 잘 날아요. 미쳤다 얘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게 이렇게 인도 거쳐서 이렇게 중국까지 올라오죠. 이건 너무 조금 갔는데요. 얘네는. 이거보다가 이거 보니까 300km도 300km도 그냥 이거 안 움직였지. 바다 건넜다라는 게 아마 의미가 있어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바다를 이 정도 건넜다. 그래서 여보 이게 되게 유명한 오리군단인데 매오대전. 그렇죠. 2년 전에 계량 발생했을 때 얘네가 이제 중국 국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제 오리군단을 중국 국경에 배치하겠다. 오리가 납겠다 했는데 그게 얘네가 사막 쪽에 살다 보니까 의미가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철수 시켰다고. 오리가 졌어요? 아 그니까 다행히 메뚜기가 안 왔고. 제가 알기로는 메뚜기가 안 왔다고 들었어요. 경로가 메뚜기 아 뭐 이때 기사 떴는데 오리 몇만 마리 대기 뭐 대기중 소진중 뭐 했었어. 막 기사 뜨면서 아 안 써봤네. 다행히 안 사놨어요. 정말 삼라만상의 아주 리듬은 명장매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누가 단순 계산했는데 오리 한 마리당 8000마리 먹어야 된다고. 거의 한 마리 한 마리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리 할 수 있을까? 화이팅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리 화이팅 했는데 안 왔어. 매치가 안 됐어. 아쉽다. 시뮬레이션 배틀 그거 딱 그건데 시뮬레이션 오리도 지금 보면 바짝 골 골아 놨어. 배고프게 만들어놨어 지금. 애가 거의 미라되기 일보 직전이야. 오리가 지금. 군기놀이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죽이는데 주로 이제 농약을 뿌리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농약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곧 꽃마락 컨트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농약을 구구해놔요. 아아. 구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발생했다 하면은 여기서 방지하면서 농약을 다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아프리카 전체의 그 시세를 만들어놨어요. 아아. 이름이 제품명이 막 막 그런거야. 맞아. 나 뭐 들었는데 나도. 막 그래. 막 진짜. 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막 빙이도 뿌리고 네. 저렇게.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방지하는데 네. 인간을 못 당하는 게 저 로키산메뚜기라고. 군인미에도 그렇죠. 하아. 유명한 게 있었죠. 맞아. 제가 멸종동물 알아보게 할 때 로키산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네가 얘네가 진짜 포악하다고. 로키 붙으면 빡세야. 얘는 이제 미국 중서부에 이제 살면서 한 몇 조 마리가 그렇죠. 집단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처음에 이민자들이 되게 당황했죠. 뭐야 이러면서 막 누르면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얘네가 이제 나는 땅에 알을 낳았는데 이거를 정말 열심히 알을 잡았대요. 알 잡고 속과내고 막 네브스카 주에서 이거 알 나오면 알 주면 돈 주겠다 하면서 열심히 속과내가지고 몇십 년 만에 멸종을 시킨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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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서 멸종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얘네가 그 이유도 모르게 그냥 멸종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긴 해요. 근데 인간의 노력은 있었죠. 노력의 영향이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있었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간의 노력은 있었고 왜 멸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비슷한 진짜 단단하게 생겼다. 좌우지간 사랑은 있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얘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멸종이 벌였잖아요. 되게 옛날에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요? 이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를 로키 산맥 가면 영구 동토층에 얘네가 날다가 로키 산맥에 얼음층이 다다다닥 닿아가지고 아 그 영구 동토층이에요? 동토층에 그냥 지층처럼 메뚜기 차기 싸서 메뚜기 칭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네네 칭이 이렇게 지층을 만났어요. 상태 양호하게 차갑게 녹여서 갖고 옵니다. 왠지 녹이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 벌레는 어 형 두 번째 시나리오 나왔다. 로키 산맥뚜기 채취하다가 살아있는 거 잘못 깨워가지고 또 시작! 또 시작! 어 재해 시작! 괜찮다. 괜찮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말리는 사람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막 말려. 근데 이약 물고 난 연구해야 된다고 해서 막 캐다가 깨우죠. 깨우죠. 윈터 쏠죠.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메뚜기의 두 번째 특징 반찬통을 왜 메고 있어요? 라결락이잖아요. 메뚜기의 두 번째 특징은 울름소리를 낸다는 건데 메뚜기가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귀뚜라미들이랑 예츠들은 날개 비벼서 울고 그 다음에 메뚜기들은 이렇게 날개랑 다리가 지금 되게 리드미커라고 보이죠? 어? 다리 떠는 거예요? 네. 다리 떨어가지고 이렇게 복나가 걷는 복나가! 네. 그만 떠라. 다리를 떨어서 날개를 비워서 소위를 내요. 다리랑 날개를? 네. 그래서 저걸 비비는구나. 날개를 비비는 이게 약간 빨간색판같이 있어가지고 네. 저 라결락톤 같은 게 스피커같이 공기를 때리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엄청 잘 울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잘 울리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막 막 귀 뭐야 그 그래서 저는 매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에 가면 이제 소리를 듣고 아 이게 무슨 종이 뭐냐 하면서 듣는 게 약간 취미같이 있습니다. 어? 제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어? 이건 길꼬리. 그래서 우리나라 종은 아닌데 가까운 게 있죠. 우리나라에는 발견 못하고요? 가까운 종은 있어. 있죠.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얘네는 울고 재미있는 게 미국 종이 그거예요. 뭐지? 온도에 따라서 울음소리 지우기가 바뀌어가지고 얘네 울음소리 몇 번인지 들으면 다 온도 체크할 수 있는 약간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얘네는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민어리 색색이 색색이라는 애들인데 색색이요? 색색이. 네. 얘는 색색이죠? 얘는 날개도 비비고 배도 색색이죠. 오 색색인데요? 이거 술 먹을 때 가끔 아저씨들이 이거 하는 아저씨들. 이렇게 하는 아저씨들.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색색이구나. 색색이에요. 별별로 다 불어요. 색색이죠? 우와 얘는 머리를 흔들어서 불어요. 옥수수 아니에요? 얘는 베르세르크 장군 같다. 이런 옷 입고 있는 장군이잖아. 맞아. 맞아요. 머리를 흔들리면 소리가 나요. 머디에서요? 머리를 흔들리면 대갈통에서 대갈통에서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얘는 외탄대. 와 미쳤다. 외탄대 이런가봐요? 네. 외탄대 이래요. 멋있죠? 갑춘 것 같아요. 얘는 턱 있죠? 네. 턱을 이렇게 해서 소리 내요. 딱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내고 어긋나있네. 턱을 짜증 나지만 또 있었어요. 턱으로 소리내고 다 당근 같다 하더라도 침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비싸게 소리 내는 곤충으로는 친척 중에 매미가 있죠. 탈피하면서 매미네요. 매미도 다양하게 울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이걸 왜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저번에 2년 전이었나요? 미국에 17년 매미가 깨닫아놨었어요. 17년마다 주기로 대량 발생하는 매미요? 봤어요, 저. 그래서 이거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매미를 매년 볼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애들이 이걸 보고 메뚜기라고 불러요. 몰라가지고 잘. 뿌듯하시겠네, 또? 뿌듯하지 않네. 우리나라는 매뚜기 계속 있으니까. 매미 계속 있으니까? 그건 안 뿌듯해. 미국 매미를 죽여야 뿌듯하지. 그러면 중국 꽃 매미가 우리나라 그거 했었잖아. 너무 무서워. 너무 시원하게 돼. 그럼 중국 애들 좀... 귀뚜라미나 매미나 계속 울잖아요. 이걸 듣다 보면 되게 재미있게 듣는 게 좀 불편하게 들리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듣다 보면 일본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일본 음향을 넣었구나. 일본 음향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매미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은 살짝 또 빼요. 이렇게 울거든요? 이게 들리나요? 얘는 뭐예요, 그럼? 건 여러 마리가 울다 보니까 겹쳐서 그런 거 아니야? MM입니다. MM 이요? 지금 아카펠라 하시는 거예요? 피이고 피이고 피이 이거 그래가지고 얘네가 다 단체로 울잖아요 음을 다 섞이면서 멋있어 근데 매미도 온도를 따라 우기 때문에 그거 들어서 약간 온도 파악하기 좋아요 왜냐면 우리 여름에 우는 거 있죠 제일 시끌한 거 앞에돼서 아 떼쓰시는 거야 지금? 말매미. 그거 밥 안 주실 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매미들이 얘네가 제일 고온에서 울고요. 얘네가 고온에서 울기 때문에 원래는 제주 말매미가 유명했는데 고온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열선 회사 때문에. 말매미가 울면 고온이다. 네네네. 그리고 스페어 피니스. 얘네는 되게 저온에서 울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한 숲에서 보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구나. 그게 다 있네. 나중에 느털매미 같은 것도 나중에 들리고 그다음에 아, 이거 덥네. 맘에미네. 덥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군요. 이제 울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울겠죠. 네, 이제 날씨가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후덥지근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쁜 뷰트라미 소리가 들릴 테니. 주우미 작가님,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중부에서는 매미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미가 막 나타나면 아시아의 침공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으시잖아요. 아니, 별로 안 좋아요. 왜, 왜. 침공했잖아. 아, 벌써 침공이야. 아니, 저 다큐멘터리 봤어요. 그래서 저기는 되게 막 17년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어쨌든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비료가 돼가지고 나무가 17년마다 이만큼씩 자란대. 아, 매미가 이렇게 후덥덥해가지고. 완전히 그 잔치잔치 열린대요. 다른 곤충들이 또 먹고. 그래, 막 사람도 매미 막 이렇게 볶아서 먹지 않아요? 그거? 중국에서? 중국에서 막 매미 볶아서 먹던데? 뭐 드시겠죠, 그분들은. 그것도 알죠. 17년도 소원이에요. 그 매미도 나오는 게 있어서 소수 주기로 나오거든요. 아, 소수요? 네. 그러니까 약수가 없는 술을 소수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미가 나온 주기가 3년, 5년, 7년. 너무 신기하다고. 11년, 13년, 17년이에요. 만약에 2년, 4년 이러면 겹치는데. 왜 그러지? 안 겹치게 하려고.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안 겹치게 하려고. 17년매미가 사는 곳에 13년 짜리가 있거든요. 13년, 17년 죽이면 얘네들이 겹치는 게 200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면 200년대 겹칠 때면 나중에 나무가 더 크겠네요. 그 겹치는 딱 뭐군요. 축제다 진짜. 매미 축제다. 매미 축제겠네요. 저도 계속 그때 매미 좀 샀어요. 미국에서. 매미를 어떻게 사요? 이베이에서요? 이베이에서요? 이베이에 막 올리는 사람들이. 아, 매미. 입찰하고 매미. 아, 저 기념으로 카드가 찍는 게 아니라 2020년에 그 매미. 실례지만, 작가님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곤충 표본이 한 몇 점 정도입니까? 몰라요. 그거는 네. 아, 셀 수가 없다? 네. 안 보시는 거 있으면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보는 게 있다고요? 왜냐면 그 사놓고 이제 좀 더 좋은 거 사가지고 좀 안 보는 거 있으실 거야. 옛날에 막 사는데 막 더 큰 거 사놓고. 저도 보는 게 있으실 거 아니야. 계속 볼 수는 없어. 아, 또 이렇게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변처럼. 기변처럼. 맞아. 기변처럼. 그리고 만화책 같이 계속 좋은 거 사다가 엄청 쌓여서 더 이상 보관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요즘에 안 본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기도 하지. 나도 기생수 옛날 버전 있고 애장판 있거든. 근데 옛날 버전은 이제 누구 주고 그랬거든. 그래요. 아, 똥구리. 우리 잠깐만 휴가 오면 안 돼요? 2시간 들었는데? 아, 똥구리 들어가기 전에 쉬죠. 화장실도 가고. 화장실, 화장실 타임 한 번. 네.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네. 아, 쉬로 다녀오겠습니다. 아, 언제냐면은 한 20분 쉬죠. 9시 25분에 들어오겠습니다. 20분 쉬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조금 선생님도 쉬셔야 되니까. 자. 미쳤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무 재밌네요. 야, 공룡도 재밌겠다. 아, 공룡을 한 번 또 모셔야 돼. 공룡도 재밌겠어. 아니지. 오. 눈도 넘친다. 오케이! declaraba 저 위한리워지. 아, particles이 생각보다 musi 지나 player. aloud 공룡도 재밌게 유vo하러 배 designing, isches.......... noises.. 광 reap has demonstrated. enh30 рис talked 브이ori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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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지? 표본 찍어놓은 거 사진보느라 늦었어요. 엄청 엄청 많았어. 선생님 그 개수는 화학이 어렵다면 대략 지금까지 표본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태우셨는지 그 그것도 모르겠네요. 아 그것도 알겠습니다. 기억을 그러면 가장 비싼 건 뭐였을까? 가장 비싼 건 뭐예요? 생각해 볼 수 같은데요? 네. 가장 비싼 건 뭡니까? 글쎄요. 일단 최근에 150달러짜리 나방 사는 게 하나 있고 150달러짜리 나방 이번에 그거 샀으면 갱신될 뻔했네? 개? 곱둥이 곱둥이? 아 아 메뚜기를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초록색에 그 엄청 두꺼운 것 그게 380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목에 걸리는 거예요? 40만원? 아니 아니요. 목에 걸리는 메뚜기? 40만원 이상이네. 45만원. 엄청 2km까지 밖으로 막 울면 뚱뚱이? 뚱뚱한 애들 네네. 헤면 이제 막 공갈빵? 네네네. 공갈빵. 그러면 다른 스커트를 막 걔네들은 어떻게 포장이 돼서 와요? 그러면 여러가지 아닌데 파란 뺏어도 보내겠지 파란 안 돼서 그럼 나중에 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며 빵빵하게 하면 상하는데 그 이제 그냥 뭐야 이렇게 박스에다가 박스에다가 벌레가 있으면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닐에 포장해서 오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검역이 이제 죽은 곤충은 상관이 없어요. 죽은 곤충은 상관이 없다? 네네. 우리나라 검역. 근데 이제 가끔 하다고요. 다고 왔는데 살아서? 아니요. 검역 속 테이프가 막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역 속 수사해서 깐 거예요. 한 번 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아 뭐야 죽은 곤충이잖아. 네. 그리고 옛날에 막 보니까 막 막 딴 나라에서는 막 거기다가 막 마약 집어져서 마약을 집어져서 그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공갈빵 안에다가요? 네. 그런데 안에다가 그래서 막 그럼 또 상하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의심가면 또 상하게 하나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막 가끔 제가 벌레 주문을 했는데 이제 막 가끔 제가 식물 검역 찍찍찍 하면서 막 재포장돼가지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와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는다고요? 네네. 있잖아요. 그럼. 말랑말랑하게. 아. 죽으면 벌레가 굳어버려요. 뜨거운 물에 넣는데 이제 막 턱장벌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되는데 나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제 나이가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몸통만 이제 따뜻한 따뜻한 물에 담근 천만 감싸가지고 막 그 상태로 막 일주일 막 이렇게 둬가지고 되게 열심히 고통 정성이 아니군요. 댓글에 핀에다 이제 꽂아 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더이상 이제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바르는 거예요? 아 그게 네. 약품 처리 하겠지. 아 약품 처리 그게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곤충은 딱딱한 외골력이 있으니까 그냥 안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상관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속은 상관이 없고 그냥 뼈만 남는 거네. 아 겉뼈만 겉뼈만 근데 말랑한 친구들은요. 나비나 뭐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걔는 이제 그냥 내장을 가는 다음에 벨을 갈아가지고 내장을 뺀 다음에 거기다 솜을 채워봐요. 아 박제하는 것처럼 아 저기 만드는 것처럼 네. 미라처럼 미라네요. 진짜로 하면 그냥 그 겉은 그냥 굳어버리고 음 그냥 건조하게만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가끔 거기 벌레가 꼬여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저도 한 몇 번 당했어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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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잡아놨고 진짜 비싼 벌레인데 아 씨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요. 싼 벌레가 와서 비싼 벌레 먹고 그니깐요. 그거는 모든 저 군충쟁이들의 진짜 천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벌레는 또 싫어요? 하.. 너무 미워? 아우 버너지식 막이래요? 벌레 좋아하지만 그런 벌레는 좀 또 아 그 반갑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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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거넬과 또 사투를 위해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또 약품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 애들을 위해 세스코를 부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세스코 필요할 수준으로 가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 그냥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약품을 표본상자 안에 같이 넣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일단 처리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오사찌 맛탕 이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 아.. 장난 아닌데요 이거? 오사츠 해태 가루 위에서 또 기똥창 거 하나 만들었는데요. 오사찌를 맛탕으로 그.. 설탕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지금 그.. 고구마깡처럼 일본어 찌 발음이 그렇게 어렵대 찌 도 아니고 도 아니고 쓰 도 아니고 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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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까요? 네. 솟동구리 그.. 그거 바꿔야죠? 응. 아..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메뚜기는 잘 봤고요. 쇳동구리 솟동구리 쇳동구리 쇳동구리 그.. 쇳동구리 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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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까요? 갈까요? 네. 솟동구리 그.. 이거 바꿔야죠? 아..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메뚜기는 잘 봤고요. 쇳동구리 솟동구리 솟동구리 웃고 있는 거 같네요. 그쵸. 이제 메뚜기는 되게 원시적인 애들이었어요. 완전 변태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3억 5천만 년 전에 둘 다 했었는데 얘는 한 딱정벌레 쇳동구리 얘는 이제부터 번데기가 있죠. 번데기가 있고 한 3억 년 전쯤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되게 성공한 딱정벌레의 일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솟동구리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뿔이 있는데 멋있다. 뿔! 뿔 하면 이제 되게 유명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장수풍뎅이요. 그리고 옛날 애들이 이제 그거하고 많이 얘기했죠. 장수풍뎅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네. 사슴벌레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위죠. 사슴파와 장수파가 사슴파와 장수파가 있죠. 그러면 또 하면 누가일까 누가일까 같은 걸 맨날 얘기하는데 큰 놈이 이겨 네? 큰 놈이 이겨요. 큰 놈이 이겨. 그쵸.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약간 좀 철학이 다른게 네. 사슴벌레의 둘러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사슴벌레를 키워보면은 얘가 오래 살아서 죽기는 좋아요. 네? 한 1년 넘게 살고 오래 사는 건 3년 살고 막 이래요. 왜요? 오래 살고 3년 사는데 얘가 막 그렇게 활달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장수풍뎅이는 이제 3개월밖에 안 살아요. 아이고 짧네요. 3개월밖에 안 살고 하는데 엄청 활달해요. 팍팍팍팍 날고 막 먹이 주면 막 엄청 잘 먹고 그래서 키우는 맛이 있어요. 키우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일단 둘의 이제 전략이 다르잖아요. 사슴벌레는 집게로 해서 싸우고 어 네 그쵸. 장수풍뎅이는 뿔 갖고 싸우는데 네. 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요점이 이거죠. 이 집게랑 뿔이 겹쳤을 때 누가 이기냐 그렇죠. 그 그거 약간 약간 아이들의 이제 그 그 중요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이게 뭐가 되냐는 중요한 문제죠. 네. 공충세계에서 봤을 때 네. 어 뿔을 이용한 전략이 좀 인기가 많아요. 뿔을 이용한 전략이 인기가 많다고요? 네. 왜냐면 사슴벌레 중에서도 뿔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슴벌레 중에서도요? 네. 사슴벌레 중에서도 장수풍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오오. 네. 약간 변절자죠. 사슴벌레 주제에 장수풍이처럼 생기는데 다른 문파의 무공인데 그렇죠. 사슴벌레 주제에 뿔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걔가 증명을 한 거네? 집게는 좀 비효율적이라 그런 것처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슴벌레 주제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 뿔을 그 장수풍댕뿐 아니라 지금 보이신 것처럼 네. 뭐야 소똥뿌리도 쓰고 똥이나 굴리는 녀석인데 뿔이 있네요? 어. 좀. 권총 정도 가지고 다니네요. 권총 정도. 딱 뿔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꽃무지 혹은 뭐 다른 풍댕이들도 보면은 네. 다 뿔을 갖고 사람들 보면 역시 뿔이 굉장히 인기 있는 수단이다. 근데 뿔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집게는 이렇게 가동이 고장 나기가 쉬워. 뚫은 딱 멋있지. 굳혀가지고 두껍게 딱 해버리면 되는데 네. 트리케라 톱스도 항상 인기 있잖아요. 응. 저도 옛날에 곤충 그거 길렀었는데 사슴벌레는 그 풍댕이보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요. 기본적으로 장수풍댕이보다 장수풍댕이보다 볼륨감이 좀 세죠. 비율로 하면은 더 이렇게 길이가 좀 더 작고 사슴벌레가 확실히 조용히 되게 반응 안 해. 얘가 되게 조용히 맞아요. 아이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그리고 냄새가 덜 나. 아 냄새도 먹이 반응을 먹이를 장수풍댕이 더 왕성히 해서 그런지 똥도 막 많이 싸고 냄새가 더 나요. 걔네가. 사슴벌레는 좀 그게 관리가 좀 쉽죠. 그 대신에. 실제로 절상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와 있어서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여기 약간 소똥구리들이 뿔 갖고 싸우는데 뿔의 길이가 확실히 이게 전투력의 차이예요. 아 그쵸. 뿔의 길이가 전투력 차이인데 이 뿔의 길이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뿔의 긴 게 많다. 뿔 긴 게 있고 네. 중간형은 별로 없어요. 네. 엄청 짧은 것들이 있어요. 아 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냐면 네. 그 뿔의 긴 애들은 알파메리를 할게요. 알파메리들이 싸워요. 알파메리야? 알파메일과 베타메일을 두고 싸우고 알파메일이 이기죠. 네. 근데 알파메일과 베타메일의 싸움에도 끼지 못하는 감마메일이 있죠. 감마메일. 그쵸. 그 감마메일들은 싸움에 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싸우질 않는군요. 싸우지 않고 얘네들은 그 싸움 걔가 암클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그냥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암클과 짝짓게 하는 전략을 취해요. 그래서 중간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뿔 갖고 얘네들을 보면 중간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메일이 잘난 놈. 네. 베타메일이 그 다음 잘난 놈. 어설프게 알파메일한테 도전하는 놈. 그러면 베타메일은 어설픈 애들은 좀 사장되고 사장되고 잘난 놈끼리 신나게 힘싸움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엄청 짧은 애들이 엄청 짧은 애들은 히시 왜 싸움? 히시 왜 싸움? 틈새시장을 공략해요. 틈새시장을 공략해요. 아.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하는군요. 양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뚜기처럼. 아. 메뚜기 보면 엄청 큰 애가 무왕 울면 어두운 가능은 없어요. 조그만한 수컷들이 다른 그냥 모이는 암컷을 무왕하고 이제 암컷들이 많이 모였으면 좀 약간 남는 암컷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많은 실제로 자연행기를 보면은 그 그 수컷끼리 경쟁을 보면 항상 중간형이 좀 많이 부재해요. 아. 왜냐면 어설프게 경쟁하다가 보다가는 지기 때문에 컨셉을 확실히 하고 차라리 컨셉으로 오린. 하나의 컨셉으로 오린. 그래서 완전 항상 이렇게 알파랑 완전 다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형상이 소동부에서 되게 유명하고 다른 곤충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아. 극단적이네요. 사슴벌레가 절단력이 나와서 같은 사양이 있는데 사슴벌레 보면 톱사슴벌레 보면 톱사슴벌레? 이렇게 생긴 애랑 네. 이렇게 엄청 그 뭐야 그 턱이 엄청 멋있게 흔해가 있어요. 선생님 사슴벌레 같은데요? 너무 많이 보셨어. 턱이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턱이 갑자기 완전 벤치처럼 짧아지는 게 있거든요. 어. 엄청 짧은 애 있어요. 네. 이게 사슴벌레라고 싶은 애가 있어. 그쵸. 왜 그러냐면 턱이 이렇게 턱이 큰 애들은 싸울 때 그 우리가 안은 정정당rid 막 수급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잡아가지고 들쳐서 상경하고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은 애들은 한이 이 각이 안 나오잖아요. 턱을 그냥 아예 뺀티처럼 만든 다음에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니퍼같이?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더 미친놈이죠. 더 무서운데요? 더 무서웠죠. 그냥 그렇게 다리를 잘라버리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퍼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의 그거네요. 사후정 이것처럼 6개 자르면 돼. 6개 자릴 동안 자기가 찝히면 지는 거고 6개 다 자르면은 일단 이 사거리를 뚫고 들어가면은 내가 생산이 있구나. 6개 잘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소똥구리도 지를 뿔 갖고 경쟁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소똥구리 뿔 크기는 지극히 부모의 물림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니까 뭐냐면 부모가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풀이 크거든요. 부모가 어떤 똥을 물려줬느냐. 그니까 소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게 똥수자야. 그쵸 똥수자야. 똥을 굴려놓고 똥을 굴려놓고 거기다 알을 낳으면 그 똥경단을 먹고 크거든요. 아 똥경단이요? 그 똥경단이 똥경단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영양가가 있냐. 유산이 있어야 되는구나 역시. 어떤 종류의 똥이냐. 그 똥을 잘 물려받아야지 뿔이 커요. 똥경단을 물고 태어난 놈이 있어. 그쵸 큰 똥경단 좋은 똥경단을 물고 놔야지 뿔이 크고 그 큰 뿔로 암컷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도 잘 만나야겠네. 소도 그 풀 맛있는 거 먹고 영양분 있는 똥을 사는게. 심지어 그게 소똥이 아니라 또 다른 똥이여봐. 다른 동물 똥이여봐요. 돼지 똥 이러면 이러봐요. 소똥이 좋겠죠. 말똥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싫어 나갔어요. 그랬을 때 확실히 좋은 똥들이 있어요. 습도가 어떻고 이런 똥들. 그래서 똥수저 똥수저고 그래서 암컷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똥을 물려주기 위해서 되게 경쟁을 하거든요. 교육렬이 굉장히 교육렬 장난이에요. 그래서 똥을 굴리다가 상대방 암컷이 굉장히 좋은 똥을 굴릴 것 같다. 저 똥을 뺏어요. 내꺼야! 그 똥 내꺼야! 그 똥 내꺼야! 자기가 뺏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제가 알기론 새똥구리가 뺏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다시 만든다고 그러던데? 계속 경쟁을 하고 싸우고 똥 카이 캐슬이래. 똥 카이 캐슬 그렇죠. 이게 주무발이 굉장히 심한 애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뿔 이런 것도 사슴벌레 키울 때 균사매기잖아요. 맞죠? 엄청 성장시키려고 애벌레 때 균사 개먹여 흰 거 사가지고 백불 성장이 좋아? 그게 직빵이거든. 그래서 사슴벌레도 넓적한 거랑 긴 거랑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애들 낳으면 걔네들 이렇게 붙여서 또 큰 애를 만들고 계속 하는 거야. 얘네는 곤충이 사이클이 짧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업계가 있어. 업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아 요번에 그거 막장이에요. 그거 했다가 요번에 자식들이 안 맞네 하면 다시 저 또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또 어미랑 새끼랑 붙이고 막 장난하려 막 해가지고 해서 안 되지 않나? 네. 개족부에요. 그건 인간의 시선. 네. 개족부에요 개족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개족부 그래서 원래 왕사슴벌레가 옛날에는 계속 재밌는 게 네. 유명했죠. 2000년대 초에 일본에 왕사슴벌레는 8cm를 못 넘었는데 네. 처음 8cm 넘는 게 경매해서 1억에 팔렸어요. 1억에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블랙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엄청 커졌죠. 근데 이제 이제 8cm 그냥 넘죠. 그냥 넘어요 이제? 어 매우 어렵게 해요. 물론 넘길 수 있는 사람만 넘죠. 그 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네. 이렇게 소똥구리들이 이렇게 지들 똥 갖고 싸우잖아요. 똥구리로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식물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뭐죠? 식물 씨앗인데요. 네. 똥을 따라한 거예요. 똥으로 위태를 한 거예요? 네. 똥으로 위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똥구리가 똥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뺐잖아요. 땀 남고 뺏어가지고 쫙 멀리 굴려가서 땅에 묻어서 심고 났잖아요. 네. 그거 그게 식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멀리까지 그 저 데려다 준 다음에 딴 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똥의 그 냄새까지 다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모양이랑 그런 씨를 만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얘는 새똥구리라는 놈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또? 우연히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해. 그래서 소똥구리는 이게 와 이게 대박 좋은 똥이다 한 줄 알고 굴려가지고 열심히 심으면은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식물이 자라는 이런 자기가 직접 안 굴렀는데도 그렇죠. 안 굴렸는데 내가 이걸 똥을 굴렸던가 내가 이거를 굴린 똥인가 굴린 똥인가 하면서 이제 또 알 낳아가지고 또 하고 사기죠 사기 아 개웃기다 진짜 진짜 못하라겠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요 딸을 봐서 해줬는데 풀이었어 풀이었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계속 경쟁이야 계속 빈틈 노리고 계속 허위매물 허위매물 보이지 않는 칠수가 계속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소똥구리가 국내에서는 전멸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똥굴리는 그 소똥구리가 전멸해가지고 환경부에 이런 공과에 나오게 유명해요. 50마리에 5천만원 줄였다. 맞아요. 맞아요. 현상금이 붙었어요? 네. 현상금이 붙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게 원래 이제 똥 소똥을 먹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부터 산업화되면서 소똥에 이제 소 사료에 항생제 약 약 먹기 시작하면서 얘네가 그 소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얘네는 그 천연만 먹나 보군요. 자연산만 먹고 네. 자연산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구제역 돌 때 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점점 애들이 극감을 한 태학을 입다가 거의 2000년대 초에 싹 전멸했어요. 외양간에 똥 그 공장식의 외양간 갈 때 똥 가져오기도 힘들겠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지금 똥 굴리는 소똥구리가 우리나라는 긴다리 소똥구리에만 남아있거든요? 남을 게 있어요. 소똥구리는 멸종했지만 왕소똥구리도 멸종했고 전멸했고 이런데 긴다리 소똥구리는 남아있는데 얘네는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혹시 사람똥도 먹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한번 싸봤어요? 싸봤습니다. 아 선생님 한번 싸봤더니 네. 좀 굴리던가요? 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가 그건데 되게 넘기기가 부끄럽네요. 본인의 똥 아 잠깐만요. 아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돼요. 본인의 똥 이건 진짜 과학자네. 진짜 과학자예요. 아 그냥 과학이니까요. 아 네. 됩니다. 동인 작가님 똥이라고 할까요? 아 똥을 싸니까 아 옵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골고루 먹는 애들은 살아남았구나 하면서 아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똥이 똥같지 않죠. 아 저도 이게 얘네가 저도 이걸 위해서 남의 똥을 잘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써놓고 왜 이러지 이런 게 브라우니 같은데? 아 욕을 해요. 선생님 똥 보고 아니 아니 공감한 거 아니야 아니 공감했잖아 브라우니가 아니 저도 원래 이거 되게 더러운 얘기인데 네 이걸 위해서 원래 전날에 그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고 가야 되는데 아 회식이 잡혀가지고 아 삼겹살 같은 걸 많이 먹다보니까 기름기인데 안 올 줄 알았어요.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반숙했습니다. 그리고 저 똥파리는 지 먹으라고 싼 것도 아닌데 왜 와? 인증 인증 공인인증서 저 롱다리 수태똥구리만 먹으라고 낸 건데 아 그거 A급이라는 거죠. 넘길까요? 아 넘겼습니다. 넘길까요? 빨리 넘기려고 그래서 솥동구리는 솥동구리가 이제 긴다리 솥동구리만 남았다. 저 얼핏 들은 거 있는데 쇳동구리 저거 냈는데 막 재보 들어 오니까 다른 거 그렇죠 보라색 보라금풍댕이 보라금풍댕이가 많이 들어왔대 그거는 은근히 많은가봐 그렇죠 그거 많아요 보라색으로 돼가지고 쇳동구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분명 어렸을 때 굴리는 거 봤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걸 인분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인분트랩이요? 인분트랩을 설치할 경우 수많은 보라금풍댕이가 날라오는데 그 중에 아주 여단되게 솥동구리가 긴다리 솥동구리 볼 수 있습니다. 보라금풍댕이도 진짜 이뻐 보라색도 스캇 민수가 되고 있잖아 스캇 민수요? 안돼 그럴 수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분민수 안돼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보라금풍댕이도 그 똥을 먹기 때문에 근데 걔는 되게 많아요 근데 대체 재밌는게 걔도 얘는 왜 멸종은 안됐을까? 아 생각하는데 아마 산란 방식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솥동구리는 열심히 땅을 파서 이렇게 하는데 그니까 솥동을 굴려서 땅을 이렇게 땅에 열심히 넣거든요 근데 그만한 환경이 또 의외로 없을지도 모르고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가지 생태적 습괴로 만족하지 못하는 네 환경 그 때문에 그럴 거 같고 대체 재밌는게 보라금풍댕이가 남북으로 색깔이 다르거든요 네 일본은 그게 빨주노초 파란부름 색깔이 다행이에요 일본인들이 그걸 막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요? 색깔별로 그걸 보면서 일본인들은 그런 걸 참 부러워하면서 아 우리는 보라만 있구나 우리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으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피니티 스톤이지 아 그쵸 약간 인피니티 스톤 모으는 기분이 들죠 그 전에 그 딱정벌레가 윤기가 이렇게 쫙 흐르는데 거기에 그 색깔 이렇게 싹 있으면은 싹 끄면 진짜 멋있어 인분이 티스톤이래 너무 싫다 진짜 오늘 뭐 특강 알찬 내용 많았지만 인분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될 하네요 이렇게 롱다리 발견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똥이 중요합니까 롱다리 그걸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 똥으로 온더라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제 똥으로 하죠 제 똥이라고 할게요 네 그럽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개미 마지막 개미인데요 개미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애들이고 벌에서 등장했는데 얘는 이제 그 뭐야 다음 슬로우로 돌아올 것 같아요 개미 개미는 이제 사람도 이제 개미는 이제 국룡시대에서 등장했거든요 네 백악기 초 귀랑기 2대 등장했었는데 그래도 곤충 중에선 그나마 거의 막바지 등장한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벌에서 진화한 애들이고요 네 벌에서 진화했다고요? 네 개미는 벌에서 아까 벌과에서 나왔잖아요 벌 말벌 말벌 쪽에서 진화했죠 신비하다 보면 되게 똑같죠 여왕 있고 맞아요 원시적인 침 있고 벌목 아 근데 거기서 분리가 된 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흰개미랑 또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흰개미는 또 완전 다른 곤충이거든요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흰개미는 바퀴벌레거든요 아 흰개미는 훨씬 오래됐어요 흰개미는 뭐 몇억년 됐어요 네 그 1억 개미 뭐 1억 몇천년 잽도 안 돼요 흰개미는 나무를 먹던 바퀴벌레에서 진화했고요 저거같이 나무를 먹던 바퀴벌레 네 나무를 판먹던 바퀴벌레에서 진화했고 오늘날 그 약간 원시적인 바퀴벌레를 강원도 산골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음 가봇바퀴라 해가지고 가봇바퀴요? 네 되게 귀한 바퀴벌레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본 그런에 대해서 분기한 네 사회성 바퀴벌레입니다 사막 사막이도 바퀴벌레예요 그렇습니다 이 종류가 갈라진 게 네네 그래요? 사막이도 바퀴벌레 그게 있대 알집을 낳고 네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걸로 분류하는구나 네 육식성 바퀴벌레에서 진화했죠 아 그래서 옛날 그 뭐야 화석을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처럼 생겼는데 딱 사막이 다리가 있어요 아 아까 바퀴벌레 사막이 다리까지요? 네네 아 봤어요? 보고 있으면 약간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바퀴벌레를 보시면 네 바퀴벌레 여기에 사막이 얼굴이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바퀴벌레 사막이 얼굴이요? 네네네 아 사소하기 싫어요? 그럼 선생님 똥 생각하세요 지저우지저우지 지저우지저우지 지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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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포마스 테라포마스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얘네가 완전 다른 생각이다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일단 뭐 개미은 이제 다 일단 이테미가 전부 다 암컷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부 암컷이다 전부 암컷이다 전부 암컷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암컷 뭐 스쿠어스는 이제 일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왕을 위해 일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암컷은 뭐야 자기 자매들을 늘리는 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암컷만 일하는데 네 흰 개미들은 그냥 암수사 이래요 아 암수사 이래요 오른쪽이 흰 개미에요? 네 오른쪽이 흰 개미 그 다음에 아 오른쪽이 흰 개미였어요? 네네네 하얘치가 않네요? 아 별로 그 나 그냥 대갈 개미인 줄 알았어 나도 하얘치 병정 개미 갖고 와서 그래요 병정 개미 바퀴벌레 바퀴벌레 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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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개미 중에서도 병정 개미 파이터 애들 집단 생활하니까 진짜 싸움 잘하게 생겼다 그쵸 근데 이게 암컷만 하고 스쿠어스는 이렇게 그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사내 연애 같은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건가? 어 시도 때도 없이 막 할까봐? 알라 할까봐? 아니요 아니요 그 일단은 시도 때도 없이 안 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흰 개미나 개미나 여왕이 그 일개미를 전부 불임으로 만드는 호르몬을 방출하긴 해요 불임으로 만들어서 네 전부 불임으로 만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스쿠씨도 상관 없는데 어 그래서 이제 흰 개미 그 뭐야 개미들 군체에서 흰 개미나 여왕을 분리하면 일개미들의 생신 운력을 회복하긴 해요 아 중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여왕을 분리해내면 그 여왕의 알에서 알에서 그 불임을 만드는 페로몬들이 뿌려져 있어서 그게 알을 예를 들면 나르잖아요 그러면서 군체내에서 그 불임으로 만든 페로몬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왕을 제거하면 그 생신 운력을 회복하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여왕 개미가 나오는 이유가 그쵸 그쵸 불임에서 페로몬에서 해방되니까 그쵸 네 불임 페로몬에서 해방되니까 그럼 처음에 막 누구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한 몇 마리가 이렇게 하다가 그중에서 센 놈이 네 서열 1위 그리고 또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뭐야 그 뭐야 그 개미들은 이제 근데 이제 근데 근데 사내 연애 때문이 아니고 개미들은 이거 되게 설명이 복잡해요 만약에 그런거에요 그 우리가 자손을 낳으면 그 유전자의 50%를 물려주잖아요 네 근데 개미들은 자기가 직접 낳는 것보다 여왕이 낳아주면 75%가 유전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낳는 것보다 여왕이 낳아주는 거 훨씬 더 도움이 더 도움이 클론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깡패고요 그리고 그렇죠 얘네들은 그 그 뭐야 흰 개미는 나무에서 먹는데 얘네가 절대 나무를 직접 먹지 못해요 그 나무 셀룰로스 직접 분해하는게 되게 빡세거든요 누가 씹어지나요 그래서 아니요 장안에 박테리아부터 고세균 다 온갖 미생물들이 공생하면서 나무를 다 나무를 분해해 주거든요 네 그게 되게 큰 일이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흰 개미는 무조건 같이 살면서 서로가 똥 사면 그 똥도 먹었고 탈피하면 딸피껍도 먹고 서로 침 타액도 교환하면서 서로의 미생물을 계속 교환하면서 유지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흰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군체생활을 할 수 밖에 사회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아 해병개미 아 진짜 먹고 먹고 나눠주고 먹고 나눠주고 계속 공유하고 계속 미생물을 공유하고 네 그렇게 해야됩니다 네 조금 지저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분해하려면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가지 차이가 계속 많아요 뭐 개미는 여왕 밖에 없지만 흰 개미는 여왕 왕 같이 있어요 가보면 그리고 전추력도 차이 나는게 네 개미가 엄청 세요 흰 개미는 진짜 진짜 약해요 머리만 커요? 네 머리만 커요 아이고 쇼틀에요 쇼틀 쇼틀 약간 급식이에요 그냥 같이 살면 맨날 툭하면 찝어먹는 약간 공급형 아 그래요? 아니 머리만 저 머리통 보면 진짜 잘 싸게 생겼는데 잘 싸게 생겼는데 진짜 약해요 엘드닝에 나온다는데 툭하면 생겨요 아 그래요? 흰 개미 이제 개미랑 싸워서 이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얘랑 친척 바퀴는 맞짱 잘 뜨잖아 개미랑 그러게요 두 개 중에 한 마리만 남잖아 알죠 무슨 뭐가요? 집에 바퀴벌레 있는 집은 개미가 없어 아 우리 집은 개미가 이겼어요? 개미가 이기면 바퀴가 없어 우리 집은 개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랑 바퀴는 짱 뜨면 비슷비슷해 어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세스코 불렀어요 애집게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 애집게임이 없고 개미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아 그래요? 집에만 살다 보니까 집에서 안 나온 사람들 그걸 되게 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고통 받았기 때문에 아 이제 무주공사는 바퀴 나타난다 그럼 세스코 떠올려면 돼 그럼 개미 나타난다 그럼 세스코 떠올려면 돼 그럼 바퀴 나타난다 애집게임이 거기 때리죠 근데 개미의 특징은 그거죠 파워니프터 분어파 아 분어 네 잘 돼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이쁜 개미에요 저거 막 자르잖아요 그쵸 입 잘라가지고 그래서 막 하루에 뭐 나무 하나를 거의 다 자른다 하네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입 잘라서 막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야 입을 이렇게 잘 쪼개면 거기에 균을 버섯을 키워가지고 버섯 재배하고 제가 맥아놨는데 제 위에 있는 애들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저 애들이 그 이렇게 거울 가비고 있으면 막 초배도 막 이게 나왔지만 기생하는 일이 엄청 많다 했잖아요 네 기생펄이나 기생파리가 와서 막 이렇게 알을 낳았는데 그런 것들을 쪼간내기 위해서 망 보는 거예요 저 위에서 아 망로에요 망로? 네 망보는 망로처럼 도작죠 그런 역할들이 아 그러네요 저는 그런건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입을 털면은 애들이 막 올라가서 하하하하하하 진짜 애기 애기 개미가 노는 줄 알았어 어 나는 그냥 어른들 일하는데 까불고 있는 줄 알았어 되게 또 분화가 잘 되어있는게 그 일하는 이렇게 나가있는 개미들은 되게 늙은 개미들이거든요 아 아 효율 좀 따지는게 밖에 나가면 잘 죽잖아요 네 젊은 개들은 젊은 개미들은 집안일을 해요 오히려 젊은 때 집안일을 해가지고 집안일을 하다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면 밖에 일을 지켜요 아 밖에 나가 뒤져라 아 죽어도 리스크를 좀 약간 조직적으로 봤을 때 저지들에 비해도 나와 늙은 저지는 도시 밖으로 나가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막 환자 생활되는 여기에 좀 했나보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생존률이 떨어지니까 밖에서 이제 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늙은 거 죽게 놔두는 거죠 해서 이제 고려장같이 하지만 그런 일을 좀 포미니언 곧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개미냐고 내가 아니 근데 인간도 애들 먼저 좀 막 우선시에서 하잖아요 배르에서 뭔지 알죠 그것도 애들이 막 이렇게 무력한 것도 있는데 얘네가 미래니까 음 그쵸 그런 것도 있죠 멋있는 어른이네 인간의 시선이지만 인간의 시선을 보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 사회는 네 좀 분업화가 좀 철저하게 그런 게 네 사회로 퇴백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개미가 근데 의외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막 무슨 개미왕국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미는 침개미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침개미요? 네 침개미 종류인데 그 만지면 쏘이고 막 이래요 어? 저 쏩니다 침개미 침착면 침개미를 쏴버려 쏘인다는 게 저 위턱으로 문다는 뜻인가요? 위턱으로 물고 뒤에 꽁무니에 침처럼 침이 남아있어요 침도 있어요? 벌처럼? 왜냐면 벌에서 지나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개미들은 침이 남아있어요 아 꽃침소에요 근데 최근에 또 한국에 한국 아시아 쪽에 왕침개미가 미국이나 저거 넘어가가지고 예에에에 왕침개미 와 게이 깨미 야악 이러면서 또 아시아에 이상한 개미들이 침왕개미가 왔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문제되고 있는데 네 쏘고요 문제됐는데 기뻐요 네 쏘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얘네도 원시적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되게 웃겨요 보통 개미들 먹이 발견하면 산들 거 있잖아요 페라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하는데 이런 애들은 막 끌고 와요. 야 일로 와봐. 끌고 와요. 우리 다른 개미들이요? 다른 개미들은 폐로몬으로 대화가 안 돼요. 원시적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냥 끌고 와요. 끌고 와. 하면은 왜 끌고 와? 하다가 어? 먹이네? 하면서 같이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원시적이네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얘네들이 걔네들이요. 하다가 지내다가 여왕이 좀 시원찮다. 시원찮다 하면 이제 여왕을 그냥 쫓아내거나 아니면 워커로, 일개미로 강등시켜요. 그다음에 얘네는 원시적이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해, 그러니까 일개미가 별로 없고 일개미마다 다 서열이 있는데 서열 1위가 여왕이 되고 여왕이 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걔네가 생식능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구조를 또 막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침개미. 강동구 침개미는 그 마이너스 36% 맞았습니다. 주식이요? 나처럼 살지 마시오. 아이고. 침개미. 그럼 강등해야지. 강등돼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개미하면 이제 열심히 노는 이미지가 있지만 아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네.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렇게 개미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찍어서 행동을 이렇게 비디오로 판독을 해봐요. 네. 많이 놉니다. 많이 논다. 하루에 한 4시간만 일합니다. 개미처럼 일하는 게 아니야. 개미처럼 일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4시간만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다가 한 3교대로 일해요. 3교대로 일하면서 높은 효율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도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죠. 쉬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그쵸. 쉬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개미가 그렇게 쉬어야 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뭐하고 놀죠? 네? 가만히 있어요. 아아 충전 충전 그냥 더듬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딱 딩글댕글 딩글댕글 빈둥빈둥 계속 그러세요. 그러세요. 곤충이 잘까요? 어? 곤충이 곤충이 자는가? 자야지. 곤충 자야지. 생물이니까 자지 않을까요? 물고기도 잔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물고기는 척추 동물 정도 아 그쵸. 아 그쵸. 안 자요? 자야지. 자지 않을까 그래도? 자야 돼. 일단 잔다는 게 뇌가 있는데? 그쵸. 이 신경체계를 한번 리셋 리셋해가지고 쉬는 모드잖아요. 보면 곤충도 자는 게 있어요. 보면은 오 네. 더듬을 이렇게 내리고 더듬을 내리고 더듬을 이렇게 있어요. 안에 있고 건드려주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움직일 때 자는 것 같은 행동은 있어요. 신기하다. 개미도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은 겨울이 있다 보니까 네. 키울 때 그 꼭 집에서 키우더라도 꼭 동면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그래요? 일부러 베란다에 넣고 냉장고에 넣고 추워서 겨울잠을 재워줘야 돼요. 아 냉장고에 넣는다고요? 네. 냉장고에 넣자든가 아니면 베란다에 꺼내서 꼭 겨울잠을 재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네. 안 그러면 1년 풀로 일을 시키면 죽어버려요. 애들이 아니요. 일단 여왕이 알을 잘 못 넣고 아 비싱 비싱해져요. 죽기 마치면 아 있어야 되는구나 휴지기가 신기하다. 연휴기가 있어야 돼요. 애들도 겨울 휴가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개미들도 쉽니다. 네. 겨울방학이 있어야죠. 겨울방학 개미처럼 일한다는 말은 사실상 그게 옳은 비유는 아니네요. 그렇죠. 인간처럼 일해야 돼요. 네. 인간이 오히려 제일 많이 해. 인간이 오히려 제일 안 쉬워. 그렇죠. 아 맞아. 그리고 개미 중에서도 아예 일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종묘에 보면 사무라이거든요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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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무라이 개미가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완전 약탈자인데 얘네는 턱이 완전 전투형이라서 절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왕이 처음에 네. 탱크라서 제일 만만한 공예집에 가서 저렇게 코쿤을 데려옵니다. 그 번데기를 번데기를요. 데려와서 번데기가 태어나면 각인을 시켜요. 테러문으로 각인을 시키면 따르거든요. 노예가 돼요. 다른 개미, 곰개미가 네. 이래. 이래요. 알을 낳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데려가서 이렇게 그럼 이제 자기 애들이 생기잖아요. 네. 자기 애들이 그럼 다시 그 애들 데리고 공예집에 가서 걔들도 전투력 만땅이거든요. 네. 가서 데려와요. 코쿤을 코쿤을 또 데려와. 네. 데려와요. 태어나면 다시 노예로 유괴를 한 다음에 네. 유괴를 해서 노예로 태어나자마자 네. 그런 식으로만 살아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노예가 스파르타네요. 네. 스파르타요. 얘네들은 한 밀게믹 한 명당 노예 세 마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낮에 항상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약탈을 해요. 낮에 가요 그냥? 낮에 가서 그냥 곰김에 가서 백주 대낮에 그냥? 깡패 깡패 네. 가가지고 이제 번데기 때 이렇게 세뇌를 하는 거죠. 페로몬 각인을 시켜가지고 노예를 만들고 그 다른 그 다른 종 개미들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자기들 종들은 그렇게 그냥 전투 종족으로만 이렇게 일하고 일을 안해요. 싸이오잉이네 싸이오잉. 네 싸이오잉. 그리고 다른 다른 종의 노예들만 맨날 일해주는 거예요. 갈등치에서 그 개미들이 봉기하는 내용으로 하나 어때? 시나리오 3 어 또 나오네. 얘네 그럼 얘네는 주둥이가 애초에 그 일하는 용도가 일하는 용도가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인간을 치면 손이 다 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런 용도잖아요. 뭐 못집어. 농사도 못하고.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아예 못하는 개미도 있다. 종 자체가. 미쳤다. 미쳤다. 시나리오 3개 나왔네. 갈로와님 그리세요. 이 중에서 그린 사람 갈로와님 밖에 없으니까. 제일 잘 그린다. 우리가 아이디어 계속 드리는 거니까 그리세요. 그리고 개미가 보면은 너무 사회성군중이다 보니까 그 애벌레가 보통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 이렇게 찍어 나올 때 네. 번데기 찍어 나올 때 원래 다 찍고 나오는데 얘는 사회성군중이니까 사람처럼 스스로 못 찍고 나와요. 유머가 있어야 돼요? 네. 유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처럼 원래 막 사바나에 뭐 열룩마름 태어나서 뛰고 막 이러는데 사람 보면은 뭐가 안 그러잖아요. 개미도 사회성군중 사회생활 너무 많다 하다보니까 애들도 애들 돌봐줘야 되는데 아 근데 애들이 마냥 애벌레가 마냥 처먹고 살지만 않거든요. 네. 애들도 일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저렇게 배짜기 개미에서 본들 본들 한 애들이 있어요. 실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놀지 말고 실이라도 내라. 네네네. 뭐냐면 그 많은 곤충들이 이렇게 번데기 만들 때 입에 실 뿜어가지고 번데기를 만드는데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개미들은 저걸로 나뭇잎을 집을 집안다. 개미사나구 개미사나구 사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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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구 사나가네 사나구 그러게 필라멘트 필라멘트네 진짜 애벌레가 지금 원래 그냥 번데기 만들려고 만든 실큐를 이렇게 본드미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3D팬이네요? 네. 3D팬처럼 막 다니면서 3D팬 창인 나무 전체를 막 다 엮어요. 막 애들이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이야 그렇구나 개미사나구 그것에 재밌는게 개미가 보면은 절대 고체 먹이를 못 먹여요 아 그러면 씹어가지고 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재밌는게 개미는 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액체 먹이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고체 먹이를 먹는 방법이 더 재밌는게 네. 톱니침개미가 먹는 방법인데 네. 애벌레는 고체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체 먹이를 애벌레한테 먹여요. 아. 그럼 애벌레가 살찌잖아요? 네. 그럼 애벌레를 상처 내서 그 피를 빨아 먹어요. 아. 너무 당연하다. 근데 얘네도 그 전에 그걸 해왔어. 네. 애벌레 때. 그죠? 네네네. 막스 막스. 아. 근데 애벌레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치. 얘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우리 또 상처 내서 계속 체액을 빨아 먹어요. 구체 먹이를 먹여서 살 찌우고 살쪄서 빨아 먹어요. 신기하다. 고체를 못 먹으니까. 고체를 못 먹으니까. 액체만 먹을 수 있으니까 고체를 먹을 수 있는 애벌레한테 막 먹인 다음에 살 찌운 다음에 체액을 빨아 먹어요. 어우. 저 턱도 너무 아파 보이는데. 그쵸.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애벌레를 네. 키우기 싫어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좀 약간 뭐 체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애벌레를 자기네가 무조건 보호를 해야지 자기네가 사니까. 그리고 애벌레가 커서 일개미가 되니까. 또 일개미가 되고. 그래서 그 군대 개미 보면 이거 들고 다녀요 계속. 군대 개미 막 하잖아요. 네. 분명히 당연히 애벌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들고 다녀요 계속. 아 그쵸. 보급이에요? 보급 보급. 아니 그니까 그 자기들 새끼니까. 아 새끼니까. 아 오케이. 도시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네. 도시락으로 들고 다녀요 당연히. 먹기도 하고 가끔? 아 먹진 않겠죠. 아 그래요? 네. 먹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원찮은 여왕을 처형하는. 아 지금 처형하는 거예요? 쪼개졌네. 아 머리가 떨어졌군요. 네네. 이게 늙은 여왕이 시원찮아가지고 처형시키고 저렇게 새로운 여왕을 난 처형을 한다는 게 저런 식인 줄 몰랐어요. 내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따네요? 네네. 머리를 그냥 따버려요. 다리 막. 아 진짜 개미처럼 어떻게 하냐면요. 네. 팔다리를 듣고 이렇게 쭉 당겨요. 그 안아줘요. 거열 거열 거열차거든요. 안아줘요처럼 이렇게 되다가 네네. 딱딱하고 머리 떼고 막 더듬이 떼고 다 떼요. 그냥 관절 부분 다 떼요. 아 자비가 없구나. 능지처창같이 떼서 죽이거든요. 먹이로도 활용하려고 그러나? 먹이로? 무슨 소리야? 네. 그래서 이렇게 처형도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죠. 개미는 이제 워낙 그 어떤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다. 네. 여왕이 이렇게 하나를 통제하고 이게 뭐 이렇게 여왕이 의사회로 전달돼서 또 왕국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여왕은 그냥 알을 낳는 존재일 뿐이고 심지어 뇌도 제일 작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개미들끼리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전체 간의 생명체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초유기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유기체. 네. 전체를 생명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저건 다리를 만든 애가 있고 거기 지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는 서로의 다리를 만드는 거죠. 네. 초유기체라는 단어를 개미한테는 좀 더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개미가 깡패인 게 이게 그거예요. 그 뭐야 군대 개미고 군대 개미가 거론하면서 그 진짜 크다. 뭐야 여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타이틀 보니까 그 번데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챙겨서 막 들고 와요. 그래서 제일 깡패로 유명한 군대 개미가 예시인데 군대 개미가 일본에도 있거든요. 일본은 또 남부섬에도 네. 부러운데 일본은 또 남쪽섬에 있어서 그래서 군대 개미가 보통 제일 유명한 깡패인데 네. 개미는 항상 어딜 가든 좀 생태계에서 깡패해요. 네. 개미의 위력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네. 어딜 가나 약간 개미를 따라하는 애들이 있고 그 개미의 빌부터 사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친개미파 약간 인사들에 껴있는 아사들 네. 네. 그중에 보면 이제 새가 있는데 새요? 친개미파? 개미들이 쓸고 가면 그 초토화가 돼 있고 막 도망가는 새들이 선물로 넘쳐놓거든요. 네. 그 군대 개미만 따라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친개미파 네네. 이런 앤트버드라고 하는데 앤트버드 네. 이런 군대 개미만 정말 따라다니는 새들도 있고요.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 그냥 줍줍하는 거예요? 줍줍하는 거예요. 초토화 시키고 나면 작사를 내놓으면 따라다니면서 이야 줍줍줍줍 줍줍하는 애들도 있고 등치 저만 해가지고 뭐야 얘 뭐야 개미가 워낙 깡패니까 안 건드리잖아요. 네. 이거 뭘까요 이거? 어? 얘 개미 아니구나. 얘 윗태구나. 딸기봐. 나 이거 뒷다리봐. 어 메뚜기야. 메뚜기에요. 심지어 너무 깨심한 게 밑에 애는 풀에서 하니까 밑에 개미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가늘게 만들었어. 개미 허리처럼 보이려고. 흑칠했어요 초록색으로. 아 그러네. 그게 너무 깨심해요. 너무 깨심한데. 너무 깨심한데. 그럼 날씬해 보이려면 우리도 여기 다노들어 쓰려면 되겠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복근 슈트. 복근 슈트. 그치그치. 복근 타투 하잖아. 메뚜기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메뚜기에 긍지를 잃었어요? 하나요? 아유. 뭐랄까. 뭐랄까. 귀엽습니다. 대갈통도 진짜 개미처럼 만들었다. 그쵸. 개미처럼 만들었죠. 개미가 안 건배니까. 진짜 개미 같아. 어떻게 저렇게. 색깔을 저렇게 냈지 발색을. 그리고 이렇게 더 생긴 것도 있는데 얘도 보면 배를 이렇게 칠했어요. 얘도 또. 얘도 개미가 아니군요. 개미가 아니에요. 뭘까요. 힌트는 여기. 앞에? 어 사막이네? 사막이 같이 이렇게 돼있어. 아니야 저거 저거 저거. 긴 대롱인데? 나비에요? 대롱? 아니야 나비는 아닌데. 앞에 빠는잎. 침이 있어. 빠는잎이네. 빨대가 있어. 빠는잎이면 노린재입니다. 빠는잎이면 노린재다. 네 노린재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 톱다리 개미어린 노린재 새끼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발대 달렸어요? 아니요 개미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아 개미같이 생겼는데. 개미인거 아주 딱 많은데. 노린재네요. 아 냄새. 노린재. 개미를 따라하는 일도 많습니다. 개린재. 의태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거미. 다리같이 세봐. 거미는 이게. 줄어나면 개미잖아. 어 어떻게 해. 거미에다가. 그렇죠. 줄어나면. 아아. 글씨 글씨. 그래서. 어묵도 엄청 많고. 개미를 따라하면서 개미를 막 사냥해요. 가끔. 사냥하기도 하고. 나 개미인 하면서. 그냥 막. 같이 다니다가. 뭐지 하면은 그냥 같이 막 사냥하고 그래요? 같이 다니다가. 개미 먹어요. 같이 다니다가. 임포스터 임포스터. 진짜 악질이야. 임포스터. 지나가다가 한 마리 사라져 있어. 네네. 그쵸. 네. 너무 악질인 게 얘는. 다리가 8개인데. 너무 티나는데. 아. 근데 계속 움직이면 안 보일걸? 다리가. 더듬이처럼. 아아. 하나는. 하나는 더듬이처럼 딱 들면은. 아. 들고 다니는구나. 네네. 진짜 악질이네. 진짜 악질이다. 또 진짜 뻔뻔해. 네.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임포스터네. 아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그리고. 딱정벌레인데. 얘는 억지로 됐다. 억지로. 네. 억지로 됐어요. 진짜 억지다 이거는. 딱정벌레인데. 아니. 딱정벌레들이 좀. 장난 아니에요. 억지게. 예를 들면. 그. 페로몬까지 흉내내가지고. 밥도 얻어먹어요. 그지. 그지. 개미들이 서로. 아 외국어를 배운 거예요. 아니. 밥 좀. 네.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페로몬과 대화해서. 밥 이렇게 해서 교환하거든요. 한 끼 줍쇼네. 얘는 페로몬까지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밥까지 이렇게 얻어먹고. 개미를 사면서. 네. 저 새끼 어디가서 굶진 않겠네. 네. 굶진 않겠네. 그래서. 딱정벌레로서의 프라이드를 잃은 놈들이죠. 아 근데 사진 기가 막히게 찍었네요. 근데 풍뎅이가. 더 이렇게 안해도. 네. 이미 좀 약간 짤뚱한데. 뭐하러 이렇게 길어졌지? 개미처럼 보이려고. 개미처럼 보이려고. 아 근데 이게. 이런 거. 이런 게. 쭈욱 길어지는 게. 딱정벌레가 원래 이렇게 길지 않은데. 얇아지기만 하면 되는데. 쭈욱. 개념 돼서 원래 기네들이긴 해요. 얇아지기. 딱정벌레가. 이 밖에서. 너무 신기합니다. 태클이 좀 돌아갔나보다. 외국어까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식물한테도 워낙 인기있는 깡패들이라. 네. 식물이 이렇게 저. 아카시아 나무 너무 유명한데. 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개미들 안을 살 공간을 만들어요. 식물 안에 빈 공간에다가. 네. 개미들의 살 공간을 다 만든 다음에. 개미를 입지해. 입주하라고요? 입주하라고 해요. 그럼 그리고 심지어 개미들이 먹기 아주 편한. 네. 그. 성분. 그. 수액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줘요. 아아. 신개미. 단백질. 지방. 아미노소 다 포함된. 그. 당분 다 포함된 수액까지 주면서. 네. 여기 살아라. 개미를 입주시키면 뭐가 좋은거죠? 개미 입주시키면은. 해충 뭐다 해충. 해충이 뭐 좀 뜯어먹으려 하는데. 개미들이 막 우리 집을 공격한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얘. 소식 동물이 풀 좀 뜯으려 해도 못 뜯어요. 아. 동물한테서도 보고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인기다보니까. 좀. 이렇게. 얘네가 한다 싶으면은. 벌도 그 식물에다 집을 짓고요. 아. 새도 그 식물에다 집을 지어요. 아. 워낙 이 식물이 퍼펙트하게 보호가 되다보니까. 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미를 이제. 유치한. 어. 근데 그럴 줄 알고 개미 위치시켰는데. 막 진딘을 데려와가지고. 야. 빨아. 똥꼬 빨게. 니네 빨아. 막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진화하다 보면은. 그거 하여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개미가 나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아 똥꼬 빨. 똥꼬 빨라고. 그래서 우리의 요약은 이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벌레는 예쁘다.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되죠?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진짜. 재밌는 거 많죠. 신기해요. 그래서. 뭐. 살짝 Q&A 같은 걸 바꿔왔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거는 제가 벌레 잡으러 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냥. 뭐. 뭐든지 뭐든가 해가지고. 아. 그 벌레 직접 채집도 다니시잖아요. 대충. 기본 장비가. 뭐가 있어요? 제일 단순하게 하면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벌레 넣는. 락앤랑 토개랑. 그 뭐지. 세 수 장비에요. 그럼 이제. 손으로 잡아요? 가서.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capaz잠을 잡고 넣고 잡고 넣고 잡고 Rendons plays 가장 최소 장비고. 아니. 선생님 그 사진 보니까 막 이만한 그 그거. 잠자리채 같은거 갖고 나시던데. 그렇죠. 예. 잠자리채를 갖고 갈거면 잠자리채를 들고. 아. 밤에 할거면 라이트를 끼고. 라이트도 키고 가요? 네. 점점 장비가 늘어나죠. 임분. 임분은 안 가져다시네요. 인분 트랩은 인분 트랩은 내장형이에요 내장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있습니다 혹시 곤충 관련된 Q&A 답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아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있어요? 도네이션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요 채팅창 보고 한번 읽어보죠 곤충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릴까요 이제 내리고 요 화면으로 바꾸고 음 저 보면은 이제 뭐 선생님 뭐 근데 인분 트랩이 잘 안나오면 뭐 마니를 대비해서 브라우니를 가져갈 때 됐나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침착맨 스튜디오에 반년째 붙어있는 저 벌레가 있거든요 저게 혹시 뭔지 저 이미 톱다리 개미어린 오린제 톱다리 개미어린 오린제요? 저게 왜 굳어있어요 계속 물론 전체로 죽었어요 내 생각에는 북실북실 하잖아요 다리 걸려서 못 움직여서 아사한게 아닌가 톱다리 개미어린 오린제요 아니면 뭐지 얘 그거 하나요? 이거 뭐지 삐져나오는거 탈피 하는데 저거 성채요 그냥 저대로 죽었어요 2만원 어때요 2만원 진짜 2만원 침착 오디션 아 귀한데 톱다리 안필요 톱다리 해충해충 흔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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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흔쾌 개흔쾌 얘네들 수컷끼리 다리 갖고 싸우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일반 카드가서 안된대 공짜로 드릴테니까 가실 때 떼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우리 동남번 가야겠는데 자 질문 또 있습니까 선생님 객간구는 진짜 바다의 바퀴벌레인가요? 라고 일단 바퀴벌 그러니까 객간구의 위치는 공벌레 쪽이죠 그 그 뭐야 그 오늘날 우리가 보면 쥐며느리 공벌레 이쪽 해가지고 이제 그 갑각류들인데 말리는 애들이요 이렇게 갑각류들 쪽인데 등각류라고 하죠 등각류 쪽인데 이제 하는 역할은 바퀴벌레랑 똑같죠 스케빈저 같은거에요? 스케빈저죠 그리고 틈 그러니까 틈을 활용해 틈에 공략하고 음 축축한거 좋아 빠르게 달인해서 축축한 데서 바퀴벌레랑 굉장히 똑같은 생태적 리치를 바다 근가에서 염분있는 환경에서 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지금 또 많이 나온 질문이 새우는 벌레인가요? 라고 새우는 갑각류의 일종인데 벌레는 아니죠 권충은 아니죠 권충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일단 다리가 6개여야 되는거죠? 네 다리가 6개여야 되죠 네네 새우는 옛날 곤충처럼 아니 옛날 벌레처럼 되게 그 마디마다 계속 있잖아요 다리가 그죠 그거는 모든 절취동물이다 음 네 그렇죠 모든 절취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벌레 타입 포켓몬은 뭐냐고 아 벌레 타입 포켓몬? 그거 그 뭐지 부사이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이번에 펜드라 펜드라 펜드라도 멋있죠 저 뭐 벌레 타입 포켓몬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포켓몬은 제가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태워지네? 다 태워지네? 아 다죠 쓰라크? 아 핫쌈? 핫쌈? 핫쌈의 옛날에 그 분리펀치가 참 좋았죠 요즘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아 아 갑중살 갑중살 아 갑중살 최고죠 갑중살 매형은 갑중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실전은 핫쌈이 아닐까 아 저 질문이 왔는데 벌레를 미래의 식품으로 네네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 그거 됐죠 제가 그래서 이분은 드세요? 좀 드셔보셨어요? 엄청 많이 먹어봤어요 아 엄청 많이 먹어봤다고요? 못 봤구나 아 네 다 드셨어 이분 그 종류별로 많이 먹어봤는데 아 윤무부 선생님도 안 드셔본 새가 없더라고 다 연구하면은 일단 그 이제 뭐지? 막 종류별로 먹어봤는데 네 일단 제일 항상 항상 하는 얘기에요 제일 맛있는 운충은 여치베짱이었다 근데 여치베짱이는 참 귀에 가지고 먹기가 아깝다 매커요 여치베짱이는 한국의 여치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인데 근데 재밌는 게 매부리 쪽이 다 맛있었는데 그 특정 불구이 제일 맛있었는데 옛날에 가서 그 육식하는 여치 중에서 초식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약간 어떤 특징이 있지 않았나 음 그거 중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슴벌레, 곰 이런 거 맛없었고요 맛이 없었다고요? 네 타란툴라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없었고요 타란툴라요? 그 큰 거미요? 네네네 그것도 맛없었고 제일 맛있었는 건 뭐예요? 하여튼 매부리 여치베짱이 아 개가 제일 맛있다고요? 네 제일 맛있었어요 괜히 옛날에 먹었던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네 괜히 매투를 먹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호프집에서 안주로도 나왔대요 저희 어떻게 네 미치시면 되겠네 꼬치 깨서? 그건 모르겠어요 식용곤충 관련된 뭐 너무 많아요 가서 가능하면 다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누에 귀뚜랑이 전망깔 다 먹어봐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알러지 반응을 딱 본 적이 있어요 알러지 어떤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다 먹어봤는데 알러지 반응이 와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제 모둠을 드셨구나 그게 있어요 곤충 식량이 굉장히 모두가 유용한 건 알죠 모두가 이제 에너지율이 되게 좋고 하는데 네네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위험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과제예요 그리고 일단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 그것도 뭐 문제죠 그래서 막 잘 갈면 되죠 그래서 갈아가지고 막 위럼 쉐이크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위럼 쉐이크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고 근데 또 너무 갈면은 그 바삭바삭한 맛이 또 떨어져서 위럼은 괜찮았어 나 네 위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이렇게 알러지 문제랑 그 다음에 좀 외형적인 것만 해결되면 음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그 메뚜기 그 귀한 거 드실 때는 무슨 감성돔 먹은 것 같이 이 귀한 걸 먹게 돼서 너무 아깝지만 아 그래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감성돔처럼 이렇게 막 그거 매운탕 끓여가지고 개욕 먹은 사람 있거든요 어 그런 느낌으로 드시는 그런 뭔가 뭔가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아깝다 싶은 조리법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먹으면 뭐 아깝다? 아니 그러니까 곤충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 같은 어떤 추천 조리법 아 일단은 날개는 떼야 하고 아 날개는 떼고 드시라고 날개는 떼는 게 좋고 아 메뚜기도 이게 먹을 때 뒷다리는 너납 점프력을 위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네 경절까지만 떼고 허벅지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좀 조리법 맛있는 것 같고 아 경절은 떼고 허벅지는 남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 그 우마 우마 우마님이 먹었던 그것도 먹어봤어요 그 그 뭐지 물방개요? 미쥬 메뚜기? 그 우산에 입된 게 있어요 아 꽃매미요? 아니요 외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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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종이 나오기 때문에 우산에 네 그것도 먹어보고 뭐 하여튼 뭐 탈라신 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알러지 한 번 온 거? 알러지 안 돼 아마 저는 그게 아마 누에였던 누에라고 생각이 아 그래요? 누에는 아니다 누에는 번데기를 먹으니까 상관 없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누에는 건조해서 먹으니까 맛있어 네 하여튼 하여튼 알러지랑 그거는 해결되어야 되는 과제이긴 하죠 해결되어야 과제다 근데 왜냐하면 먹어야 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효율이 좋고 아 효율이 좋다고요? 양.. 양.. 양 적은 면에서요? 아니면 영양적인 면에서 영양적인 면에서 아니면 탄소를 엄청 발생시키잖아요 소고기나 얘네들은 에너지 효율도 엄청 떨어지잖아요 아..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풀이나 이런 에너지를 훨씬 많이 먹고 아 물도 많이 쓰고 더 적은 에너지를 공급한단 말이요 다만 맛 때문에 아.. 근데 곤충이 맛도 잡으면은 효율이 훨씬 사이클도 그렇고 하.. 근데 그.. 너무 그..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야 비주얼이 그거는 우리 옛날에 뻔데기처럼 많이 익숙해지면 많이 해결된 문제라고는 보여져요 그니까 우리 기성세대 이미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좀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고 어린 친구부터 설국열새처럼 블로그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블로그를 안 만들면은 또 거부감을 느껴진다는 게 근데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그런.. 원래 모습을 봐도 막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벌레 자체에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본능 같아가지고 좋은데 많은 좋은 질문들이 왔거든요 네 어.. 가장 지능이 높은 곤충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지능? 지능? 지능으로 접근해야 되나? 일단은 집단지성으로 초유기체인 개미와 꿀벌을 이길만한 건 없다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적분을 하고 사막에서 카운트를 하고 숫자를 세고 아.. 숫자를 세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집에서 키웠을 때 주인을 알아보는 곤충도 있을까요? 그거 뭐 얘기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양봉업자를 뭐 벌이 공격은 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벌이나 뭐 사막이 뭐 이런 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되나? 설명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 저 유튜브에 사막이 키우시는 분 봤는데 네 뭐 그 주인을 다뤄보게 해서 트레이닝이 돼요 사막이가 생각보다는 오래 안 살더라고요 오래 안살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되게 그.. 되게 슬퍼하시더라고 음 그쵸 곤충은 기계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안 되는데 프로그램대로? 코딩대로? 네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의 기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있긴 했죠 그래 옛날에 그 파브르 곤충기에서 조건 딱 뒤틀려 놓으니까 애가 자기 애벌레 애벌레를 막 방치해놓고 애벌레 막 찼잖아 막 눈앞에 있는데 컴퓨터 코드 에러난 것처럼 똑같이 반복해 그게 좀 약간 단순하게 코딩이 좀 돼있는 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브르도 재밌는게 파브르가 사실 알아요 그 되게 한국과 일본 한정으로 유명한 곤충학자인가 아 유럽에는 안 유명해요? 네 파브르가 심지어 프랑스 곤충학자인데 프랑스는 몰라요 프랑스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렇게 유명한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브르 일단은 파브르 곤충기를 일본에서 초창기 옛날에 그 무슨 위인전 같은거 하면서 너무 잘 꾸몄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들어왔구나 우리나라가 번역을 하면서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정작 프랑스 사람들도 파브르를 잘 몰라요 글이 너무 재밌던데 왜 관심이 없을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제 파브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그때는 이미 엄청난 사람들 수준 엄청난 수준의 과학을 했고요 이미 생물학에서도 그 이전의 다윈이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고 이미 수많은 과학을 했었는데 파브르는 사실 정작 과학자로서 연구한게 없어요 아 누구랑 누가 싸우면 이기고 막 그냥 그런거 재밌는 책을 썼어요 아 재밌는 곤충이나 책을 썼던 저술가였기 때문에 아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 아무리 뭐 연구 그런 그게 뭐 막 엄청 막 대단하다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내용이 재밌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프랑스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건 되게 흥미 위주로 봐도 그러니까요 애벌레가 막 방치되고 이런거 재밌잖아요 프랑스에 파브르 생가가 남아있긴 한데 거기 동네 주민들도 막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재밌있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서 재밌게 그 파브르가 얼마나 좀 불쌍한 학자였냐면 네 그 파브르가 옛날에 그 그러니까 곤충 발견하면 자기 이렇게 새로운 이름 붙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막 아내 이름이랑 딸 이름 뭐 벌 이름 막 지어준 게 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다 잘못된 아이고 이미 무효 무효 아 이미 이름 있고 이미 이름 있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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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파브르가 뭔가 업적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 쌈바벌레도 인정이 안되겠죠? 고기동 쌈바벌레는 쌈바벌레는 인정 안되더라고 아쉽게도 메뚜기나비 무슨 약충이라 그러던데 그래서 파브르는 한국 일본 한정 유명한 일본에서는 곤충이 되게 뭔가 좀 인기가 많은가요? 아 일본은 장난 아니죠 충왕전도 하고 하잖아요 충왕전 아 충왕전 근데 그거는 좀 잔인하던데 일본의 곤충은 아는 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뭐 확실히 콘텐츠가 그 샵도 장난 아니고 일단 일본은 곤충이 수입이 되거든요 외국 곤충이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문제가 일으키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생태 교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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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안맹대에서 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약간 곤충 은근 이렇게 점점 상업적으로 대만이 좀 약간 친일본적인 나라 아닌가 약간 일본스럽죠 뭔가 전반적으로 일본어로 이제 책이 번역돼서 나왔을 때 이제 학습 만화 분야에서 1등 하셨잖아요 그것도 뭐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곤충책이 나왔을 때 1등 하는 일은 사실 왜냐면 옛날에 많은 우리나라 곤충에서 일본 번역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 있었어요 되게 70년생 교수님이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책 봤을 때 그 뭐지? 도시 근처에서 장수풍뎅이를 본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찾았다 했는데 당연하죠 교수님 어릴 때 서울에는 장수풍뎅이가 없었거든요 일본 한적 일곤 얘기라고 그거는 번역된 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번역된 걸 보셨구나 번역된 걸 보셨서 그렇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대로 들고 와서 되게 오래 사는 곤충이 있을까요? 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래 사는 곤충 그거 되게 재미있는 거 많았는데 일단은 제일 길게 확인한 게 하버드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되게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어요 사회생물학을 재칭하고 곤충을 통해서 인문철학을 여러 가지 손댄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한 34년 키운 개미가 있어요 34년 키운 개미요? 네 털개미 종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왕이 34년 산 거죠 한 30년여?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좀 오래 직접 봤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유추하는데 그 흰개미 여왕 이런 거는 막 저도 한 50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흰개미 아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데 네네네 그리고 방금 무시하셨어요? 조그마게 조그마게 아니 풍뎅이는 뭐 3개월을 산다면서요 8개월? 아니 장수풍뎅이는 성충으로 아 성충으로? 아 안돼 유충도 1년 유충도 1년 유충도 깨삼 34년은 유충 한 3번 바뀔걸? 뭐 3년 뭐 이렇게 있던데 1년 2년 3년 하고 바로 되게 오동통해져요 그냥 그 티몽과 품바 걔네가 먹는 것처럼 그 개미는 좀 바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옛날 얼마 전에 발견된 상어는 뭐 몇백년 살았었 땜에 아태훈 유충 4년 따오네요 그렇죠 좀 커다란 장수풍은인데 오래 살아요 그리고 또 추운데 사는 곤충은 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가지고 갈로아 닉네임 그 갈로아 볼레도 9년 10년 살아요 추운데 추운데 살면 그냥 그 그냥 물 틀리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천천히 거의 그냥 반 냉동 상대로 천천히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9년 10년 신지타가 떨어져가지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커다란 사슴벌레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추운데다 곤충을 키워요 그럼 애들이 오래 살면서 많이 먹어요 오래 살면서? 그럼 키우려고요? 덩치를? 네 덩치 키우려고 계속 커져요 얘네는? 허물 안 벗어도 계속 커져요? 뭐요? 이 벌레가 보통 허물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많이 많이 키우려고 벌레 먹을 때 질긴 껍질이 거슬리던데 대하나 랍스타처럼 껍질 까서 살코기 빼먹기 편한 벌레는 없나요? 아 그게 편하나 갑충 아닌 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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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음 일하는 카페 진해가 가끔 나타나던데요 진해는 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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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두 마리? 두 마리? 아니요 아니요 진해는 한 마리만? 근데 진해가 좀 같이 잘 모인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쌩이 아니라 여러 마리일 수는 있는데 노래기랑 노래기랑 진해랑 또 같은 다지류인데 좀 다르죠 노래기는 초식이고 또 제일 뭐 그 특징은 뭐 진해는 진해는 마리마라 다리가 하나가 있고 노래기는 마리마라 다리가 두 개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세세한 특징이고 노래기는 되게 평화롭죠 뭐 그냥 물지도 않고 냄새만 날 뿐 귀엽잖아요 스파이더맨처럼 물리면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곤충안한테 물리고 싶냐고 아 새똥그리지 뭐 거의 지금 그거잖아요 테라포마스 테라포마스 맨 처음에 메뚜기였는데 주인공은 뭐가 있을까요 어 쇠똥그리 돼서 굴리셔야죠 폭탄 먼지 벌레 폭탄 먼지 벌레 어때 멋있잖아 빵 방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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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샷관처럼 쏘잖아 빵 되게 뭐랄까 날아다니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야 날아다니는 건 좀 복잡해 하두살이 못 날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야 파리 파리 파리요? 아 파리 비행 능력이니까요 제일 잘나니까 아 네 근데 폭탄 먼지 벌레는 빤스 포기해야지 빤스 왜요? 빤스 못 입지 찌워지니까요 그리고 폭탄 먼지 벌레도 거의 못 날걸요 거의 네 집착매는 저번로 어 저 그 보라색 개 보라색 개 있죠 똥 먹는 애 새똥을요? 보라색 개 아까 설명하신 보라금풍댕이? 보라금풍댕이요 보라금풍댕이요? 귀여워 왜요? 귀여워 멋있어 아 멋있다고? 똥도 구하기 쉽잖아 똥도 구하기 쉽고 그러니까 똥을 다른 애들이 왜 안 먹겠어요 알어 얘네도 똥 별론 거 근데 경쟁에서 틈새시장 공략한 거야. 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연구한 게 있는데 신개미부치 라고 신개미부치요? 네, 흰개미부치라고 최근에 너무 쓴 게 있는데 걔네가 나아요. 나는데 걔도 갈로아랑 멧뚱이랑 친척이거든요. 나는데 걔는 스파이더맨처럼 여기서 손을 뿜어요. 실을 뿜어요. 여기서 뿜는다고요? 네, 여기서 뿜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네, 멋있잖아요. 부치 붙은 애들은 약간 짬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도마맨 부치. 근데 스파이더맨은 손에서 실을 뿜는데 심지어 거미는 사실 엉덩이에서 실을 뿜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근데 신개미부치는 리얼 손에서 실을 뿜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까지 있어요. 얼마나 멋있으니까. 제로심94님 다섯 개 구독권 감사합니다, 선물. 그러면 신개미부치맨이 되고 싶다. 아, 네. 짬인데요. 옥탄먼지벌레맨. 나 금풍뎅이. 보라 금풍뎅이. 보라 금풍뎅이면 이렇게 셋이서 등장하면 재밌겠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난 일단 똥 파먹어야지. 여러 가지 뭐. 나비는 날개가 너무 커서 나는 걸 컨트롤 못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펄럭되지 않아요? 아니, 펄럭되는데 맞는데 제가 본 게 이게 자기가 한 거에 덩치에 비해 날개가 너무 커서 한 거에 본인이 또 한 번 휘청해서 막 이렇게 궤도가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김웅궁님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지, 비틀대면서. 이게 맞나요? 아니요. 엄청 잘 날아요. 일단은 나비는 일단은 나비나방에 일단은 재밌는 거는 뒷날개랑 앞날개랑 겹쳐져 있어가지고 날개가 네 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장 같이 난다는 제일 특징이 있긴 하죠. 아. 생각해보면 그렇죠. 애가 따로따로 돌진 않죠. 이렇게 하나 나는데 그 나비 나는 게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요. 그 막 흰나비 이런 애들은 막 나폴나폴나는데 그 막 청돼재비나비 이런 애들 있어요. 쌩 날아요. 쌩 날아요. 자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새의 에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한다는 무빙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또 아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무빙이 동물의 숲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동물에서 파는데 원래 잡아서 회부하고 싶었어요? 아니 아니요. 동물의 숲에 그러니까 그 무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빌들이 앉아있을 때 날개글을 접는 애들이 있고 핀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펴서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을 해놨구나.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는 진심이야, 일본이. 네. 그래서 벌레. 일본이 벌레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와.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어쭈구리 이거 곤충을 아는 사람이 만들었구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애니나 게임이나 영화. 애니나 게임에서? 그 아들한테 동물의 숲에서 곤충들 울음소리 나오는 거. 테라포마스는 어땠어요? 동물의 숲에서 꽉 반하셨나요? 아 테라포마스 동물의 숲 하면서 저 십 몇 킬로 빠졌어요. 막 집에서 이것만 하느라. 그리고 이제 빠진다고요? 네? 아 집에서 이것만 하느라. 아아. 그리고 이제 그 뭐야. 테라포마스도 재밌어서. 테라포마스도 보면서 이제 그. 심지어 맨 처음에 주인공이 메뚜기잖아요. 아 예예. 네 메뚜기였고. 오면서 이제. 보물을수록 이제 막.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봤던 것 같긴 한데. 왜 이러지? 하면서 봤던다고요? 아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테라포마스 재밌게 봤죠. 온갖 벌레들이 나와요. 곤충도 다쳤을 때. 네. 고통으로 울거나 비명을 지르나요? 어. 고통을 느끼나요? 곤충이 곤충을 느끼나를 궁금해하는데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곤충은 피가 있나요? 피는 있던데? 곤충은 혈림. 그. 우리는 혈액과 림프액이 따로 노는데. 걔는 혈림프랑 합쳐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 때문에 빨갛잖아요? 네. 네.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네. 파란 거. 해모시아닌이라고. 네. 네. 그게 이제 혈액을 운반하죠. 해모시아닌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드물어요. 투룩에 이런 애들. 네. 파란 피가 나오던데요? 파란 피 갖고 있는 애들은 해모시아닌. 네. 제가 궁금한 건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모든 각각류는 개 형태로 수렴해 간다는 거 보셨어요? 아. 아니요. 못 봤어요. 가재든 뭐든 다 그. 캔슬리제이션. 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 옆으로 붙어가지고 착 붙는 형태로 다 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대. 투구개 모양으로? 네. 개 모양으로. 아. 가재든 투구개든 뭐든 다 형태가 이쪽으로 향해. 납작이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제일 좋나봐. 훌륭한. 훌륭한 디자인인데. 가디언처럼요? 근데 그게 뭐 유명한 게. 그거는 뭐 척추 동물에서도 웬만하면 바다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돌고래처럼 변하잖아요. 아. 돌고래 전에. 유산형으로. 그쵸. 어룡도 있었고. 청새치도 약간 돌고래 같은 형상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환경에 맞게 수렴 지나가 흘러나니까. 그게 나중에 딱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개미 형태 본 것처럼. 그게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개미 형태는 분명히 그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고. 아. 모습만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사기치는 거고. 무늬나마 이런 거고. 이미기고. 근데 이제 개로 바뀌는 거는 정말. 실용성. 실용적인. 실용성. 돌고래. 돌고래. 다른 거네요. 저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모기는 멸종되도 상관없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아. 그러면 꽃들이 저기. 수정을 못 한다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파괴된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냐. 모기는 진짜 멸종되도 좋을까요. 아.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저의 입장. 저의 입장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왜냐면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게 맞다 아니다도 모르니까. 아 네네. 제 입장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면. 최고의 방법은. 멸종 안 시키고. 걔네가. 걔네가 질병을 안 옮기게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면 멸종시켜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근육이기 때문에. 걔네가 멸종해도. 몇 종이 멸종되긴 하겠는데. 저는 다른 종들이 충분히. 그 니치를 차지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네. 계좌 다 사실 들어요. 개인 입장. 어. 이거 지금 뭐. 하신 질문은. 꿀벌 길들인 영상. 요건 아까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네. 꿀벌은. 길들이는 사람들이 영상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그만큼의 지능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옛날에. 누구였지. 아인슈타인이었나. 꿀벌이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진다. 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이 곤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계속 퍼지는게 되게. 아. 불쾌하다. 아인슈타인 알못이 뭐. 상대성 이론이나 좀 알지 뭐. 아인슈타인은 천재인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권위에 빗대서. 이 얘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견충학자는 아니었고. 생태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퍼지는 거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권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이 퍼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제. 꿀벌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되는 건 맞아요. 요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꿀벌. 참 착한 게. 양몽 꿀벌이 사라지는 건 문제는 아니고. 많은. 다양한 꿀벌. 토종 꿀벌종. 꿀벌뿐만 아니라. 화분 매개하는. 호박벌 포함한. 여러 뒤엉벌. 여러 종. 그 종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그. 문제되는 것과. 대중적으로 많이. 집중되는 건 좀 다르긴 해요. 하여튼. 아. 꿀벌이라기보다는. 화분을 매개하는 벌들. 화분을 매개하는 벌들. 화분을 매개하는 벌들. 네. 꽃가루를 옮기는 벌들. 네. 근데 없어지면 뭐. 누군가 또. 나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 그 빈자리에. 그 빈자리에. 근데 그거를. 곤충이 갑자기 또. 모기는.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모기만인데. 네. 화분을 매개하는 엄청 많은 벌들. 죽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 왜 이러지. 막 이런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어떤. 그. 엄청난. 우리가 딱. 덮어놓고 믿는. 덮어놓고 믿는. 권위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냥. 똥보고 그냥. 브라운이라고 해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냥 믿는 거잖아. 아. 아. 독 데미지가 제일 센 곤충은 뭔가요라고. 음. 아. 그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곤충학자가. 지수를 맺었죠. 지수. 아. 그 지수가 있어요? 무슨. 직접. 직접 맞아보면서. 아. 일단. 독. 일단. 독의 강도라기보다는. 고통지수. 아. 제일 아픈 거. 개미 미친놈 하나 있던데. 개미 미친놈 하나 있던데. 총알개미인가. 그렇죠. 고통지수를 쟀을 때. 가장 아픈게 총알개미고. 진짜 불쌍한게. 부위별 중에 성기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뭐 성기도. 순위 안에서 들던데. 그거 만약에 해가지고. 그. 그 뭐야. 기능 정지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말이죠. 목이에 물린 적이 있어. 아. 근데. 그거 재밌는게. 그거. 괜찮았어요? 두방 물렸어요. 하나씩. 응. 그러면은. 되게 간지럽던데요? 사이즈 업. 아니 아니죠. 그 아래다가. 아래. 아래. 아 손 모양 죄송. 알이. 알이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가죽밖에 없잖아. 몰라. 뭘 빨간 거냐고. 아래다 직접 꽂았나? 뭘 빨간 거냐고. 가죽밖에 없는데 어디다 꽂아? 그러게요. 혈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가죽이 두껍나? 그쵸. 해왔는데. 지수를 쟀는데 이제. 그죠. 1위가 총알개미였는데. 그 아래순위가. 불덕개미였는데. 불덕개미요? 제가 그거를. 호주가서 직접 쏘여봤어요. 불덕개미. 직접 들어본다. 아니 그 일부러요? 그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네. 들여만났어요. 불덕개미를. 이따만한 개미를. 야 이거. 이건 불려야 돼. 이건 쏘여봐서. 쏘여받으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로 쏘였어요. 아. 예상치 못하고. 맘에 준비하지 못한 째로. 발에 쏘였어요. 그니까 손에 올리는데. 아. 그러니까요. 오. 하다. 진짜 진짜. 개 아파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진짜 약간. 그. 송곳으로 빡! 질은 느낌인데. 으악! 해가지고. 송곳을 빼고 싶은데. 송곳이 안 박혀있어가지고. 송곳이 계속 박혀있고. 아. 송곳이 계속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네. 송곳을 빼고 싶은데. 송곳은 안 보이고. 이미 얘는 떠났는데요? 네. 얘는 떠났는데요. 빨리 여길 떠나야겠어. 그냥 빨리 도망갔어요. 칼리스타 창고 치는 느낌이야. 이미 물고 떠났는데도 계속 박혀있는 느낌이라고요? 네네. 진짜 아픈가보다. 아. 그럼 총알기미는. 얼마나 아플까. 총알 맞은 느낌이다. 총알 맞은 느낌이다. 아. 그래서 아까 저 Q&A에 아까 했을 때. 저기 누워있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서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미가가지고 직접 총알개미에 쏘였어요. 그리고 또 목적. 그 일부러요? 일부러. 야. 근데 걔는 진짜 개미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언제 쏘여봐. 언제 쏘여봐야. 이거는. 인생 업적에다가. 그냥 스토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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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맞은 것처럼. 바로 나와요? 아. 업적자. 얼마나 아플까. 총알개미 물려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학자로서? 한번 보면 물려보고 싶네요. 아. 보면 물려보고 싶네요. 자상을 입힐 정도의 터킴을 가진 고충도 있나요? 그럼 뭐 많지 않아요? 어. 네. 그 일단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그렇고. 그 특히. 아까 막 군대 개미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물리면 손이 째지고요. 그래요. 위 잘리죠? 빡세서. 파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쁜 개미. 그 나무 자르는 애들. 걔네들은 그냥 니포같은 거기 때문에. 쩌리면 손이 째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는. 아까 제일 맛있었던 여치베짱 있잖아요. 네. 7cm짜리. 걔네들은 그. 억세를 먹거든요. 억세풀이요? 억세풀을 막 먹기 때문에. 저도. 잡으면. 고개가 그냥 훅 돌아가면서 물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팍 하면 그래도 피가 팍 나요. 그럼 잡으면 대가리부터 날려야 되나요? 날리면 안되지. 너무 귀한데. 제가. 근데. 잡으면. 제가 날리기도 전에 물고요. 떼면은. 그. 머리가 그들 붙은 채로 떨어져요. 아.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거. 엄청 세서. 일부에는 그거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자기 몸. 몸. 붙이는 이거보다 이게 더 세서. 네네. 개미들도 특히 그렇고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작가님의 곤충 사랑은 몇 살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 되게 재미있는 게. 그. 그냥 어릴 때. 그냥 벌레 잡던 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건데. 보통 잠자리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미 잡고 잠자리 잡던 게. 그냥. 유치원 때 하던 게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대요. 아까. 그게 안 끝났다. 아까 그. 뭐지. 아까 막. 개미 삼십 몇 년 키웠다는. 에드워드 윌슨.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그. 애들은 저. 공룡기 곤충기 기차기가 있는데. 아. 그쵸. 나는 기차기를 지나지 못하고. 곤충기에 머물렀다고.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곤충에서. 애가. 철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철덕을 지나야 되는데. 철덕을 지나지 못하고. 이제 곤충에서. 이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나도 기차기는 안 하는데. 나도 기차기는. 아. 기차기야 나 지금. 나 신분당 센터는 맨날 앞. 아칸에 가서 뭐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기차기구나. 기차기. 네. 뭐.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미 지네에게도 관심 좀 있으신가요? 거미 지네. 어. 네. 관심 있죠. 왜냐면. 같은 절주동거리고. 근데 재밌으니까. 그래서. 거미랑 지네 볼 때마다. 항상. 항상 잡아요. 잡고 키우고. 항상 잡는다는 것까지는 연결하지 못했는데. 잡아서 뭐 하시는데요? 키우고. 아. 키우고. 아니어도 뭐. 좋아하는 애 준다고요? 진에도 저. 한국 지네는. 다 본 것 같은데요? 돌. 땅진. 한국 지네 아무래도 좀 잡죠? 아. 그니까. 한국 지네에도. 왕 지네에서. 왕 지네 중에서도. 그. 야포니카라 불리는. 진짜. 남쪽에만 사는데 큰 게 있어요. 일본종. 그것도 보고. 한국에 있어요? 야생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이 보다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인간 지네 라는 영화는 보셨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먼 센치패즈? 알기만 알기 좋겠습니다. 알기만 알기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막 파는 거. 막. 랩타일리아 이런 데서 파는 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에. 나도. 저거 마이차우에 느껴세요. 마이차우. 질문 수준이 너무 높다고. 미쳤어. 미쳤어. 걔네는. 발색도 미쳤어. 막. 무슨 노란색. 빨간색 막 이래. 우리나라에도 저 장수진의 다리 파랗거든요. 완전 이쁩니다. 외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겠네요. 네. 심지어 파래요. 진짜 이뻐요. 잠깐. 공룡이 좋아해요? 곤충이 좋아해요? 곤충. 아 그래요? 네. 공룡은 왜요? 아 그게. 저도 어릴 때 공룡 되게 좋아했는데. 그 공룡은. 뭐 새가 공룡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찐 공룡이잖아요. 커다랗고. 비조류 공룡이라고 부른. 계속 박물관 가서만 보고. 맨날 저 공룡 다큐멘터리 이렇게 돌려서.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게 주변에 곤충에만 관심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리얼. 살아있는 것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곤충. 그래서 공룡 길이 지났구나. 음. 군대에 있는 벌레는 왜 다 큰가요? 이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의 자연이라서. 산소가 많아. 맞아요? 산소가 엄청 많잖아요. 벌레는 산소에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요? 도시에 왜 작은 애들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 엔티맨처럼 사람이 곤충한테. 이거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저걸 또 연구했어요? 곤충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곤충들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곤충들은. 곤충에 신경. 뇌가 있고. 식도화 신경이 있고. 뭐. 신경절이 있으면. 여기 다 신경이 어디 연결돼.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얘네가 뭐. 다 알기 때문에. 그. 칩을 꽂아가지고. 조정을 해요. 곤충한테요? 조정을 해요. 그게 되게 옛날부터 했고. 네. 바퀴벌레도 조정하고. 네. 그. 막. 꽃무지 조정하고. 막. 별거 다 하거든요. 목적은 뭐죠? 조정하는 목적은? 만약에. 에반게리온 같은건데. 네. 에반게리온도 보면. 이렇게 막. 싱크로. 싱크로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로봇을 만들 바에는. 네. 곤충을 조정하는게 좀 더 낫지 않나. 소형 로봇을 만들 바에는. 곤충 조정하는게 낫나. CPU만 만들면 되잖아. 이거만 만들잖아요. 나머지 다 그 옆에 조작하는거 만들.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전쟁할 때. 로키산 메뚜기 보관해서. 상대편을 뿌려. 몸만.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니까. 주라기공원. 주라기올리드 보면서 내가. 주라기올리드의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제일 이상한게. 아니. 랩터를 군용으로 쓴데. 왜? 그 돈으로 총 사는게 낫지 않음? 랩터는 총화에 안 들어가? 로키산 메뚜기는 안 부수잖아. 안 부수고 인간만 싹쓰잖아. 승량하고. 아니. 엄청 좋지. 하여튼. 근데 그. 세스코 출동하고. 바퀴벌레 조정하는거 있잖아요. 네. 바퀴벌레 조정기를 판다고요? 일본이겠죠? 어. 그냥 미국 같던데요. 그래서. 아는 분이 사서 했어요. 돼요. 돼요? IC처럼 된다고요? 네네. 좌회전은 안되고. 좌회전만 안되고 우회전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바퀴 한정으로. 좌회전은 안되고 우회전만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큰 이질바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돼요. 네. 공화당인가 보네. 좌회전은 왜 안돼요. 그. 기한84. 기한카야요? 그러게. 기한카. 기한카 찍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성품으로 나왔다 이미. 기성품까지 됐다. 팔게 팔고. 되게 재밌어요. 생체. 최근에는 막. 곤충이 막. 더듬이. 더듬이. 나방. 더듬이 약간 이쁘다 있잖아요. 더듬이 센터에서 있잖아요. 그걸 드론에다 달아가지고. 막. 드론이. 죽여져. 같은건데. 기계 덕짓덕짓. 진짜. 드론. 나디아 오빠처럼. 드론 앞에 이렇게. 나방 더듬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감정이 나라내고 막 이러는데. 약간 곤충 기계. 상호작용된 어떤 기술들은 막 나고 있어요. 로봇카. 작동해요 그게. 신기해요. 근데 벌레 좋은 것 같아. 벌레 이거 조종하면. 틈새도 막 다 들어갈 수 있는. 틈새도요. 그게. 조그만 로봇 만들. 정밀한 로봇을 만들 바에는. 그. 이미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 조종만 하면. 그죠. 그리고. 그. 짚신벌레 크기의 벌레까지도 있으니까. 어 그러네요. 장착만 할 수 있다면. 그 칠으로 만들기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야. 그렇죠. 벌레의 크기는 뭐. 작은 것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죠. 조종만 할 수 있다면은. 확실히. 응. 좋은 것 같아. 좋습니다. 음. 뭐 박. 제일 컸던 벌레. 선생님도 곤충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시나요? 어 네. 가끔 놀라시나요? 귀엽다 귀엽다 하지만. 어! 할 때도 있어요? 어 네네네네. 당연하죠. 그럼 억지로 귀엽다고 하시는 건가요? 반격으로. 마음속에는. 귀여운데. 귀여운데. 가끔. 그니까 밤에. 벌레 혼자 잡으러 가면은. 일단. 무섭긴 해요 가끔. 막 쎄 할 때. 점프 스퀘어 때문에. 네. 깜짝 놀라시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 뭐야. 그러면 밤에 이거만 딱 키워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만 키우고. 여기에 막 몰리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웽 몰리고. 목으로 너무 끌리는데. 그러시면. 북쪽. 남쪽 같은 경우는. 동면 남습이거든요. 그러면. 회색에 웽해요. 웽하고. 좀. 근데 저는 또 메뚜기 좋아하니까. 이게 좀. 음악도 못 들어요. 왜냐면. 솔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랭랭랭랭랭.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안 듣고. 그냥 가면. 새해한데. 그 다음에 뭐 튀어나오면 놀라죠. 그래서 옛날에. 막. 제일 무서웠던 게 좀 하나가. 가끔. 시골 같아 가면. 폐가 같은 게 있거든요. 이쪽에. 폐가 끼는 거죠. 근데. 근데 벌레가 많아요. 왜냐면. 곤충은. 원래. 옛날 곤충학사들도. 그. 뭐야. 열대우림 갔을 때. 되게 실망했던 게. 열대우림 가니까 벌레가 없다. 왜냐면. 너무 열대우림에서 벌레들이 너무 위장을 잘 해놔요. 찾기가 어렵구나.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곤충은 인공물. 어떤. 인공물에 있을 때. 눈에 잡히고 와. 폐가가 있다. 그럼 들어가봐야 돼요. 옛날에. 폐교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요. 무서운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소주판 있어. 막. 소주판 말고. 책상이 가지런히 막 돼있어요. 아. 그게 무섭지.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섭죠. 무섭다가. 벌레 팍 튀어나오고. 네. 무섭죠. 벌레를 사랑하지 막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무섭죠. 벌레 여러분들 보시면은. 선생님 만나면은. 갑자기 갑툅 튀는 안 하는 걸로. 괜히 막 풍금 소리 나고 막.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개미군락 중 아르헨티나 개미가. 여러 대륙으로 진출을 해서. 토착종을 몰아내고.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아 네. 아르헨티나 개미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개미인데.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별거. 남미도. 만만찬 헬이잖아요. 그렇지. 아마존죠. 남미나. 아 그쵸. 완전 센놈들이 다 모였지. 만만찬 헬인데. 메이저리그죠. 유럽에 가니까. 네. 삶은 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본토 개미를 싹쓸이 했어요. 근데 이런 애들. 퍼즈넬의 특징이 뭐냐면. 어. 딴 군체끼리 협업을 잘해요. 보통 애들은 여왕이 나 혼자만 있으면. 나 혼자여야만 돼. 다른 여왕끼리는 안 돼. 이러는데. 아르헨티나 개미는. 다른 여왕끼리 협업이 잘 돼가지고. 유럽. 유라시아 전체가 한 군체로 보여요. 응. 그러니까. 와. 유라시아 전. 다른. 원래 다른 개미들을. 잡은 다음에. 똑같은 군개미인데. 다른 군 잡아서. 저쪽에 있는. 이렇게 두면.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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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개미는. 절대 안 싸워요. 다른 지역 거를. 놔둬도. 아마 유라시아 전체가. 다 한 군체 같이. 대단하네요.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그. 파워로. 유럽을 이제. 정벌. 정벌하고. 쭉 타서 북한까지 내려왔고. 오겠네요. 한국은 내려왔고. 한국도 유입은 됐었다가. 검역에서 끊기고 막 이런 적 있어요.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개미가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 개미가 걔네를 막아내야지. 우리가 또 꽁이 차오르는 건데. 아니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지금 유라시아를 거의 다 많이 먹었는데. 근데 한국 개미 중에. 그런 전투력은 없기 때문에. 아. 안 되는데 이거. 한국에 오면 걔도 위험할 거예요. 아. 안 되는데. DMZ 지표.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최초로 발견한 곤충도 있나요? 최초로 발견하면 이름도 붙일 텐데. 아. 있죠. 있어요? 일단. 그. 일단. 이름을 붙이지. 갈로아가 그래서 붙이긴 한데. 걔는 이름도 아직 안 붙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있었던 건데. 한국에서 처음 발견한 거가 있고. 아. 아예 새로. 아예 새로 발견한 거는 화석들. 화석. 오. 아까 그림 있었잖아요. 커다란 거. 티타프테라. 네. 그리고 마그나 티탄이라고 붙여졌는데. 멋있죠. 이름 괜히 멋있게 붙여줬어요. 마그나. 마그나 티탄. 티탄이면 거인이에요? 네네. 마그나 티탄이랑. 너무 이름 거창한데요? 네.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기가 티탄. 아. 우트라 티탄. 멋있는 건 이미 다 썼어. 네. 기가 티탄. 우트라 티탄 이래가지고. 야씨 너도 멋있는 거 붙여야지 했다가. 마그나 티탄을 붙였고. 한 명은 꼭 라틴어로 해야 돼요? 아. 그게 재밌게. 라틴어로 붙이자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언어는 바뀌니까. 생명체 종은. 불변하니까. 변하긴 하지만. 그. 고정하기 위해서. 불변하는. 사회인 라틴어로 하자라는. 명력. 규약은 있지만. 네. 꼭 안 지켜도 돼요. 음. 굳이 안 하고 싶으면. 네. 그래서 막 붙여도 돼요. 그래서 막. 지 이름 붙이는 일도 있고. 막. 뭐 뭐 뭐. 그 막 포켓몬 이름 붙이고 막 만들어요. 아. 지 마인들 해도 돼요? 지 마인들 해요. 포켓몬 들어본 거 같은데. 포켓몬 뭐 붙였는데.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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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도 있고. 네. 일단 사오니까 어휘가. 일단.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다 쓰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그런 거 치고. 삼바 벌레는 진짜 양호한 거야. 양심껏 지은 거야. 자. 심슨 할로윈 에피소드에. 사람이랑 파리랑 합성돼서. 사람 머리 파리모음. 파리머리 사람 모음으로 되던데. 둘 중에 하나만 키울 수 있다면. 갈로하님은 어떤 걸 키우고 싶나요? 아 인어 어휘 같은 거구나. 사람 머리에 파리. 파람이 좋아요 아니면. 파람. 사리가 좋아요? 사리 대 파람. 사리 대 파람이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파리.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파리가. 사리죠. 그거야지. 사람 지능에 파리 기능이 있으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불을 먹겠다. 파람이 날 것 같아. 파리머리에 사람 몸? 어. 너무 끔찍한데. 끔찍한데. 사리는. 그 나와. 프라이라는 영화에 나와. 사리는. 사리는 몸이. 너무 그거잖아. 사람 얼굴에 파리몸이 붙어지면 더 징그러울 것 같아. 오히려. 엄청나게. 엄청나게. 기괴하잖아. 엄청나게. 쩔 것 같아요. 지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코믹콘 같은 데 살면 안 되나? 코스프레? 그냥 죽여주는 게 인도적일 것 같아요. 죽여줘. 자 다음.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안드로2010님. 정답이다 연구설사. 제일 갖고 싶은 군축은 뭔가요? 표본으로요? 표본? 아니면 뭐. 표본인 것 같죠? 아무래도. 저는 그때 방금 놓친 꼽둥이가 지금. 아. 40. 40만원짜리 꼽둥이요? 아. 150. 아. 150불. 근데. 꽃무새 꽃무새. 아. 그거를 보러 정말. 가고 싶어졌어요. 어딜요? 남길이요? 그 섬에만 있어요? 아. 그 섬에 사는 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아. 교통비 생각해보면 그냥 그 입에 사는 게 낫잖아요. 아. 그쵸. 당연히 낫죠. 아. 진짜. 아. 아. 당장 그 생각밖에 없네요. 그. 그. 저 전에 살던 반지학 가서. 잡아갔어요. 헤헤헤. 아.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안드로. 2010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난제. 깔로아님. 깔로아님.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실 분이. 곤충을 너무 싫어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헤헤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어. 결혼하고 곤충. 잠깐 멈출 것 같아. 내 생각에. 곤충을 멈춘다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곤충학자가 될 텐데요. 어떻게. 박사님은 어떻게 멈춰.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 자체. 인간 역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집에서 안 하는 거. 그렇게 코딩되는 대로 하지 않을까. 집에서 안 하는 거 있죠. 일에서 하고 일만 하고.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은 곤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은 벌레가 없어 안 갈래. 곤충을 잡으면. 이거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좋거든요. 냉동고에 보관하는데. 집에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곤충 책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막. 뭐지. 내가 잡은 곤충을 냉동고에 보관하는 걸 허락한 내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 그런 책도 있어요? 네. 막 그렇게 시작한 책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옆에. 고기 옆에 곤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까지 가서까지 못 하게 하는 거는. 또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집에서만 좀 약간 좀. 뭐 냉동고라든지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절충한을 내면. 곤충은 냉동고를 따로 두겠죠. 서로 절충한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원래. 김치 냉장고처럼. 저도 옛날에 집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냉동고를 샀어요. 나도. 아 김치 냉장고처럼요? 그냥. 조금만 냉동고이잖아요. 진짜 조금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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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모르겠지만. 모낭충을 포격할 수 있다고 친다면. 잡아서 키우실 건가요? 뭔 소리야. 어떻게 키울까요. 피부. 모낭충.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연구. 연구도 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조금만 더 키우면 재밌어 같긴 할 것 같은데. 배지요? 아 근데 모낭충을 좀 보고 싶긴 해요. 그게. 어떻게. 절주류가 사람 피부 안에 사나 이러면서. 아 안돼요. 곤. 곤충이. 참.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낭충에 딱히 관심 없으면은. 별로 승리가 없을 것 같다는. 모낭충은 다 곤충 아니에요. 아. 곤충이 아니에요? 협강류. 협강류. 거미. 거미 쪽. 아 맞다. 거미 쪽이고요. 거미. 협강류에는 뭐. 응애. 네. 전갈 두 개. 막 이런 일이 들어가는데. 응애. 네. 근데 이제. 아 보고 싶긴 해요. 한 번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못 본 곤충을. 그러니까 못 본 애들을 보고 싶어요. 곤충뿐만 아니라. 직접 보고 싶기 때문에. 그. 한 번쯤 보고 싶은 애들긴 해요. 왜냐면 뭔가 유명하니까. 협객. 협객. 협객이다. 네. 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맨티맨처럼 곤충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떤 곤충과 친구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거랑 비슷한 거 같아.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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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만큼. 재밌는 짓을 하는 곤충은 없어요. 다른 곤충을 하는 짓 보면 그냥 약간 좀. 뭐랄까. 그냥. 그냥. 로보트 같거든요. 로보트. 근데 개미는 좀 확실히 재밌어서. 깡패랑. 깡패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다. 곤충기에요. 깡패.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앤트맨이 되고 싶다는 거죠? 아. 앤트맨 보면서 행복사를 할 뻔 했어요. 행복사를 할 뻔 했다고요? 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멋있는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개미들이 너무 정확해요. 생의인 게. 아. 나오는 덧개미. 풍활개미. 나오는 개미. 비늘개미. 나 거기에 여러 가지 개미가 나온다. 지금 안았어. 지금 안았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앤소니는. 앤소니는 미국에 사는 그. 그. 왕개미. 캄포넌스 개미고.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저 개미가 나오네. 저 개미가 나오네. 야. 이 개미가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심지어. 앤트맨이. 덕분에. 그. 탐난 게. 피규어 나왔을 때. 개미 그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아. 앤트맨 때문에 하는데. 네. 고퀄리티의 이 개미 모형. 아. 장치만 좀 떼고 싶다. 아. 아니. 제가 갈로아님하고 패친인데. 네. 가끔 이. 곤충 모형을 이제 구입하시잖아요. 네. 아. 너무 행복하시는데. 자랑하시면서 막. 이 디테일 좀 보라고 막.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근데 개미랑 소통하면 안 좋을 것 같은 게. 개미랑 친해져가지고. 집에 굴에 끌려가가지고. 고채 계속 씹어서. 꿀단지 개미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고채 씹으면서 이거 뜯어보면 어떻게 해요? 집이 안 좋아. 집이 안 좋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런 영화가.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로브데스 로봇. 아니요. 나오는데 하여튼. 네. 아. 로브데스 로봇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네. 조심해야죠. 어. 또 있네요. 안드로2010님. 또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무인도 곤충 탐방기 가실 때. 침펄님 모시고 가면. 즐거운 영상이 나올 듯 합니다. 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침 개똥구리 트랩도 보고 싶어요? 침분 트랩. 침분 트랩. 우인도면 가능하실 듯. 침분 트랩. 침분 트랩. 저는 아마 인내심이 한 게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주호민 작가님이 안 그래도 그 곤충 채집 할 때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밤에 이거 쓰고 하는 줄 몰랐어요. 침펄님 팔자 좋게 하는 줄 알았어? 침펄님 팔자 좋게 하는 줄 알았어. 침펄님 근데 밤에 하는 게 훨씬 팔자 좋아요. 침펄님 아 그래요? 낮에는. 침펄님 시원하고. 침펄님 아 그래요? 무섭잖아요. 침펄님 아 근데 흉가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침펄님 난 그 주호민 작가님을 담을 수 있으면 나는 갈 수 있어. 침펄님 약간 그. 침펄님 되게 밤에 벌레들이 훨씬 다 나와있고. 침펄님 커다란 타는 줄 알고 이러니까. 침펄님 오히려 밤에 훨씬 나아요. 침펄님 개꿀잼씨 난 그럼 뭐. 침펄님 며칠이라도 할 수 있어. 침펄님 낮은 운동. 침펄님 하고 막. 침펄님 인간이 인공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침펄님 개미 페로몬을 흉내내서. 침펄님 구라핑을 찍을 수도 있나요? 침펄님 개미에 나오잖아. 침펄님 그렇죠 개미에 나오잖아요. 침펄님 대화해요 거기서. 침펄님 대화해요 거기서. 침펄님 로젠타스톤 같은 걸 만들어서. 침펄님 그래서 개미들한테 종교를 짐어. 침펄님 그렇죠. 침펄님 조공받치게. 침펄님 음. 침펄님 음. 침펄님 근데. 침펄님 실제로 그런 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침펄님 개미 페로몬을 이제 많이 아는데. 침펄님 가스 크로마트로프를 아니까. 침펄님 그런 종교한 지사는 할 수 없죠. 침펄님 음. 침펄님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침펄님 공룡시대나 선사시대는. 침펄님 진짜 잠자리나 모기가 30cm가 넘었나요? 침펄님 모기는 작았고요. 침펄님 모기는 예나 지금이나 이것만 했어요. 침펄님 주라기공에서 너무 크게 나왔지. 침펄님 잠자리는 메가네우랑 되게 컸어요. 침펄님 근데 오늘날. 침펄님 날개키리가 70cm 하게 했으니까. 침펄님 꽤 크겠죠. 침펄님 근데 이제. 침펄님 오늘날 잠자리랑은. 침펄님 좀 달라요? 침펄님 좀 다른 잠자리였고요. 침펄님 그 잠자리는 아니었고요. 침펄님 생긴 것도 많이 달라요. 침펄님 그리고. 침펄님 오늘날 잠자리처럼 날지는 않았을 거예요. 침펄님 되게. 침펄님 근데. 침펄님 글라이딩 하듯이. 침펄님 잠자리로. 침펄님 부왕 이렇게 잘 날잖아요. 침펄님 네. 침펄님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못 날고 그냥. 침펄님 그럼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침펄님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침펄님 네네. 침펄님 근데 오늘날도 보면. 침펄님 대벌레 요 땅한 애들 있어요. 침펄님 대벌레가. 침펄님 닿았어요. 침펄님 요만하고. 침펄님 요만하고. 침펄님 막. 침펄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거 살았던 그 거대 곤충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딱딱한게 아니죠. 침펄님 음. 침펄님 그렇다. 침펄님 메가네오라 같은 경우는. 침펄님 좀. 그 대표적인. 침펄님 곤충이잖아요 그죠? 침펄님 네 그렇죠. 침펄님 딱 곤충하면 메가네오라. 침펄님 옛날에. 침펄님 사파하면 꼭 꼭. 침펄님 옛날에 있고. 침펄님 그리고 옛날 곤충은. 침펄님 워낙 이상이 많아서. 침펄님 그냥. 침펄님 만만하게 잠자리 그려놓으면 대충 뭐. 침펄님 잘 모르면 그냥 잠자리. 침펄님 잠자리 그려놓으면 대충 뭐. 침펄님 잠자리 그려놓으면 되게. 침펄님 만만한게 메가네오라. 침펄님 곤충이랑 벌레 좋아하시는. 침펄님 갈로하님은. 침펄님 폴아웃 시리즈는 해보셨나요? 침펄님 또 아니요. 침펄님 저는. 침펄님 폴아웃에. 침펄이 많이 나와요? 침펄님 모르겠어요. 침펄이 많이 나와요? 침펄님 거기 벌레 나와요? 침펄우나 파엔 벌레 나오나? 침펄같은거. 침펄님 안 나와. 침펄이. 침펄이. 침펄이 아 벌레 안나온다. 침펄이 아 벌레 안나와요. 침펄이 요즘. 침펄님 닌텐도로 그거 했어요. 침펄이 아 벌레 나와요. 침펄 그 낚시할때 개찌렁이같은거. 침펄이 갯지렁이는 환유? 침펄이 작가님. 침펄이 그냥 아이디언데. 침펄인데. 미소녀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그 우마 무스매처럼. 오늘 발면. 곤충이랑 미소녀 짬뽕해가지고 하면 끝도 없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네로 사. 또 나왔다. 또 나왔어. 곤충 벌레 무스매. 벌레 무스매. 벌레 무스매 어때요? 진해. 진해도 있고.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다고요? 진해도 있고 개미도 있고. 멧뚱이도 있고. 완전 그런 거 좋아. 하죠. 근데 이제. 그걸로 충왕전. 와 진짜 재밌겠다. 와 미쳤다. 아니 그거.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거기 나오잖아요. 그 뭐지? 그 뭐지? 그 깡패 게임 뭐더라? 야쿠자 게임? 용과 같이? 용과 같이 나오잖아요. 충과 같이. 아 그 벌레끼리 싸우게 하는 거잖아. 벌레끼리 싸우는 패러드 게임 많이 나오잖아요. 미소녀 게임. 하여튼. 아 모르겠습니다. 갈라하님 진짜 미소녀 진짜 잘 그리거든. 아 왜 이러세요? 하여튼 뭐. 미쳤어 진짜 장난 아니야. 음 앤트맨처럼 개미가 사람 많아지면 어떨 것 같냐. 아 그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되죠. 그쵸. 외골격께서는 그런 신체 사이즈를 버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대 곤충이 나올 수 없죠. 갈라하님 그거 그 만화 봤어요. 아 네네. 외골격에 그 찬양이 이렇게 막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 크기가 제한이 있어서 우리는 물렁물렁하고 아름다... 각 그 외골격에 비해서 막 아름답고 막 엄청나게 대단해 이건 아니지만 그냥 크기로 체계... 뭐지? 체급으로 압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울트라 리스크 이런 거는 어렵겠네요. 사실상. 아 어렵습니다. 음... 그라운디드라고 몸이 작아진 아이들이 곤충세상에서 생존하는 게임이 있는데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곤충 나오니까 어때요? 오... 언제나 아 그 곤충 게임들이 관심 가는데 심지어 그 최근에 스위치 보니까 그 무슨 꿀벌 시뮬레이터 같은 거 있어가지고 꿀벌 시뮬레이터가 있다고요? 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한데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꼴벌은 계속... 마이버한테 목 닿이고. 알고 보니까 4시간만 이래. 풍이. 꽃무지가 등딱지 닫고 날아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등딱지를 왜... 열지 않아요? 날때? 네. 꽃무지 그렇게 날아요. 닫고 날아요? 닫고 날아요. 어떻게 날아요? 속날개만 나와서? 속날개만 딱 나와요. 근데 저도 그거... 와 진짜 멋있다. 왜 그런지는 정말 궁금해요. 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꼭 물어봐야지. 응. 물어봐야 돼. 그렇구나. 응. 사마귀는 미소녀화 하면 스릴러 영화 아님? 잡아먹으니까. 아... 저거... 맨날에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몸에... 몸에... 뭘 낳아... 낳아가지고... 뭘 가지고 다니다가... 몸... 아니... 뱃속에... 알을 낳아서... 거기서 부화가 되면 뱃속에서... 거미였던 것 같아. 파마금에서 나오는 거? 어. 파마금에서 나와. 그런 애들도 있겠지. 어. 부모... 그 몸을. 응.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거미 중이요? 응. 개구리 아니었나? 개구리 아니요? 그거? 개구리였나? 개구리 개구리. 주꺼이였나?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거 너무 지글어. 아니 잠깐만요. 그건 좀 징그럽다고요? 개구리이라서? 아 그거... 벌레였으면 괜찮고. 아 그거... 아 그거 너무 징그려. 그거 같네. 어우... 아 벌레는... 벌레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윤수영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왜 뭐예요? 윤수영...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 한정 없이 너그럽지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벌레 밥 대는 수가 있어. 벌로 남불이라고. 벌레는 로맨스고. 벌로 남불. 스타크래프트 하실 때마다 저그 주로 하셨나요? 스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 저... 제가 진짜 완전... 닌텐도 바에서... 온갖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바람의 나라에서 넣었어요. 아... 네... 그 뭐... 던파 롤 뭐 다 냈어요. 그러니까... 또 썬드어택 다 냈어요. 스타가 97년에 나왔는데... 97년생이시잖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근데 친구들 다 했는데... 스타랑 돈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가 83년에 나온 게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81년에 뭔 게임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시절에 나왔던 노래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80 몇 년도... 83년도에 그거 나왔을 거야. 뭐 나왔더라? 슈퍼마리오였나? 뭐요? 슈퍼마리오? 원이었나? 슈퍼마리오 원인가? 슈퍼마리오 3가 88년도에 나왔더라고. 85년 아니야? 마리오? 슈퍼마리오 3가 88? 언제더라? 슈퍼마리오 열심히 했죠. 집에 패미콘 복합하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크... 말파리는 동물 몸에다가 새끼를 낳는다는데... 그건 괜찮아요? 말파리니까? 파리들은 다 그렇겠지 않잖아요. 그거 좀 징그럽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징그럽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동물에다가? 파리는 동물의 팔이... 그럼 구더기가 파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응, 네네. 아, 그거 비주얼... 아, 그거 징그러워요? 그거 비주얼 좀 그래요. 아... 아무리 곤충 좋아해도... 말... 말... 방댕이에서 막 뚫고 나오면은... 아, 못 찾는다? 비주얼 좀 그래요. 말파리는... 이건 좀, 이건 좀... 제가 사랑하는 메뚜개는 그러지도 않아요. 아, 메뚜개는 안 하는데... 아, 말파리 멈춰! 멈춰! 하지마! 아, 근데... 아, 너 너무 잔인해. 아, 근데... 도를 넘었어. 저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님? 아, 말파리 좋아하는 분?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 그러지마. 오... 왜 그래. 심지어 그... 그... 미국은... 그... 그... 법의 곤충학 연구들을 보면은... 법의 곤충학? 네. 법의 곤충학. 아... 그래서 시체 파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체에서 이런 파리가 나오는데... 어, 이 파리는 사망 시간이... 다섯 시간 지난 후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 아, 그쵸, 그쵸. 뭐, 습한 환경에서 죽은 거고... 네. 근데 건전 환경이 났으니까... 뭐, 습한 환경에서 온기차닭 이런 거 추적하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미국 같은 애들이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막... 바디파미라 해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이렇게 막... 토막내고 막... 해놓고 막... 방치해서 막 해요. 시험하려고요? 그래서 언제 생기냐고... 언제 생기냐고 하는데... 그거... 그... 막... 그런 거 발표하잖아요?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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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Fear ha 벌레 소리 들을 수 있다고iban? 뭐 이게 벌레야.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이렇게 벌레야. 충아. 아 그렇군요. 어 여기 스위치. 스위치에 스톰플라이라고 로봇곤충 만들어서 모험하거나 싸우는 게임. 오 그런게 있어요. 스톰플라이는 강도래인데 하여튼. 그 뭐지? 스위치에 무슨 그거 봤대요? 개 싸우는 게임? 개가, 개가 시칼도 그렇게 막 싸우는 게임이 있어요. 개가요? 꽃게가요 아니면? 꽃게가. 아 꽃게 알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와 이건 뭐지? 개틀그라운드? 개틀그라운드. 올량이 형이 그거 현질 개만이었는데. 아 그 대가님 혹시 스포어라는 게임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거 곤충 디자인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안하셨구나. 또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선택과 이윤. 이것도 아까 했었죠. 곤충. 아까 뭐 올리셨더라? 뭐 올리셨더라? 아까? 어릴 때 중학교 때 메뚜기랑 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폭탄 먼지 벌레였고. 그 금풍뎅이였나요? 보라 금풍뎅이. 밀림에 갔다가 종아리 안에 거미가 알 나와서 수술했다는 괴담인지 모를 글을 읽은 적인데. 그런 거미가 존재하나요? 뭐요? 종아리 안에 거미가 알을 낳았다. 알을 낳아서 수술했다. 어 그거 괴담 갔습니다. 아 괴담. 괴담. 방앗개비. 방앗개비 뒷다리 잡으면 방앗짓듯이 휘적되는 이유는? 아 그게. 다리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방어 행동이고. 근데 쎈애들은 우리가 놓치고 그 뒷다리에는 가시. 그 뭐야. 맞아가지고 피난할 수 있어요. 쎈애들은. 다리. 다리 그 가시에. 저거 재밌는 거다. 곤충이 담배에 중독되나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긴데. 곤충이 담배에 중독돼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이유는 곤충 덕분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그. 결국 카페인이라는 것도. 예. 그러니까. 곤충이 등장하면서. 곤충이 식물을 엄청 파먹었잖아요. 식물을 엄청 파먹으면서. 식물들이 엄청난. 방어하려고. 방어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카페인이에요. 아. 곤충이 싫어하는 거. 먹지마. 먹지마 하면서. 온갖 걸 만든 그 중 하나가 카페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좋다고 뻑뻑 피워대고 있잖아요. 니코틴이요? 니코틴. 카페인이래. 동물을 막기. 곤충을 막기 위해 만든 독성물질인데. 우리가 빨아내고 있는 거. 그럼 커피 카페인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커피 카페인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니코틴. 니코틴은 확실히 그거다. 아 그렇군요. 그럼 벌레는 싫어하겠네요 니코틴 당연히. 그렇죠. 아 근데. 좋아하는 것도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만들면 무조건. 그거를 공략하는 곤충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 이거는. 네네. 그것만 극복하면. 그게 너였잖아. 네? 맞지. 그치. 거미는 곤충이 아닌데 왜 곤충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죠? 어. 곤충학자들이 연구. 거미학자들이라고 부르죠. 거미학자들이 연구. 거미학자라고 따로 해요? 네네네. 아. 저희집에 무단검이 엄청 많아요. 오. 포켓몬컴퍼니에서 무상으로 벌레타의 포켓몬 디자인에 의뢰가 오면 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무상. 무상. 무조건 가능. 무조건 가능. 가능하지. 영광 좀. 그럴 리가 있나. 벌레. 거미. 거미도 있고. 흡연. 딸기우유에 딸기 안 들어가고 딸기벌레. 연지벌레. 연지벌레라고 들었어. 네네 연지벌레. 조그만 거 알아요? 딸기우유에 들어가는 색소. 그게 벌레에서 만든 거라고요? 천연색소예요. 벌레 터트려가지고. 진짜예요? 분홍색 색소 터트려가지고. 연지벌레 터트려서. 신호« 진짜 처음 알았어요. 신호» 진짜. 신호» 그거 안 쓴다? 신호» 요즘 엄청 다니고. 신호» 요즘 다 쓴 거 같은데. 신호» 립스틱에 쓴다는 얘기 들어봤거든. 신호» 난 립스틱 지렁이로 만든 얘기가 들었어. 신호» 지렁이, 지렁이. 신호» 그거 옛날에 막 돌아 썼어요. 그래서 요즘 동안 딸기 그거 끊는 애들 생겼었어. 신호» 요즘도 쓴진지 모르겠네요. 신호» 되게 작은 벌레고. 신호» 그런 것도 있고. 뭐 대충 질문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죠? 네. 이거 왜 몰라요?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나? 나는 몰라요. 전에도 한 번 들었는데 왜 몰랐냐에? 까먹었어요. 나는 메뚜기의 종류를 100가지 이상 알고 있다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그거 그 군대 검사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 고민해가지고 O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군대요? 그게 약간 신검할 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메뚜기가 140종인데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 메뚜기도 아니까 당연히 100종 이상 알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걸 넣은 이유는 한 메뚜기 100종 이상을 알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100종 이상 아는 놈은 이걸 구라를 치고 있다. 이 설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 자체가 있는 게 이상한데?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 이거를 진짜 그래도 이 질문을 고민했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좋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아 이거를 정말 오라 체크하면 또 다른 검사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해 봤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네. 거기에 100가지 다 썼으면은 새로운 검사받았을 텐데 아 삽사리, 여기 삽사리, 버르르르르르 한 명까지 다 쓰면 다 쓰면 이제 큰일날 뻔했네 왜요? 하필이면 벌레만 항목이 있는 거지? 싹 다 1번이나 5번 찍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있는 문항이래요. 한 번 이렇게 안 읽어보고 찍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는 용도인가 봐. 파리체를 들면 파리가 항상 사라지는데 위험 감지 능력이 있나요? 파리가? 파리체를 보고 인지해서 숨어있는 건가?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 파리를 들면 없어. 살기를 느끼나요? 하도 앵앵거려서 들면 없어. 파리가 위아래 좌우 방향으로 움직임을 매우 잘 관제하긴 해요. 움직임을. 격론이 움직임을 감지하게 특화되어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은 파리는 정말 거의 유일하게 담자이와 함께 후진 비행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후진 비행이요? 자꾸 날다가 이렇게 뒤로 빽이 돼요. 고급 비행이다 얘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잠잘.. 일단 잠잘 때 들면 뭐든 들었든 가면 일단은 일단은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기동이 미쳤네 진짜. 도망가고 바쁘죠 일단. 그쵸. 가던 걸 멈추고 이게 된다는 게 파리가 제일 비행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걔 움직이는 거 보면은 미쳤어. 그냥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진짜 걔 열 받게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가 이렇게 훅. 다시 와. 다시 와. 꼭 다시 와. 심지어 약간 고수 같은 게 보통 곤충은 날개에 내장을 낫잖아요. 두 장만 구하자요 두 장만. 약간 고수같아. 나는 한 손으로만 할 수 있어 같은 느낌으로. 진짜 미쳤어 진짜. 파리도 멋있어. 이게 하도 그 똥에 붙어있는 것만 봐가지고 그렇지. 파리가 계속 저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느낌인가요? 그거는 저기 씻으시면. 아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렇게 약간 몰려오는 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고 그냥 파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오잖아. 이쪽 가면 또 이렇게 씻으시 해서 딱 붙고. 여기 붙고. 사람 맛을 좋아할 때 사회도 있죠. 아 그게 제일 재밌는 게. 그래서 동물들 이사화탄소를 막 좋아해요. 그 파래 같은 게. 어 목이 또 이사화탄소에 끌린다면서요? 맞아. 잠가오면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사화탄소를 딱 느끼고 와요. 그거 무조건 막 피가 달아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목이 잘 물린 사람들. 피가 달이 돼서. 달콤해서? 당도가? 그렇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이사화탄소. 제가 발이. 그 목이 되게 잘 물렸어요. 어저께. 산에 갔는데. 쏘영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쏘영이는 하나도 안 물리고. 저만 잔뜩 물렸어요. 너 과자 많이 먹어서 그래. 초콜렛. 피가 달아서? 응. 쏘영이도 먹는데. 네가 더 많이 먹으니까. 쏘영이 것까지. 그런가? 쏘영이 옆에서 나만 물렸어. 이런 질문이 있고. 에프킬러는 모든 곤충에게 유효한가요? 안 먹히는 사람. 안 먹히는 사람. 안 먹히는 사람. 진솔이라는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WD40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그. 녹슨 나사 풀때. 들어붓는 거. 그거 뿌리잖아요? 바로 뒤집어져. 바로 죽어. 아 독해사. 어. 그거 들러붓는거요? 아닌가? 들러붓는거 아니야? 들러붓는거 뭐지? 녹제거 하는거야? 아 그건 77이래. WD77 7775 미술 그거 할 때 치익 뿌리면은 탁 접착제 7원과 77인가 뭐 둘 중에 하나는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 아까 질문 중에 뭐 강가에 나오는 이렇게 따다 있는 검은 거 뭐냐고 그거 이제 깔다구입니다. 깔다구. 깔다구요? 이름도 쌓은거죠. 깔다구. 가끔 산책 갈 때 막 이러는데 뭐였냈도 있어? 막 소음같이 디아블로2처럼 디아블로3에 있는 것처럼 뭐였냈도 있어. 깔다구. 깔다구에요? 리슨. 깔다구인데 걔네들은 이렇게 사람 머리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짝짓개로 모인 건데 한번 스팟을 정하면 그걸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막 달려도 거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들이 은근 잘 날아요. 우리가 무악 달려도 이렇게 일단 뭐 그냥 거기 날아싸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가 파티장인 거네요. 그치 무더위장이지. 광란에 그리고 얘네는 또 위치가 꼭 나 대가리 있는 쯤에 있어. 딱 눈높이에 있어. 꼭 대가리 쯤에 있더라고. 되게 열받아. 그렇습니다. 딱 그 높이.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 접어볼까요? 11시 30분인데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 4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칼로아 작가님 요즘에 공부 계속 하시느라고 만화는 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또 이제 아 네 만화는 이미 출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려야 되는 게 있고 아 그려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주제 정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곤충 2 곤충 2 곤충 2 그려야 되는 게 있고 이미 그렸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그렸는데 아 그리고 있어요? 네 세이브를 쌓아두고 쌓아뒀어요. 그래서 풀고 연재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찔끔찔끔 낙서하면서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재밌다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재밌다 하면서 네 하면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림 그리는 게 재밌죠? 아 네. 되게 바보같은 재미있네.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재밌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그 막 그 뭐 계속 곤충 연구할 때 그림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 좀 그리고 음 약간 재영구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림체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밀화처럼 그릴 때는 진짜 세밀화로 그리시고 또 미소녀로 그리실 때는 또 카툰체로 그리시고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특이해요. 특이해요 진짜. 그거를 그냥 뭐 특이한 뭐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그린다고 하면 돼요. 잘 그리네. 자 그러면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갈라 선생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벌레 얘기 다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실간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90만 종 중에 그래도 한 그래도 한 50개 정도는 보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한 50개는 본 거 같아요. 50개? 50개 봤나? 네네. 아무튼 그 정도 보고 왔네요. 그럼 뭐 다 보려면은 뭐 한 몇 천 편을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몇만 편. 아이고야.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보험은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ll... now get to pick them up for lunch 그런데... 하지 않죠.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종끼리 하는데 다른 종끼리 고대를 하는 분이긴 해요. 하는 게 스피어인데 그거를 생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다음 소에서 나오고 동생을 마찬가지로 아, 근데... 네, 네, 안 돼. 알겠습니다. 아, 소리가 잘 안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교배를... 교배를... 어... 할 수는 있는데 어, 걔네가 이제 그...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런 거를 거의 치료에 안 써요, 사람들은. 멋지기와서는. 근데 교잡이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좀 일어나긴 해요. 그런 게 관찰이에요. 귀뚜라미나 맥뚜기를 볼긴 하는데 생신 능력은 없죠. 음... 고자... 고자... 아, 귀뚜라미랑 맥뚜기가 합치는 게 아니라 이거 귀뚜라미에서도 되고 메뚜기에서도 되고 응. 보일러는 귀뚜라미를 보일러에 쓰시는 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 그게... 보일러에는 귀뚜라미일까요? 보일러실에 귀뚜라미가 많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희시무르기 귀뚜라미라고 그 보일러실에서만 그걸 흔들어낸 귀뚜라미가 있어요. 하아아아아아... 네. 그냥 큰 거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아프리... 그러니까... 원래 한국종은 아닌데 네. 유입돼 놓고 겨울 못 버텨니까 하... 귀뚜라미실에서만... 보일러실에서만... 하하하하하 희시무르기 귀뚜라미가... 하하하하하 희시무르기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귀합니다. 따뜻한 거 날아가지고 희시무르기 귀뚜라미 보일러 거기에 복둥이도 많이 있잖아요. 파스타들이. 그렇죠. 나 그래서 보일러실 안 열어요. 희시무르기 뭐... 신기한 거 있을까봐. 하하하하하 두렵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열어요? 보일러... 열일이 뭐 있어요? 물 빼때나 한번 열줘. 물 한번 빼줘야 되거든. 하하하하하 하하하 We will... See you there. 인사해.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굿바이 저는 내일 오게습니다. 아이고 세상하셨습니더